악부인께서는 엮걸 장부인은 호통쳤다 너는 계속 종할 때며 언제 말을 끝내려고 하느냐 빨리 말해라 누가 벽사건보를 가져갔는지 그녀는 악붉은 부부의 이름을 들었는데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유신은 싱글싱글 웃으며 손을 내밀고 말했다 백냥의 은자를 주신다면 내 말씀드리리다 장부인은 흥하고 코듬치며 말했다 내 놈은 평생 돈 구경을 못한 놈 같구나 아무 때나 돈 돈 돈을 요구하니 동백상기와 한쪽 눈이 없는 남자가 품속에서 한 꾸러미의 은을 꺼내더니 유신에게 던졌다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백냥이다 빨리 말을 해라 유신은 은자를 받아 헤아려보더니 말했다 감사하오 우리는 밖으로 가십시다 내가 당신께 말씀드리리다 그 애꾸눈 남자가 말했다 왜 밖으로 가려고 하느냐 여기서 말을 해라 모두들 들을 수 있도록 말이다 여러 사람은 일제히 말했다 맞다 맞아 왜 그렇게 쥐새끼처럼 쉬쉬하는 거냐 유신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안 돼요 큰일 나지요 내가 요구한 백냥은 한 사람당 백냥이지요 이렇게 큰 소식을 백냥에 팔 내가 아니요 그렇게 싼 물건은 이 세상엔 없소이다 그 애꾸눈의 남자가 오른손으로 신호를 하자 구성현 장부인 엄삼성 서부 등이 즉시 유신을 애워싸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그를 가운데 두었다 조금 전 여창회를 다루는 것과 똑같았다 장부인은 냉랭히 말했다 이 사람의 별명은 활부류수요 그를 상대할 때는 손을 쓸 수가 없으니 모두들 병기를 사용하시오 옹령도이는 팔각의 낭아추를 들고 공중에서 휙휙 소리를 내며 말했다 그 말이 맞소 이 차의 머리통이 미끄러지나 내 낭아추가 미끄러지나 봅시다 여러 사람들은 그가 들고 있는 낭아추가 글자 그대로 늑대 이빨처럼 날카롭고 번쩍번쩍 빛나는 것을 보고 다시 유신의 머리통을 살펴보았다 모두 그의 머리통이 앞으로 얼마 얹혀 있지 않겠구나 생각했다 유신은 말했다 영호 공자 조금 전 당신은 한 소년을 내보내 여관주를 포위해서 구해주었는데 공자께서는 이 몸이 이런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듣지 않고 보지 않은 것처럼 상관도 안하시오 영호충은 말했다 당신이 벽사건보의 소재를 말하지 않는다면 이 몸도 별수업이 같이 끼어들어 노영에게 신뢰를 할 것이오 영호충은 이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매우 씁쓸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악영산을 흘끗 쳐다보고 생각했다 당신조차도 내가 임평지의 건보를 갖고 있는 줄로 알겠지 장 부인 등 일곱 사람은 일제히 환호했다 말씀 한번 잘하셨소 정말 명답이시오 영호공자께서도 한 수 거드시지요 유신은 한숨을 쉬고 말했다 좋소 내가 말씀드리겠소 당신들은 모두 자기 위치로 돌아가시오 나를 애워싸고 무엇을 하려고 그려오 장 부인은 말했다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으니 별수업이 더욱 조심하는 수밖에 더 있겠느냐 유신은 탄식하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덫에 자기가 걸린 격이구만 왜 내가 오페강에서 기다리지 않소 이곳까지 목숨을 바치러 왔을까 장 부인은 말했다 도대체 말을 할 거여 하지 않을 것이오 유신은 말했다 말하지요 말하지요 내가 왜 말을 하지 않겠소 아이쿠 동방 교주님 당신이 어찌 여기까지 왕님 하셨소이까 그의 마지막 두 마디는 소리가 매우 컸다 동시에 눈빛을 주막 밖의 서쪽을 향하고 얼굴은 병악으로 물들었다 여러 사람들도 깜짝 놀라 주막 밖의 서쪽을 쳐다보았다 길 저쪽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손에는 야채를 담는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 마을에서 물건을 파는 행상이었다 어떻게 천하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동방불패 동방교주란 말인가 여러 사람이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원위치로 돌렸을 때 유신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제서야 그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을 알았다 장 부인 구송현 옥영도인은 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의 경공이 높고 사람이 그처럼 약삭발을 주를 어찌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들은 다시는 그를 잡을 수 없었다 영호충은 큰 소리로 말했다 알고보니 그 벽사건보는 유신의 손에 넘어갔군 정말로 그의 수중에 있을지는 생각도 못했다 여러 사람은 일제히 물었다 정말이오 그것이 유신의 손에 있소 영호충은 말했다 물론 그의 수중에 있지요 그렇지 않다면 왜 이실직구 하지 않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겠소 그의 소리는 너무 컸다 너무 힘을 주어 말했기 때문에 숨이 찰 정도였다 갑자기 문 밖에서 유신의 음성이 크게 들려왔다 영호공자 당신은 왜 나를 모함하는 것이오 말을 하면서 또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장부인 등은 크게 기뻐하며 그를 다시 애웠었다 옥령도이는 웃으며 말했다 너는 영호공자의 계략에 넘어간 거야 유신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맞습니다 만약 이 말이 밖으로 퍼져나가 유신이 벽 사건보를 소나기에 넣었다고 소문이 퍼진다면 이 몸은 앞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것이오 이 강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와 못살게 굵겠소 내가 설령 머리가 셋이고 발이 여섯 개가 될지라도 그건 당해낼 수 없을 것이오 영호공자 당신은 정말 대단하오 단 한마디로 이 활불 요술을 잡아오다니요 영호충은 미소를 띈 채 생각했다 내가 뭐가 대단하다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을 뿐인데 그는 악영산에게로 시선을 던졌다 악영산도 마침 그를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서로 부딪히는 순간 둘 다 얼굴이 빨개져서 서로 고개를 돌렸다 장부인이 말했다 유노형 조금 전 당신은 그 벽사건보를 어디다 숨입고 왔소 우리가 찾아낼까봐 그랬지 유신은 외쳤다 낭패로군 낭패야 장부인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유신의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작정한 것이오 여러분들 모두 생각 좀 해보시오 그 벽사건보가 만약 내 수중에 있다면 이 몸은 건법을 사용할 것이고 또 건법은 상당히 높은 경지에 이르렀을 것이오 어찌 내 몸에 검을 지니지 검을 사용하지 않았고 검을 사용치 않겠소이까 또 어째서 무공이 이렇게 형편없겠소이까 모든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독근서는 말했다 당신은 그 벽사건보를 얻고도 아직 배울 시간이 없었겠지 설령 배웠다 해도 다 배우지는 못했을 것이오 당신 몸에 검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을 혹시 다른 사람이 훔쳐갔기 때문인지도 모르지 도간서는 말했다 당신 손에 들고 있는 부채는 바로 한 자루의 단검이고 조금 전 당신이 그 부채를 휘두르는 초식이 바로 벽사건보에 있는 검초요 도지서는 말했다 맞아 맞아 모두 보시오 그가 부채를 접어 비스듬히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벽사건보에 있는 제59초식인지 타간사라고 하는 거야 그 검 끝에 있는 자의 생명은 이미 없어진 거나 다름없는 거야 이때 유신의 손에 들려있던 부채는 마침 구공연을 가리키고 잊었다 이 멍청한 두탄은 호랑이 같은 소리를 한 번 지르더니 두 손에 개 돌을 가지고 유신을 내리쳤다 유신은 몸을 돌리며 외쳤다 그가 장난한 것이요 그가 장난한 것이요 보시오 보시오 정말 그 말을 진짜로 여기지 마시오 창창창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네 번 들리더니 구성연의 왼쪽과 오른손에 들고 있던 쌍두에 두 번 공격을 유신히 다 막아냈다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니 그 부채는 강철로 만든 것이었다 그의 부자같이 하얀 얼굴 모양과 민첩한 몸놀림은 매우 어울리지 않았다 그가 접은 부채를 가볍게 튕기니 호두 한도는 수척 밖으로 날아갔다 이런 것을 보니 그의 무공은 장발뜻하의 위인 것 같은데 단지 몸이 포위되었으므로 반격을 하지 않은 듯했다 도화선은 외쳤다 이 건법은 벽사건보 중에 제32초인 오귀방비 이다 즉 거북이가 방귀를 꾸는 모양으로서 이 초식은 제25초인 가버번신 즉 자라가 몸을 뒤집은 초식으로 이어지지 영호충은 말했다 유 선생 그 벽사건보는 틀림없이 당신 수중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누구의 수중에 있단 말이오 장부인 옥령도인들은 일제히 말했다 맞소 빨리 말을 하시오 누구의 손에 있소 유 씨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돈을 좀 더 받으려고 그랬던 것이오 당신들의 찌찌한 모습을 보니 틀림없이 돈을 아끼시려는 것 같은데 좋소 내가 말하리다 그러나 내가 그 검포에 출처를 댄다 해도 당신들은 듣고 마음속으로 끙끙거릴 뿐이고 감히 손을 쓸 수는 없을 것이오 그 벽사건보가 만약 다른 사람의 손에 있다면 얼마 정도의 희망이 있으나 지금 그 검보는 당신들이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사람 손에 있소 그 건 그 사람은 음음이건 여러 사람들은 숨소리를 죽이고 정신을 집중하여 그의 말을 들으려고 했다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급히 들려왔다 말발굽 소리와 수레의 소리가 겹쳐져 길거리를 질주해 오고 있었다 유신은 그 틈을 타 입을 다물었다 귀로 유심히 듣더니 말했다 어 누가 왔습니다 옥령도인은 말했다 빨리 말하시오 누가 그 검보를 손에 넣었소 유신은 말했다 물론 말할 것이오 왜 그리 성질들이 급하시오 수레와 마차 소리가 주전 밖에까지 이르더니 갑자기 멈추었다 그리고 창노한 음성이 들려왔다 영호공자 당신께서는 이곳에 계신가요? 우리 방에서 특별히 수레를 보내어 영호공자를 모실까 합니다 영호충은 빨리 벽사건보의 소재를 알고 싶어 했다 그래서 사부님, 사모님 여러 사제 사매들에게 자기에게 대한 의심을 풀어주고 싶었다 그는 그 노인의 말은 들은 척도 않고 계속해 말했다 누가 밖에 와 있으니 빨리 빨리 말하시오 유신은 말했다 공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오니 말하기가 좋지 않군요 갑자기 길에서 말발굽 소리가 급하게 들려왔다 예닐고 필의 말 이 질주에 오더니 주점 앞에서 멈추었다 잠시 후 우렁찬 말소리가 들렸다 황노방주 당신도 영호공자를 마중하러 오셨구려 그 노인은 말했다 그렇소 사마도주는 어떻게 왕님 하셨소이까 그 웅장한 목소리에 주인공은 흥하고 냉소했다 이어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우람한 사람이 주점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어느 분이 영호공자이십니까 소인 사마대가 이곳에 영호공자를 모시고 오페강의 여러 군웅들에게 데려갈까 합니다 영호충은 공수를 하며 말했다 제가 영호충입니다 사마도주께서 친히 오셨으니 몸둘발을 모르겠습니다 사마도주는 말했다 소인의 이름은 사마대라 부르지요 어려서부터 몸이 거대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답니다 영호공자께서는 저를 사마대라 불러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대라고 불러주십시오 그 무슨 도주라고 하십니까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아니 될 말씀이오 그리고 손을 들어 악붉은 부부를 향해 말했다 이 두 분이 바로 저의 사부님과 사모님이십니다 사마대는 폭권을 하며 말했다 두 분의 명성을 익히 듣고 사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리고 말했다 소인이 좀 늦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공자께서는 질책하지 마십시오 악불군은 화산파 장문으로서 20여 년을 보내는 동안 지금껏 강호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사마대와 장부인 구송연 옥영도인 일행은 모두 영호충에게는 대단히 공손했으나 반대로 화산파 장문인인 그에게는 별보릴 없이 대했다 약간의 경의를 표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영호충을 봐서였다 그러나 감정은 여러 곳에서 충분히 나타났으므로 이런 행위는 안면에 대고 심한 욕을 하는 것보다 심한 모욕을 악불군에게 주고 있었다 그러나 악불군은 수향이 깊었으므로 그런 표정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 이대 그 황시성의 방주도 안으로 들어왔다 이 사람은 이미 80여 세가량으로 하얀 수염은 가슴까지 내려오고 눈빛은 소년처럼 맑았다 그는 영호충을 향해 고개를 조금 숙이더니 말했다 영호공자이 소인의 제자들은 모두 이 일대에서 밥을 얻어먹고 살아가지요 이번에 공자를 잘 모시지 못했으므로 정말 백번 천번 만번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악불군은 깜짝 놀랐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바로 그는 오래전부터 홍아하류의 천하방이라는 방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방주인 황백류는 중원 무림에서 나 이 많은 선배인데 방의 규칙이 비교적 느슨하기 때문에 그 방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못된 짓을 도맡아 했으며 천하방의 명성은 무림에서 평판이 좋지가 않았다 그러나 천하방은 사람들이 많고 방의 고수들이 적지 않게 있었음으로 이 제노에야 내 지방에서 제일 큰 방해였다 정말로 눈앞에 이 노인이 바로 마녀 명을 호령하는 은염교 황백류란 말인가 만약에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면 어째서 영호충과 같은 소년에게 이렇듯 예를 다하는가 악불군은 마음속에 많은 의문이 떠올랐다 그러나 쌍사악걸 엄삼성의 말소리에 그는 생각을 중단했다 은염노교 당신은 이곳의 토박이이니 우리처럼 외지에서 온 친구들을 잘 접대해줘야 할 것이오 이 하얀 수염의 늙은 사람은 틀림없이 은염교 황백류였다 그는 껄껄 웃더니 말했다 만약 영호공자의 덕택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 많은 영웅호걸들을 만나뵐 수 있었겠소이까 여러분들이 저의 지역에 오셨으니 모두가 이 천화방의 귀한 손님들이오 물론 접대를 잘 해야겠지요 저희 아래 것들이 오페강에다 이미 술좌석을 마련했으니 영호공자와 여러 손님들께서는 빨리 그곳으로 가시지요 영호충은 이 작은 주점의 사람이 꽉 차고 이렇게 웅성거리고 시끄러운 곳에서 절대로 유신이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행히 조금 전소란 속에서 사부와 사매들은 자기에게 품던 의심이 어느 정도 풀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자기의 깨끗함을 풀 수 있을 것이니 급하게 굴 것까지는 없었다 그는 악불군을 향해 말했다 사부님 우리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교해 주십시오 악불군은 생각했다 오페강에 모인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도 정파의 인사는 없을 것이다 어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서실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은 겉으로 헉 공경스럽고 예를 갖추는 척하면서 충화를 자기들 무리 속에 끼워 넣으려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형산파의 유정풍도 그랬지 않은가 일단 그들 사악한 무리와 접근하게 되면 평생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몸과 명성을 마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 어찌 안 간다고 할 수 있겠는가 유신은 말했다 악 선생 아마 지금쯤 오페강에서는 한참 떠들썩할 것입니다 꽤 많은 동주와 도주들은 모두 10여 년 20여 년 30여 년 동안 강호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영호 공자 때문에 오신 것이지요 당신이 정말로 이런 문물을 겸비하고 중걸한 소엽을 가르치시고 길러내셨으니 악 선생님의 이름도 덩달아 빛날 것입니다 오페강엔 당연히 가셔야지요 악 선생님의 가마가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 사람의 흥을 깨게 될 것입니다 가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불군이 대답하지도 않았는데 사마대와 황백류 두 사람은 이미 영호충을 부축하고 데리고 나가 큰 수레에 앉혔다 구성현 엄삼성 동백상기 도곡육선 등도 모두 밖으로 나왔다 악불군 부부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이 사람들은 단지 충아만을 데리고 갈 것이다 우리가 가든 안 든 그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을 것이다 악영사는 호기심이 잃었다 아버지 우리도 가서 구경 좀 해요 가서 그들 괴물들이 대사형과 무슨 음모를 꾸미는지 한 번 봐요 그녀는 사람 고기를 먹는 흑백상웅을 생각해내더니 자기도 모르게 몸서리쳤다 그러나 그들이 대사형의 체면을 봐서 자기를 풀어주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의 손가락을 깨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오페강에 가면 아버지 몸에 딱 붙어 있어야지 하고 생각했다 악불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걸어 나왔다 조금 전 한바탕 토해낸 후 아직 음식을 들지 않았으므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몸이 허공에 뜬 것 같고 정신도 흐릿됐다 그는 생각했다 그 오독교의 남봉항의 독약은 정말 대단하구나 황뱅류와 사마대 등 여러 사람은 올 때 말들을 타고 왔기 때문에 즉시 악불군아 부인 장 부인 구송현 도고 극선 등 일행에게 말을 타도록 했다 화산파의 몇 명의 남재자들은 말이 없어 타지 못하고 천하방의 졸개들과 장경도의 사마대 도주의 부하들과 함께 걸어서 오페강을 향해 출발했다 오페강은 노예의 두 지역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두며 동쪽으로는 산동하택 정도와 서쪽으로는 하남 동명과 접하고 있었다 이 일대의 지세는 평탄하고 호수와 연못이 많았으며 멀리 바라보니 오페강은 그리 높지 않은 듯했고 겨우 작은 산등성이 높였다 일행은 수레와 말을 달려 동쪽으로 질주해 갔다 얼마가지 않아 수십기의 말이 마중을 나와 수레 앞에 이르더니 몸을 날려 말해서 내려 큰 소리로 영호충에게 자기들의 뜻을 표현했다 그들은 예절이 깍듯했으며 심히 공경스러웠다 오페강이 가까워졌을 무렵 마중을 나온 사람은 더욱 많아졌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속과 성명 등을 밝혔는데 영호충은 마흔 사람들이 스스로를 소개하자 모두 기억할 수가 없었다 큰 수레는 산등성이 아래 당부했다 그 오페강의 산을 바라보니 소나무가 뒤덮여 있고 한 개의 산길이 구불구불 위로 뻗어 있었다 황백류는 영호충을 큰 수레에서 부축해 내렸다 벌써 두 명의 장정이 작은 가마 하나를 가지고 와 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영호충은 자기가 가마에 탄다면 사부와 사모님 사매들은 걸어서 가야 함으로 신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다 사모님 사모님께서 수레의 탓이죠 제자는 혼자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악부인은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영호공자를 마중 나왔지 나를 마중하러 나온 것은 아니잖니 그리고 경공을 펼쳐 앞질러 산을 올랐다 악불군과 악영산 부녀도 빠른 걸음으로 산 위를 올랐다 영호충은 별수 없이 가마에 몸을 실었다 가마는 어느새 소나무 사이의 넓은 공지에 이르렀다 영호충이 가마에서 내려 살펴보니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모여 웅성거리고 잊었다 이 사람들은 형색과 표정을 살펴보니 모두 삼산오악에서 모여든 오합지졸처럼 보였다 여러 사람들은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이분이 바로 영호공자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했다 이것은 소인의 집에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영야기울시다 상당히 약효가 있습지요 이것은 제가 20년 전 장백산에서 캐낸 오래된 산삼입니다 그러하오니 영호공자께서 거두어 주십시오 또 한 사람은 말했다 이 일곱 사람은 노동육부에서 제일 명성이 자자한 명의들이지요 제가 모두들 모셔왔습니다 그들에게 공자의 맥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일곱 명의 명이라는 사람은 모두 굵은 밧줄에 손이 꽁꽁 묵여 굴비처럼 줄에 묶여져 있었으며 금방이라도 죽을 듯한 표정이었다 명의 같은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틀림없이 이 사람에게 잡혀온 것이었다 청했다는 말은 듣기 좋게 꾸며낸 말이었다 또 한 사람은 두 개의 큰 대바구니를 가지고 와 말했다 재남부성에서 채집한 약재들입니다 소인이 모두 한 가지씩 가져왔지요 공자께서 어떤 약재가 필요하시다면 이 소인이 모두 준비해왔으니 두고두고 필요할 때마다 쓰십시오 영호충이 그 사람들의 형색을 살피니 모두 차림새가 기괴하고 악독하게 보였다 그러나 자기들 딴에는 진지했으므로 어떤 의심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그는 크게 감동하였다 그는 요즘 시리와 좌절에 빠져 죽을지 살지도 모르다가 이런 환영을 받게 되니 쉽게 감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갑자기 가슴이 뭉틀해지더니 눈물이 글썽해져서 폭권을 하며 말했다 여러 친구들이여 이 영호충은 일개 무명소절인데 여러분들의 따스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맙게 대해주시니 정말로 정말로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그는 흐느끼면서 말을 다 할 수가 없어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은 너도 나도 다투어 말했다 아 그건 절대로 안됩니다 빨리 일어나시오 우리를 죽이는 게 낫겠습니다 모두 일제히 무릎을 꿇고 활례를 했다 삽시간에 오페강에 모여있던 천여 명의 사람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단지 화산파의 악불군 사제와 도곡육선만이 멀거니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다 악불군과 제자들은 그들 앞에 서 있기가 쑥스러워 몸을 돌려 피했다 도곡육선은 여러 사람 아비지만 싱글거리며 아무 말이고 해댔다 영호충은 여러 사람에게 절을 하고 또 하고 일어났을 때 얼굴에 눈물이 줄줄 흘리고 있었다 이 친구들이 무슨 뜻을 품고 왔든지 영호충은 앞으로 이들을 위해 분신쇄골할 것이다 이들의 부탁이라면 백번 죽어도 불사하이라 천하방의 방주 황백류는 말했다 영호공자 앞에 있는 초막으로 들어가시어 좀 쉬시지요 그는 말하면서 그와 악불군 부부를 데리고 초막으로 들어갔다 그 초막은 새로 지은 것이었으며 초막 안에는 탁자와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탁자 위에는 찻장과 주전자들이 놓여 있었다 황백류가 손짓하자 그의 부하들이 술은 마 가져오고 어떤 부하는 말린 고기를 가져와 반주로 올렸다 영호충은 술잔을 들고 초막 밖으로 가더니 낭낭이 말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영호충은 초면이니 응당 같이 술잔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머려움이 부딪히면 같이 해결해 나갑시다 이 술은 우리가 서로 마셨다 고치지요 말하면서 술을 하늘로 뿌려 천만 개의 물방울을 하늘로 날렸다 모인 사람들의 환호소리가 천둥처럼 온 산을 뒤덮었다 영호공자의 말씀이 맞습니다 모두들 앞으로는 좋은 것이 이르면 같이 나누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해결합시다 악불군은 눈살을 찌푸리며 생각했다 충아는 정말 경거망동을 하는구나 앞뒤로 가리지 않고 눈앞에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해주자 그들에게 무슨 좋은 것이 이르면 같이 나누고 어려움이 부딪히면 같이 해결해 나가자고 하는구나 이 사람 중에 아마 한 사람도 정당한 사람이 없고 모두들 전 백광 같은 류의 놈들인 것이다 그들이 가늠과 약탈 선량한 사람들을 죽인다면 너는 그들과 같이 행동할 것이냐 나 악불군은 이 못된 놈들을 없애야 할 판인데 너는 반대로 그들과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해결해 나간다고 영호충은 또 말했다 여러분들이 이 영호충을 이렇듯 가족처럼 대해주는지 저는 영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장부들의 행동이란 광명정대하니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이 영호충이 필요하면 그 일이 아무리 어렵고 험난해도 전 절대로 물리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 사람들과는 평소 알지 못했는데 자기에게 이렇게 대해주니 틀림없이 어떤 큰일을 가지고 자기의 도움을 요구하고 있나 보다고 풀이했다 어차피 결국은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었으니 그 일을 달성하지 못할지라도 결국은 한 번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했다 황백류는 말했다 영호공자께서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 사람들은 공자가 이곳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들 내심 악무하여 영호공자의 풍채를 좀 볼까 하고 약속이나 한 듯 여기에 모였습니다 듣건대 공자는 몸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명의를 데려오거나 약재를 구해온 것이지 공자에게 절대 무슨 요구가 이더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팬은 아이고 단지 서로 소문을 듣고 모였을 뿐이고 어떤 일들은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지도 안소이다 단지 공자께서 오늘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어려 몸을 같이 극복하자고 하셨으니 모두들 설령 사이가 나쁜 친구라 해도 좋은 친구가 돼야 하겠지요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말했다 바로 그렇소이다 황방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일곱 명의 명의를 묻고 온 그 사람이 다가오더니 말했다 공자께서는 초막으로 드시지요 이 일곱 명의 명의에게 진백을 보라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호충은 생각했다 형일지의 선생처럼 제주가 좋은 사람도 내 상처에는 치료할 약이 없다고 했는데 저까지 일곱 명의 의사들이 뭘 볼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는 그들의 뜻을 거절할 수 없어 초막으로 들어갔다 일곱 명의 명의들은 비맞은 장닭처럼 초막 안으로 끌려갔다 영호충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형씨께서는 그들을 풀어주시지요 그들은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공자께서 풀어주시라니 풀어줘야죠 팍팍팍하고 소리가 여섯 번 들리더니 그 두꺼운 끈이 절단되었다 그는 소리쳤다 만약 너희들이 영호공자의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의 목을 댕강댕강 자르고 말겠다 한 명의 의원이 말했다 소 소에는 있는 힘을 다해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천하에는 천하에는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있지요 또 다른 한 의원이 말했다 공자를 살펴보니 마음이 어지러운 듯하지만 성한이 틀림없이 약으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명의 의원들이 달려들어 그의 맥을 짚었다 갑자기 초막 입구에서 그 누구가 일깔했다 모두 싹 꺼져버려라 어설픈 재주로 무엇을 고치겠느냐 영호충은 몸을 돌려보니 살인명의 평일지였다 그는 기뻐서 말했다 평선생님 당신도 오셨군요 나도 이 의사들이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일지는 초막으로 들어오더니 왼발을 휘둘러 퍽하고 소리를 내며 의사 하나를 초막 밖으로 날려버리고 오른쪽 다리를 날려 퍽하니 다른 한 명의 의사를 초막 밖으로 내동댕이쳤다 그 의사를 잡아온 사람은 평소 평일지를 흠무했던 모양이었다 천하의 제1명의 평대부께서 이곳에 오셨는데 너희놈들이 어찌 감히 이소에서 뽐내려고 하느냐 팍팍팍 소리가 나며 그 두 명의 의사도 초막 밖으로 아뒹굴었다 나머지 3명의 의사는 넘어지고 곤두박히면서 초막 밖으로 기어나갔다 그 사내는 허리를 굽히고 웃으며 말했다 영호 공자 평대부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어르신 평일지는 왼발을 들어 하늘을 향해 날리니 그 사내가 초막 밖으로 나뒹굴었다 평일지의 이런 행동은 영호층으로선 너무 뜻밖이었다 그는 깜짝 놀랐다 평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털썩 앉더니 손을 내밀어 영호층의 오른쪽 맥박을 재보고 다시 한참 후에는 왼손의 맥박을 재어보았다 이렇듯 이쪽 손과 저쪽 손을 바꾸어 맥을 집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눈을 감고 무엇인가 열심히 생각을 했다 영호층은 말했다 평선생님 평범한 사람의 생사는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오늘 날 영호층의 병은 치료하기 어렵고 또 선생님께서는 이미 두 번이나 저를 돌봐주셔서 저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를 위해 더 이상 노심초사하지 마십시오 초막 밖에서는 흥얼거리는 소리와 노래 부르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왔다 아마 천화방에서 이미 술과 요리를 가져다가 모인 삶에게 대접하는 것 같았다 영호층의 마음은 밖에 있었다 밖에 나가 사람들과 한바탕 떠들고 싶었다 그러나 평일지는 연신 손을 바꿔가며 그의 맥박을 짚고 영원히 끝내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생각했다 이평대부의 이름이 바로 평일지인데 자칭 한 손가락으로 맥을 짚어 병을 치료하며 사람을 죽일 때도 단지 한 손가락으로 혀를 찔러 죽인다고 하더니만 지금은 내 맥을 짚을 때는 한 손가락이 아니라 열 손가락을 거의 다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삐걱하는 문소리와 함께 한 사람의 머리가 들어왔다 바로 도간선이었다 영호층 자네는 어째서 술을 마시러 나오지 않는가 영호층은 말했다 네 금방 나갈 것입니다 날 기다려주시오 밖에 있는 술을 다 마시지 말고 말이오 도간선은 말했다 좋아 평 어르신 빨리 치료를 해주시오 그는 말하면서 고개를 다시 문 밖으로 빼어냈다 평일지는 천천히 손을 거두며 눈을 꼭 감고 오른손 식지로 탁자 위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것은 곤혹스럽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은 태도였다 한참 지나서 눈을 뜨더니 말했다 영호공자 당신의 체내에는 일곱 줄기의 진기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없어지지도 않고 제압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독에 중독되어 받은 상처도 아니고 더욱이 풍이나 열기 때문에 생긴 증세도 아닙니다 그래서 침이나 약재를 써서는 치료할 수가 없소이다 영호충은 말했다 네 평일지는 말했다 그날 주선지에서 공자의 맥을 짚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생각해 놓았소 그 방법은 비록 위험하지만 요행을 바래야겠지요 일곱 명의 내공이 정순한 인사를 불러다가 동시에 내공을 주입시키면 공자의 체내에 있는 서로 다른 진기를 일거해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명을 불러서 같이 왔고 나머지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두 분을 선출하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공자의 스승인 악선생과 저까지 합치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공자의 맥을 보았더니 공자의 몸엔 또 다른 변화가 생겼고 더욱 복잡하게 되었더군요 영호충은 신음소리를 음하곤 했다 평일지는 말했다 지난 며칠 동안 네 가지의 큰일이 발생했지요 첫째로 공자께 선 수십종의 몸에 보신이 되는 희귀한 약을 드셨습니다 그 중에는 인삼수호 직초복명 등등의 진귀한 약물도 있지요 하지만 보약은 여자에게나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영호충은 아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선배님의 신기는 고금을 털어도 없을 것입니다 평일지는 말했다 공자께서는 왜 그 보약을 복용하셨습니까 틀림없이 돌팔이 의사들이 잘못 썼을 것이오 한심하군요 영호충은 생각했다 조천추가 노두자의 속명파란을 훔쳐다 나에게 먹인 것은 좋은 뜻에서 그랬으니 그가 어찌 남자 여자를 구분해야 할 약인 줄 알았겠는가 만약에 사실대로 말한다면 평대부는 틀림없이 그를 책망할 것이니 아무래도 숨기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말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복용한 탓이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평일지는 말했다 당신의 몸은 본래부터 기가 고르지 못했으비나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은 보약을 드셨으니 그 어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치 장강에 물이 불어서 홍수가 났는데 물을 다스리는 사람은 물을 빼려고는 생각지 않고 반대로 동정번양 호수에 물을 끌어다 대는 꼴이 되었습니다 어찌 재앙이 덮치지 않겠습니까 그 약은 오로지 선천적으로 허약하고 무력한 여자들만 이 복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몸에 이롭지요 어째서 공자께서 드셨습니까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나는 노두자의 딸 노블사 아가씨가 내 피를 먹고 병이 치료되길 바랄 뿐이다 평일지는 또 말했다 두 번째 큰 병괴는 공작에선 갑자기 대량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당신의 지금 병세로는 어떻게 다시 사람들과 무의를 겨루겠습니까 그렇게 싸움을 좋아하시니 어찌 오래 살기를 바랄 수 있겠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중히 여기는데 당신은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군요 군자가 복수를 하는 데는 10년이라도 늦지 않는다고 했소 어찌 그렇게 급하십니까 그는 말을 하면서 연신 고개를 흔들어댔다 안색은 몹시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만약 그가 치료하는 사람이 영호충이 아니라면 그는 단번에 손찍음을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호되게 욕을 해댔을 것이다 영호충이 말했다 선생님의 말씀이 백번 천번 옳습니다 평일지는 말했다 단지 피를 많이 흘렸다면 그것은 치료하는데 그리 어려움이 없겠으나 어쩌자고 당신은 또 운나무독교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오선대보약주를 마셨습니까 영호충은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오선대보약주라니요 평일지는 말했다 이 오선대보약주는 오독교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방으로 술을 빚었다고 합니다 술을 빚을 때 사용하는 독충들은 진귀약이 짝이 없고 소문에 의하면 그 독충 한 마리를 기르는데 10여 년을 소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술 속에는 또 다른 수십 종류의 귀중한 약재를 사용해 서로의 독을 도구로 중화시키는 이치를 썼다고 합니다 이 약을 복용한 사람은 병에 길리지 아니하고 독에 중독되지도 않는다고 하며 갑자기 수십 년 동안 쌓은 공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세상에는 제일 신기한 보약이지요 이 늙은이가 오랫동안 그 약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듣자니 남 봉황이라는 여자는 보배처럼 그 술을 몸에 지니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에게도 말을 걸지도 않고 술을 대접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어쩌자고 그녀가 이렇게 진귀한 약주를 당신에게 먹였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군요 당신은 풍류나마로서 곳곳에 정을 뿌리고 다니는데 어찌 자기 몸을 자기가 망치는 줄도 모르고 계시오 영어충은 씁쓸하게 웃었다 남교주와 저는 단지 황하의 배에서 한번 만나보았을 뿐이며 그녀는 오선주를 나에게 주었을 뿐입니다 그 밖에는 그녀와 아무런 관계가 없소이다 평일지는 그를 한참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남봉황은 남의 부탁을 받고 당신께 오선대 보약주를 마시게 했을 것이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소 그 술은 비록 몸을 보호해 주지만 독이 들 어이소 흥 제기랄 엉망진창이군 그 오독교는 단지 몇 잔의 조 상대대로 내려오는 괴상한 약방문에 의지했을 뿐이고 남봉황 이 계집은 의학의 이치와 약의 이치를 조금도 모르면서 제기랄 것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군 영호충은 그가 이렇게 욕을 해대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의 성격이 급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색이 참담하고 가슴이 쉬지 않고 벌떡거리며 표정이 엄숙해 자기를 아주 극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속으로 미안한 감이 들었다 평 어르신 남교주도 좋은 뜻에서 그랬던 것이지요 평일지는 화가 나서 말했다 좋은 뜻 호의 정말 가관이군 천하의 돌파리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호의라고 돌파리들이 생명을 죽이는 숫자가 강호에서 칼에 죽는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것을 모르시오 영호충은 말했다 그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평일지는 말했다 뭐가 그런 것도 같습니까 정말 실제사 그러하오 나 평일지가 치료한 사람을 남봉왕이 무슨 주제에 손을 쓴다는 말이오 당신 피 속엔 극약이 들어 있소 만약 그 독이 온몸에 퍼지면 그 일곱 줄기의 진기와 크게 충돌되어 아마 세 시간 안으로 당신 생명은 없어질 것이오 영호충은 생각했다 내 속에 독이 있는 것은 그 오선주를 마셨기 때문만이 아닐 것이다 남교주와 네 명의 요녀들이 나에게 피를 헌혈해 줄 때는 그녀의 몸에 있는 대로 사용했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동물들과 함께 산이 음식 중에도 독이 있을 것이고 피 속에도 들어 있을 것이다 단지 그녀들은 장시간 습관이 되어서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이다 이 일은 절대로 평일지에게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괴팍한 성격이 더욱 폭발할 것이니까 그는 말했다 의학의 이치나 약제의 이치는 깊고도 오묘해서 절대로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알 수 없지요 평일지는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다 만약에 보약을 잘못 복용하고 대량의 피를 흘리고 약주를 잘못 마셨다 하면 나는 그래도 치료할 방법이 있는데 이 네 번째의 큰 변이 정말 나를 속수무책으로 만드는 구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요 영호충은 말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나의 불찰입니다 평일지는 말했다 이 며칠 동안 당신은 왜 시리에 차 있으며 더 살아가려고 하지 않소 도대체 어떤 충격을 받았소 지난번 내가 주선진에서 맥을 짚을 때는 당신의 상처는 비록 중했지만 그러나 당신 심장의 맥박은 왕성하고 한줄기 생기가 돌고 있었소 그래서 나는 먼저 당신 생명을 100일 동안 연장시키고 난 후 이 100일 동안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당신의 괴병을 치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소 그 당시에 나는 그리 자신이 없어 당신에게 명확한 언지를 주지 못했지만 지금 당신에게서는 그 한 줄기의 생기마저 사라져버렸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요 그 말을 듣자 영호충은 자기도 모르게 슬픔이 가슴 한쪽에서 쳐 올라왔다 맨 처음 사북에서 인평지에 벽사건보를 가졌다고 의심할 때도 내 마음은 깨끗해서 결국 분명히 밝혀질 때가 오리라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지만 그러나 소삼에 마저도 나에게 의심을 품고 그 인평지를 위해 마음속으로 나를 짓밟고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놈으로 여기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이 세상에 살아있다 한들 아무런 낙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지 형일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이어서 말했다 당신의 맥을 짚어보니 여자 생각으로 꽉 차 있었소 사실은 천하의 모든 여자들의 말투는 아무런 재미가 없고 얼굴도 추악하기 그지없소 제일 좋은 것은 멀리하고 피해야 하는 것이오 피하고 나 멀리할 수 없다면 별수 없이 자기 자신을 억제해야 할 것이 아니겠소 당신은 어째서 그런 생각을 모르셨소 오히려 여자 일을 온종일 생각하니 이건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된 것이오 비록 그 정말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소 그는 말하면서 연신 고개를 흔들었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당신 부인은 말투가 재미없고 얼굴이 추악이 이를 데 없지 그러나 천하의 여자들은 모두 당신 부인 같지는 않소이다 당신이 당신 부인을 보고 천하의 여자를 한데 묶어 논한다는 것은 정말로 웃기는 일리오 만약 소삼애가 당신 말대로 말투가 재미없고 추악하다면 도실선이 두 그릇에 술을 받쳐 들고 초막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어이쿠 형 대부 어째서 아직까지 치료를 마치지 않았소 형일지는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치료할 수가 없게 되었소 도실선은 깜짝 놀라서 말했다 나을 수 없다고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소 그리고 고개를 돌려 영호충을 향해 말했다 그렇다면 나와서 술이나 마시게 영호충은 말했다 좋아요 형일지는 화가 나서 일문했다 절대로 갈 수 없소이다 도실선은 깜짝 놀라 몸을 돌려 급히 도망쳤다 두 그릇의 술은 엎질러져 그의 가슴에 쏟아졌다 형일지는 말했다 영호공자 당신은 이 병을 철저하게 다스려야 하오 설령대 라금선일지라도 아마 치료할 수 없을 것이오 그러나 수개월 수년 동안 생명을 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오 그러나 반드시 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술을 끊어야 하고 둘째로는 반드시 마음을 수습하고 여자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으며 가까이 하는 것은 고사하고 생각조차 합류 안 돼요 세 번째는 절대로 무예를 겨루지 마시오 색을 멀리하고 싸움을 안 하고 술을 끊을 수 있다면 1, 2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소 영호충은 껄껄 웃었다 형일지는 화가 나서 말했다 뭐가 그리 웃읍소 영호충은 말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 때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는데 술조차 마실 수 없고 여자도 생각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못 살게 굴어도 손을 쓸 수가 없다면 그게 무슨 사람이오 그럴 바에는 일찍 죽는 게 낫고 그것이 대장부의 떳떳한 행동입니다 형일지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반드시 당신이 그 세 가지를 끊도록 만들고 말겠소 만약 내가 당신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면 내 명성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오 영호충은 손을 내밀어 그의 오른쪽 어깨를 누르며 말했다 형 선생님 당신의 호의에 이 후배는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이듭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은 정해져 있는 법 선배님의 의술이 비록 정통하고 정묘하다곤 하나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설령 내 병을 치료할 수 없다 해도 선생님의 명성은 추호도 손실을 입지 않을 것이오 덜커덕 문녀는 소리가 나며 또 한 사람이 머리를 내밀고 들어왔다 그 사람은 독근선이었다 영호충 자네는 병을 치료했나 영호충은 말했다 형 대부께서는 의술이 정묘하셔서 내 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소 독근선은 말했다 잘됐어 정말 잘됐어 그리고 들어와 그의 소매를 잡고 말했다 술 마시러 나가세 나가서 술을 마시세 영호충은 평일지에게 깊게 읍을 하며 말했다 선배님의 성의에 감사드립니다 평리지는 인사도 받지 않고 입속으로 뭐라고 중얼거렸다 독근선은 말했다 내가 애당초 말하지 않았나 틀림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그는 살인명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치료해 낫게 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죽이는데 만약 그가 한 사람을 치료해도 낫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 경우는 정말 알쏭달쏭해 영호충은 말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초막을 걸어 나왔다 사방에서는 호걸들이 모여 술을 통쾌하게 마시고 있었다 영호충은 가면서 사람들의 술잔을 받고 건배를 했다 여러 군웅들은 그의 성격이 호탕하고 주량이 많음을 알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속으로 더욱 그를 좋아했다 모두들 말했다 영호공자는 과연 호기가 하늘을 찌르고 우리들로 하여금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영호충은 연속 십여 그릇에 술을 마셨다 갑자기 평일지가 듣도록 한 그릇에 술을 들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오늘 술이 있으면 취해버려라 있는 족족 마셔버려라 그리고 초막으로 걸어들어오며 말했다 형 선배님 저는 당신과 한잔하고 싶습니다 등불 아래 평일지의 모습은 크게 변해 있었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술기운이 싹 가셨다 자세히 그를 보니 원래 새까맣던 그의 머리가 백발처럼 하얗게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깊게 패어져 있었다 이 몇 시간 동안 몇십 년이나 늙어 보였다 그가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사람을 낫게 하면 한 사람을 죽여왔는데 사람을 치료해 주지 못했으니 나는 어찌해야 할까 나는 사람 하나를 치료하지 못했으니 어찌할 건가 영호충은 뜨거운 피가 올라와 큰 소리로 외쳤다 영호충은 목숨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선배님은 마음속에 두지 마십시오 형일지는 말했다 사람을 낫게 하지 못했으니 내 목숨을 끊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살인명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그는 몸을 갑자기 일으키더니 몸을 몇 번 비틀거렸다 새빨간 피를 토해대더니 땅바닥에 쓰러졌다 영호충은 크게 놀라 급히 가서 그를 부축하니 그의 호흡은 이미 멈추었고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영호충은 그를 안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토막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들리지 않게 되었고 마음속에 철양한 생각이 가득 찼다 잠시 서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떨구었다 평일지의 시 신을 손에 들고 있으니 갈수록 무거워져 그를 안을 힘이 없어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갑자기 초막 안으로 누가 들어오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영호공자 영호충이 보니 조천추였다 영호충은 철양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선대님 평대부께서 죽었습니다 조천추는 이 일에 대해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 듯 낮은 소리로 말했다 영호공자 제가 부탁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영호공자께서는 이 조천추를 본 적이 없다고 해주십시오 부탁이요 영호충은 깜짝 놀라 물었다 그건 왜요 조천추는 말했다 뭐 별것이 아닙니다 단지 단지 음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그가 막 초막 밖으로 나가자 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바로 사마대였다 사마대는 말했다 영호공자 전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아 만약 어떤 사람이 오페강에 모인 사람이 누구 누구였느냐고 물어본다면 공자께서는 제 이름을 절대로 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그건 또 왜 그러시오 사마대는 안색이 낮춰해지며 어린애가 죄를 저질러 사람에게 목 덜미를 잡힌 것처럼 기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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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충은 말했다 이 영호충은 각하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감히 친할 엄두도 내지 않겠습니다 사마대는 얼굴 색이 변하더니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말했다 공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절대로 오페강에서 있었던 일들을 없는 걸로 해주십사 부탁한 것은 그분이 알면 화를 내실까봐 그랬던 것인데 공자께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은 제가 헛소리를 한 것으로 여겨주십시오 영호충은 급히 그를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다 사마대는 연신 손을 흔들며 말했다 공자의 말씀은 갈수록 말이 되지 않는군요 그분은 공자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어째서 미워한다고 하십니까 정말 이 소인이 저속한 사람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지되었던 사마대는 당신과 같은 친구를 사귀었으니 앞으로 당신이 무슨 부탁이라도 하시고 싶으시면 소식이나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불 속에 들어가라면 들어갈 것이고 물 속에 들어가라면 물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만약 사마대가 눈살을 찌푸린다면 내 조상들이 모두 후레자식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툭 치더니 큰 걸음으로 나갔다 영호충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은 열성으로 나를 대해주는데 어째서 그가 오페강에 와서 나를 대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화를 낸다는 것일까 또 화를 내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좋아한다니 천하의 이와 같은 이상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만약 정말로 나를 좋아한다면 이 많은 사람과 사귀는 것을 그는 응당히 기뻐해야 할 터인데 그는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아 맞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정파의 선배일 것이다 나를 심히 사랑하고 좋아함으로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사악한 행동을 하는 이자들과 사귀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분은 풍태사숙이 아닐까 하지만 사마두주와 같은 사람들과 뒤끝이 깨끗한 사람들인데 어떤 점이 안 좋을까 그때 초막 밖에서 가벼운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낮은 소리가 들려왔다 영호공자 영호충은 황백류의 목소리임을 알고 말했다 황방주 들어오시지요 황백류는 초막 안으로 들어오더니 말했다 영호공자 밖에 몇 분의 친구들이 영호공자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급한 일이 있어 반드시 즉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영호공자께 친히 인사 말씀을 못 드리니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영호충은 말했다 용서라니요 이때 밖에서 떠들썩하는 소리가 나더니 금세 조용해졌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떠난 것 같았다 황백류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 일은 정말 내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모두들 이렇게 모인 것은 호기심 때문에고 두 번째는 정중하게 모시려고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경거망동하는 사람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남교주 묘족의 아가씨들은 영호충은 그의 말이 앞뒤가 안 맞자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물었다 황방주께서는 지금 나보고 그 사람에게 오패강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싶으시지요 황백류는 멋쩍게 웃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다른 사람은 시치미를 뗄 수 있어도 황백류는 시치미를 뗄 수 없으비나 천하방이 오패강에서 공자를 접대했다는 말은 누가 뭐래도 승인을 하겠습니다 영호충은 흥하고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술 한 잔을 대접했는데 그것이 무슨 용서받지 못할 큰일입니까 남하대 장부가 무슨 시치미를 떼고 시치미를 떼지 않는단 말이오 황백류는 급히 웃음을 띄고 말했다 고아께서는 절대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 이 늑은이는 날때부터 이런 괴팍한 성격을 타고 태어났지요 만약에 저의 마누라나 그렇지 않으면 내 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사지 않습니다 아마 가족들도 모를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 못난 사람이 17살 때 마누라를 얻었는데 단지 마누라의 명이 짧아 너무 일찍 죽었지요 그래서 여인네들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조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들은 정파 인물이 아니고 사악한 물이라고 했는데 어쩐지 이 사람은 횡설수설하여 무엇을 말하려는지 모르겠구나 그가 나에게 술대접한 것을 마누라 손녀에게 물어보라는 것인가 그런데 자기 마누라가 일찍 죽었다고 하고 있다니 황백류는 또 말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별 수 없지요 공자 당신은 벌써부터 나를 알고 있었다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나하고는 50년 동안 사귄 오랜 친구 사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 아닙니다 저와는 10년 정도의 교분을 갖고 있다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당신이 15살 때 이 늙은이와 도박도 하고 술도 마셨다고요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제가 6살 되던 해에 당신과 도박도 하고 술도 먹었다고요 저는 20살이지 25살이 아닙니다 황백류는 영호충이 말투가 자기를 흘란하고 있다는 것을 알자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공자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다만 다만 이 황모라는 사람은 20년 전부터 못된 짓을 골라 가며 했고 하는 행동은 차마 사람으로선 하지 못할 짓들만 했습니다 공자께서 어찌 이런 저와 친구로 사귀셨겠습니까 아! 이건! 이건! 영호충은 말했다 황방주께서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니 정말 광명정대하시군요 제가 50년 전에 당신과 같은 친구를 사귀어야 했는데 황백류는 크게 기뻐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50년 전에 친구이지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공자께서는 몸을 중히 여기십시오 당신의 마음씨가 좋으시니 지금은 병이 있으나 결국은 나을 것입니다 황을며 거룩하시고 성 신통광대 아이쿠 큰 소리를 한 번 지르더니 고개를 돌리고 나갔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무엇이 성 성 신통광대인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이때 말발굽 소리가 멀어져 가고 떠들썩하던 소리가 뚝 끊겼다 그는 평일지의 시체를 멍청하게 한참 쳐다보고 초막에서 나왔다 사방은 조용하고 한 사람의 그림자도 볼 수 없었다 그는 지금까지 여기 모인 호인들이 술을 마시고 떠들썩하게 굴다가 삽시간에 깨끗이 사라질 줄은 몰랐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사부님 사모님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다시 외쳤다 둘째 사제 셋째 사제 소삼에 여전히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반달은 비스듬히 하늘에 걸려있고 바람 한 점 없었다 이 큰 사내는 오로지 그 한 사람뿐이었다 눈앞에는 온통 술주전자와 그릇과 접시 그 밖의 모자 외투 허리띠 등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많은 호걸들은 급히 사라지느라고 자기 물건조차도 정돈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는 더욱 이상했다 그들은 어째서 이렇게 갑자기 사라졌을까 무슨 홍수나 맹수가 엄습해와 빨리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인가 이 사람들은 하늘도 땅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던데 어째서 갑자기 담들이 콩 알만하게 변했을까 정말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이구나 사부님 사모님 소삼에 그들은 또 어디로 사라졌단 말이냐 만약 이곳에서 무슨 위험이 부딪혔다면 어째서 나에게 한마디도 가뜸해 주지 않았을까 마음속엔 한 줄기 철양한 기운이 맴돌았다 이 천지는 크지만 한 사람도 자기의 안위에 관심을 두거나 자기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았다 어째서 쥐새끼조차 보이지 않는 걸까 또 사부님 사모님처럼 친한 사람들조차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자 외로움이 사무쳤다 가슴이 쓸쓸해지자 체내에 있던 몇 가닥의 진기가 복받쳐 올라왔다 몸이 기우뚱하더니 벌렁 쓰러졌다 일어나려고 발버둥 쳐봐도 조금도 힘을 쓸 수가 없었다 그는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해서 잠깐 쉰 다음 두 번때 다시 몸을 지탱해 일어나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엔 힘을 너무 써서 귀 속에서 웅하는 소리가 나더니 눈앞이 캄캄해지며 기절해버렸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가물가물한 속에서 귓가에 비파를 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귀를 기울이자 그 소리는 더욱 우아하게 들려왔다 흩어졌던 마음이 다시 평정이 되었다 바로 낙양성 할머니 댁에서 연주하던 청신보선주라는 곡이었다 영호충은 마치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다가 한 개의 작은 섬을 발견한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어 벌떡 일어설 수가 있었다 금소리는 초막 안에서 흘러나왔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소리 나는 곳으로 향했다 초막의 문은 꼭 잠겨져 있었다 그는 초막에서 예닐곡보의 거리까지 다가가서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했다 이 금소리를 들으면 낙양성 녹주 골목에 계시던 그 할머니가 오신 것 같은데 낙양에 있을 때 그녀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꺼려했는데 이번에 내가 그분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문을 밀치고 들어갈 수는 없지 그는 즉시 몸을 숙이고 말했다 영호충이 선배님께 인사드립니다 금소리는 몇 번 울리더니 소리가 멈췄다 영호충은 그 금소리에서 마치 위안의 뜻이 충만된 것 같고 그 곡을 듣자 말할 수 없는 편안함을 느끼고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자기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고 느끼고 감격한 나머지 가슴 속에는 뜨거운 격정이 솟아올랐다 갑자기 멀리서 어떤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아직도 금을 타는 사람이 있구나 어떤 사악한 무리가 없어지지 않았는가 또 한 명의 매우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사악하고 요망하고 간악한 것들이 감히 한암땅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구나 그런 행위는 우리를 안중에도 두고 있지 않읍니다 그는 여기까지 말하고 더욱 소리를 높여 일깔했다 어떤 요망하고 쥐새끼 같은 자들이 이 오패강에서 떠드는지 모두 이름을 밝혀라 그의 귀는 충만하고 목소리는 사방을 뒤흔들었다 위세가 당당했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그래서 사마대 황백류 조천추 등이 무서워 도망을 친 것이구나 정말로 정파의 고수들이 이곳으로 도전하러 온 것이야 사마대 황백류 등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남하대 장부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그 사람은 모두를 벌벌 떨게 했으니 틀림없이 무공이 높은 선대인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나에게 묻는다면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 먼저 몸을 피하는 게 좋겠다 그는 즉시 초막 뒤로 몸을 숨겼다 초막 안에는 할머니 혼자 계시니 그들은 절대로 그분을 괴롭히지 않을 거야 이때 초막 안의 금소리는 이미 멈추었다 발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며 세 사람이 산 위로 올라왔다 세 사람은 산 위에 올라 모두 어 어 하고 탄성을 질러댔다 틀림없이 산이 적막하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듯했다 목소리가 우렁찬 사람이 말했다 쥐새끼 같은 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목소리가 가냘프고 약한 사람이 말했다 그들은 소림파의 두분 고수께서 그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꼬리를 감춘 것이겠지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다 과찬이시오 과찬이시오 그들은 골류파의 다명의 명성을 듣고 도망쳤을 거여 세 사람은 일제히 크게 웃었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원래 두 사람은 소림파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곤륨파의 사람이구나 소림파는 당나라 초기부터 무림을 이끌어왔고 소림일파만 해도 그 명성은 우리 오아권파 연맹보다 더욱 높고 실력은 가공하여 비교할 수도 없다 소림파 장문인인 방증대사는 이 무림에서 모두 얼얼어보는 인물이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곤륨파의 건법은 독특하여 천하를 위진시킨다고 했는데 이 두 파의 사람들이 연합했으니 정말 위세가 대단할 것이다 아마 이들 세 사람은 먼저 앞장서서 당도한 것이고 뒤에는 많은 응원부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부님과 사모님은 어디로 몸을 피하셨을까 잠시 골똘히 생각하자 금방 깨달아지는 바가 있었다 맞다 내 사부님은 명문정파의 장문인으로서 그 황백류 등과 함께 어울리는 꼴을 소림이나 곤륨파의 고수들에게 보이기가 창피했겠지 그것은 난처한 일이었을 것이다 곤륨파의 담가가 말했다 조금 전 이산에서 금소리를 들었는데 그 사람은 또 어디로 숨었을까 신형 역형 여기엔 다른 곡절이 있지 않을까요 목소리가 우렁찬 사람이 말했다 맞습니다 다명은 세심하군요 우리 한번 찾아보고 목을 잡아 끌어냅시다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신사형 우리 초막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영호충은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성이 역시라는 것을 알았다 목소리가 우렁찬 신씨 성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사형인 모양이었다 역시 성을 가진 사람이 초막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초막 안에서 청아한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여자 혼자 있는 방이니 야밤에 남녀가 함께 있는 것은 온닿지 못해요 그 신씨 성을 가진 사람이 말했다 여자이구먼 역시 성을 가진 사람이 말했다 조금 전 당신이 금을 탔소 그 할머니는 말했다 그렇소 역시 성을 가진 자가 말했다 한 번 더 타보시지 않겠소 그 노파는 말했다 평소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어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금을 탈 수 있겠소 신씨 성을 가진 자가 말했다 흥 그게 뭐가 대수여 여러 상황을 살펴보니 틀림없이 토막 안에서 큰일이 벌어진 것 같으니 우리 들어가 봅시다 역시 성을 가진 자가 말했다 당신이 금방 홀몸의 여자라고 했는데 늦은 시간에 이곳 옥폐강에 올라와 무엇을 하고 있소 10중 8구는 그 요기들과 동행인 것 같은데 우리가 들어가 수색을 해야겠소 말하면서 큰 걸음으로 초막을 향해 들어갔다 영호충은 몸을 드러내 천막문을 막고 일깔했다 잠깐 그 세 사람은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모두 놀라는 것 같았다 그러나 소년 하나가 앞을 막아서자 별로 마음에 두지는 않았다 신씨 성을 가진 자는 큰 소리로 일깔했다 소년은 누군가 이 컴컴한 곳에 쥐새끼처럼 숨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영호충은 말했다 저는 화산파의 영호충이올시다 소림파 곤륜의 선배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향해 읍을 했다 역시 성을 가진 자가 콧방귀를 흥 뛰더니 말했다 흥 화산파의 사람이구만 자네는 이곳에 무엇하러 왔는가 영호충은 신씨 성을 가진 사람을 바라보았다 몸은 비록 크지 않지만 가슴이 앞으로 튀어나와 북 같아 보였다 그래서 목소리가 그렇게 우렁찼던 것이다 또 다른 중년 남자와 함께 몸에는 붉은색의 장포를 입고 있었다 그 자는 역시 성을 가진 자와 동문인 모양이라고 생각되었다 볼륨파의 담시 성을 가진 자는 어깨에 검을 차고 헐렁한 옷과 소맥과 넓은 옷을 입고 있었다 표정을 보니 대담해 보였고 호탕하게 생겼다 역시 성을 가진 자는 그의 대답도 듣지 않고 또 물었다 너는 정파의 제자인데 어찌하여 이 오패강에 와 있는가 영호충은 그들이 쥐새끼라는 욕을 마구에 대해 마음이 캥겼는데 그의 말을 듣자 약이 올라 말했다 세 분 선배님도 정파의 사람인데 역시 이 오패강에 와 있지 않습니까 담시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 말 한번 잘했네 자네는 초막 안에서 금을 타는 여인을 알고 있는가 그 여자는 누군가 영호충은 말했다 그분의 나이가 많고 이 세상 일에 개의하지 않는 노파이십니다 역시가 질문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 여자의 음성을 들어보건대 나이가 저문대 무엇이 높하고 할머니란 말인가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이 노파께서는 목소리가 좋을 뿐인데 그것이 뭐 그리 신기하다는 것이오 그녀의 조카는 당신보다도 이 삼십세는 더 먹었을 것이오 그러니 이 할머니의 나이는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소 역시 성을 가진 자가 말했다 비켜라 우리가 들어가 살펴보겠다 영호충은 두 손을 내밀며 말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밤늦은 시간에 남녀가 자리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녀는 당신들과 평소 알지 못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들어간다고 하십니까 역시 성을 가진 자는 영호충이 아무 힘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고 뜻밖이라 몸을 움찔하더니 비웃으며 말했다 너는 화산파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 말은 허풍인 것 같구나 그리고 초막으로 향했다 영호충은 몸을 일으켰다 얼굴은 돌에 부딪혀 한 줄기에 피가 줄줄 흘렸다 할머니는 당신들과 만나기를 원하시지 않는데 당신들은 어찌 그리 무례하오 낙양성에 있을 때 나는 할머니와 며칠 동안 말을 했는데도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했소 역시 성을 가진 자가 말했다 이놈아 너는 위도 없고 아래도 없구나 한 번만 더 입을 놀리면 다시 또 내동댕이 칠 것이다 영호충은 말했다 소림파는 무림의 정파인데 틀림없이 두 분은 소림파에서 환속한 고수들이라고 사료됩니다 또 이분은 틀림없이 골륜파에서 이름이 혁혁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야밤중에 일개 노파를 우롱하려고 하니 이 어찌 강호해 영웅오걸들의 비웃음을 사지 않겠소 역시 성을 가진 자는 말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 정말 말이 많구나 왼손을 내밀어 영호충의 왼쪽 뺨을 세게 후려쳤다 영호충은 비록 내력은 없어졌지만 그의 왼쪽 어깨가 움직이는 것을 보자 그의 왼손이 공격하리라 생각하고 급히 몸을 피했다 그러나 허리와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피할 수 없었고 금방 눈앞이 캄캄해지며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신씨 성을 가진 사람이 말했다 역사제 이 녀석은 무공을 모르는데 이 사람과 똑같이 될 필요가 있겠소 사악한 무리가 이미 가고 없으니 우리도 갑시다 역시 성을 가진 자가 말했다 노후의 지방에 사악하고 요망한 무리들이 갑자기 이 오패강에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으니 모이는 것도 이상하고 흩어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소 이 일을 분명히 밝히지 않을 수 없소 방 안에서 어떤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소 그리고 초막의 문을 열려고 했다 영호충은 몸을 일으켰다 손에는 장검이 들려져 있었다 역선배님 이 안에 계신 어르신은 제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상 당신들이 그녀를 우롱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을 것이오 역시 성을 가진 자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무엇을 가지고 그 손에 들린 장검을 가지고 하겠냐 영호충은 말했다 저의 무예는 미미막이 짝이 없습니다 어찌 소림파의 고수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만 사는 뜻대로 되지는 않는 법이오 당신들이 이 초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나를 먼저 죽이시오 신씨 성을 가진 자가 말했다 역사제 이놈은 퍽뚝심도 있고 배짱이 있는 산에 내장부가 쏘이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오 역시 성을 가진 자가 웃으며 말했다 듣건대 너희 화산파의 검법은 독특하고 오묘하다고 들었다 검종과 기종이 있다던데 너는 기종에 속하는 사람이냐 검종에 속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똥종의 사람인가 하하하 하하하 를따라 신씨 성을 가진 자와 감씨 성을 가진 자도 따라서 웃기 시작했다 영호충은 낭낭이 외쳤다 강함의 의지에 난폭하게 구는 것을 어찌 명문정파라고 하겠소 당신들이 소림파 제자입니까 아마 허풍인 것 같습니다 역시 성을 가진 자가 노해 우측 손바닥을 세우더니 영호충의 가슴을 치려고 했다 이 일 장이 영호충의 가슴에 닿기만 하면 영호충은 즉시 죽어야 했다 신씨 성을 가진 자가 말했다 잠깐 영호충 명문정파의 제자는 다른 사람들과 무예를 겨루지 못한단 말인가 영호충은 말했다 정파의 사람들은 손을 쓸 때 어떤 명분이 있어야 하오 역시 성을 가진 자가 천천히 손바닥을 거두며 말했다 셋을 셀 동안 피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갈비뼈를 세대 부러뜨리겠다 하나 영호충은 웃었다 갈비뼈 세 개가 부러진데도 그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역시 성을 가진 자가 큰 소리로 수를 셌다 둘 신씨 성을 가진 자가 말했다 나의 사제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네 빨리 옆으로 비켜서 개나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나의 주둥이도 한 번 한다면 하는 물건이오 영호충은 아직 죽지 않았다 어찌 비켜서 당신들이 무례하게 구는 것을 보고 있겠소 이 말이 끝날 때쯤이면 이 말이 끝날 때쯤이면 역가가 공격해오리라 생각하고 길을 오른 팔목에 모아놓았다 그러나 가슴에 혹독하게 아픔을 느꼈고 손에는 장검을 빼어들고 그의 장심을 겨누었다 이 일검의 방향과 시간은 딱 들어맞아 역시 성을 가진 자는 오른손 장력을 냅거든 후 금방 거둘 수가 없어 싹하는 소리와 함께 아하는 신음소리를 질렀다 장검의 끝은 그의 장심을 직통한 것이었다 또 싹하는 가벼운 소리가 나며 손바닥에서 겁날이 빠져나갔다 순간 역가는 상처를 깊이 받고 수장 밖으로 물러섰다 그는 왼손으로 장검을 뽑아들며 노에 부르짖었다 이놈이 멍청한 척 가장을 했구나 알고보니 무공이 상당히 높은 놈이야 네 내가 내놈하고 사생결판을 하겠다 신 역담 세 사람은 모두 검을 잘 쓰는 고수였다 눈앞에 영호충이 장검을 쳐올리자 별다른 초식도 쓰지 않고 오로지 방향과 시간을 잡아 상대방의 장력이 그의 검 끝에 오도록 유도하는 것을 보자 검법의 조예가 최고의 경지를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다 역시 성을 가진 자는 비록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경망하게 적을 대할 수 없어 왼손에 검을 들고 싹싹싹 연속 3검을 찔러냈다 그러나 모두 적을 시험삼아 찔러보는 허초였다 1초에 검이 중도에서 다시 들어갔다 그날 영호충이 야광묘에서 15명의 고수들의 두 눈을 찔러들 당시에는 내력은 비록 없었지만 오늘처럼 연속 몇 차례 탈진한 상태가 아니었다 지금은 거의 팔과 검을 들 수가 없어 마음대로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역시 성을 가진 자가 연속 3차례 허초를 쓰는 것을 살펴보니 검 끝을 부단히 움직였다 틀림없이 소림파에서도 몇 번째 가는 검법의 소유자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대적하고 싶지 않아 말했다 저는 절대로 3분 선배님께 도전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3분께서는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그럼 그럼 저는 진심으로 사죄를 하겠습니다 역시 성을 가진 자가 코방귀를 흥하고 끼더니 말했다 살려달라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그리고 장검을 질풍처럼 뻗어 영호충의 목을 향했다 영호충은 행동이 불편해 이 일검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즉시 검을 들어 내리쳤다 퍽 하는 소리가 나며 상대의 왼손에 있는 혈도를 적중시켰다 그 역시 성을 가진 자는 손가락을 펴며 장검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때 동쪽에선 아침 햇살이 서서히 비추고 있었다 그는 자기 팔뚝에서 새빨간 피가 한 방울 풀립 위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믿어지지 않았다 한참 멍청이 있더니 한숨을 쉬고 몸을 돌려 떠나갔다 그 신씨 성을 가진 사람은 원래부터 화산파 사람과 원안을 사고 싶지 않았고 또 영호충의 이 일검이 정묘하고 전륜했기 때문에 자기가 절대로 적수가 아님을 알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죄의 안위가 걱정되어 말했다 역사죄 그 사람도 자기 사죄를 따라가 버렸다 당시 성을 가진 사람은 옆눈으로 영호충을 한참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말했다 각각께서는 정말로 화산파의 제자입니까 영호충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 당시 성을 가진 자는 그가 몸에 깊은 상처가 있음을 알아차리고는 비록 검은 절묘하나 잠시만 기다리면 공격할 필요도 없이 그는 자기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며 그러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는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가짜 생각에 잠겼다 조금 전 이 화산파의 제자 때문에 소림파의 고수가 하나는 상처를 입고 하나는 의기소침에 떠나갔다 내가 만약 이 차를 사로잡아 소림사로 데려가 장문인인 방증대사에게 보인다면 소림파에서 큰 인정을 얻고 골륜파는 무리해서 크게 이름을 떨칠 것이다 그는 한걸음 내디디며 웃었다 소년 당신의 권법은 괜찮은 것 같소이다 그렇다면 나하고 권법과 장력으로 대결해 봅시다 어떻소? 영호충이 그의 표정을 살펴보니 이미 자기의 처지를 눈치챈 것 같았다 이 사람은 강교하기 자기 없었지만 조금 전 역시 성을 가진 자가 더욱 얄밉게 생각되었다 영호충은 검을 들어 그의 어깨를 향해 찔러갔다 검이 중도에 갔으나 팔에는 힘이 없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장검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당시 성을 가진 자는 크게 좋아하며 퍽하니 일장으로 영호충의 가슴을 쳤다 영호충은 의악하는 비명을 지르며 새빨간 피를 입에서 토해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상당히 가까워 입속에서 나온 선열은 담시 성을 가진 자의 얼굴에 뿌려졌다 그 피는 얼굴에 뿌려졌고 몇 방울은 그의 입속으로 들어갔다 담시 성을 가진 자는 입속의 비린내를 맡았으나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영호충이 검을 들어 반격할까봐 오른손을 들어 또 일장을 치려고 할 때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져 오며 땅바닥에 쓰러졌다 영호충은 그가 위급할 때 쓰러지는 것을 보자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다행으로 생각되었다 그의 얼굴에 한 줄기 검은 빛이 나타나더니 살과 근육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떨고 있었다 그 모양은 괴이하고 무서웠다 영호충은 중얼거렸다 당신은 내공을 잘못 쓴 모양이군 당신은 스스로를 책망하시오 사방을 둘러봐도 오페강에는 한 사람의 그림자도 없고 나뭇가지에는 여러 종류의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으며 땅바닥에는 술그릇들과 변기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런 상황은 차마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이 고적했다 그는 옷소매로 입가에 피를 닦으며 말했다 할머니 그동안 존재만 하나 없이고 별거 없으신지요 그 할머니는 말했다 공자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니 앉아 몸이나 쉬시게 영호충은 정말로 온몸에 힘이 쑥 빠져 움직일 수 없어 그녀의 말에 따라 앉았다 초막 안에서 금소리가 가볍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 음률은 마치 한 줄기 깨끗한 샘물이 자기 몸을 천천히 씻기고 천천히 사지와 뼈 마디마디를 씻는 것 같았다 영호충은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겼다 몸이 둥실둥실 떠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것 같고 손처럼 푹신푹신한 흰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았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자 금소리는 갈수록 낮아져 결국은 들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더니 이윽고 소리가 멈추었다 영호충은 정신이 맑아지자 몸을 일으키고 깊이 읍을 하며 말했다 할머니의 연주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 저녁 저의 몸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노파는 말했다 자네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적을 막아주고 나를 못된 놈의 소나기에서 능욕을 당하지 않게 했으니 오히려 내가 자네에게 감사를 해야지 영호충은 말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것은 능당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 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가벼운 금소리가 딩동딩동 들려왔다 마치 손으로 금을 타면서 내심 깊은 상념에 잠겨있는 듯 했고 무슨 일인가 말하려는 것 같기도 했다 한참이 지난 후 그녀는 물었다 자넨 자네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영호충은 갑자기 가슴 한복판에서 뜨거운 피가 올라왔다 천지가 비록 넓다고 하나 결국 자기는 갈 곳이 없지 않은가 그는 연속 기침을 해대더니 가까스로 기침을 멈춘 다음 비로소 말했다 전 전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노파는 말했다 자네는 자네 사부와 사모님을 찾아가지 않겠나 자네의 사제를 찾아가지 않고사 사매 그들을 영호충은 말했다 그들은 그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상처가 깊으니 그들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찾는다 해도 운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고 생각했다 찾았다 해도 어찌할 텐가 그들은 내가 필요치도 않을 텐데 그 노파는 말했다 자네는 상처가 가볍지 않으니 어디 경치가 좋은 곳에 가서 산과 물을 벗삼아 마음속에 회포나 풀지 않겠는가 왜 억지로 고생을 사서 한단 말인가 영호충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의 말씀이 옳습니다 영호충은 삶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헤어져서 화산하여 세상 구경이나 하러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향해 읍을 하더니 몸을 돌려 걸어갔다 그가 새 발자국을 옮길 때 그 노파가 말했다 자네 자네는 지금 가겠는가 영호충은 우뚝 서서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노파는 말했다 자네의 상처는 가볍지가 않네 홀몸으로 갈 수가 없네 여행 도중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 영호충은 그 노파의 말 속에 자기를 생각하는 지극한 정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고는 또 다시 마음이 뭉클해졌다 정말로 할머니의 성의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상처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일찍 죽든 늦게 죽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노파는 말했다 음 공자의 뜻은 그렇군 그러나 그러나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말했다 자네가 가버리면 그 두 명의 소림파 악당들이 또 와서 떠들어 댈 텐데 그때는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이 곤륨파의 담시 성을 가진 자가 일시적으로 혼절했지만 정신이 든 다음 또 나를 귀찮게 굴면 어떡하지 영호충은 말했다 할머니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실지 제가 어느 정도 호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말했다 그것은 좋으나 이 사건에는 극히 해결하기 어려운 내막이 하나 있는데 자네까지 연루될까봐 걱정이 되는구만 영호충은 말했다 영호충의 생명은 할머니가 구해주셨는데 그 무엇이 연루되고 안되고가 있겠습니까 그 노파는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나에겐 무서운 맛수가 하나 있었는데 낙양의 녹적 골목으로 차 나와 나를 못살게 굴었기에 이곳으로 피해왔다네 아마 얼마 있지 않아 또 뒤쫓아 올걸세 자네의 상처가 아직 치료되지 않았는데 그와 손을 쓸 수가 없으니 나는 단지 은밀한 곳을 찾아 잠시 난을 피하고 여러 고수들을 모은 다음 그와 빛을 청상하는 것이 좋겠네 만약에 자네가 나를 호의한다면 첫째로 자네는 상처가 깊고 두 번째로는 한 마리의 용처럼 펄펄한 소년이 나와 같은 늙은이와 함께 지내게 되는 격이지 어쩌면 자네는 더욱 심심할 거야 영호충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제가 할머니께서 말 못할 고민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작은 일이군요 할머니가 가시는 데까지 저는 할머니를 호송하겠습니다 하늘 끝인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이상 할머니를 모시고 갈 것입니다 그 노파는 말했다 이렇게 폐를 끼쳐도 될까 정말 하늘 끝 어디라도 나를 호송하고 가겠단 말인가 그 말 속에는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영호충은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늘 끝이고 지옥이라도 영호충은 할머니를 모시고 갈 것입니다 그 노파는 말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이 있는데 영호충은 말했다 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노파는 말했다 내 모습은 상당히 추하지 누가 나를 보든지 간에 한 번 보기만 하면 모두 달아나 버린다네 그래서 나는 그 누구에게도 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그렇지 않았다면 그 세 사람이 초막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들을 한 번 만나본들 무슨 상관이 있었겠나 자네는 나에게 약속을 하나 해야 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나를 쳐다보지 않겠다고 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으며 나의 몸 어디라도 볼 수가 없네 더욱 나의 옷과 신발조차도 볼 수가 없다는 것이네 영호충은 말했다 저는 할머님을 존경하고 있고 할머님이 제게 보여주신 관심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할머님의 용모가 어떠한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노파는 말했다 자네가 이 일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자네 혼자 가보게나 영호충은 급히 말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지요 어떤 상황이든지 절대로 할머니를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소호강호 제 3권 끝 소호강호 제 4권 그 노파는 말했다 내 뒷모습조차 보는 것도 허락하지 않겠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뒷모습은 흉측할 것 같군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뒷모습은 낙방한 서생이 아니면 낙타등일 텐데 그렇게만 생겨도 볼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 당신과 함께 간호라면 우여곡절이 많을 텐데 뒷모습조차 보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그 노파는 그가 대답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자 물었다 자네는 실행할 수가 없겠나 영호충은 말했다 할 수 있습니다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할머니를 한 번만 쳐다본다면 나 스스로 나의 눈을 파내겠습니다 노파는 말했다 자네가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네 먼저 앞장석에 나는 자네의 뒤를 따라가지 영호충은 말했다 예 그리고 걸음을 옮겨 산 아래로 향했다 노파의 발걸음 소리가 뒤에서 사박사박 들려왔다 수장을 나아가자 그 노파는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주며 말했다 자네는 이 나무를 지팡이 삼아 짚으며 가게나 영호충은 말했다 예 그는 나뭇가지를 의지하며 천천히 산 아래로 내려왔다 한참 후 영호충은 어떤 일이 생각나서 물었다 할머니 그 골륜파의 담시성을 가진 자의 이름을 아시는지요 그 노파는 말했다 음 그는 담적이라는 사람으로 골륜파의 제2대 제자 중에 뛰어난 고수하지 검법은 자기 사부의 검법을 육체할 정도를 배웠으나 그의 대사형과 둘째 사형과 비교해보면 아직도 한참 부족해 그 소림파의 키가 큰 자는 바로 신궁냥이고 그의 검법은 담적보다 훨씬 강하다네 영호충은 말했다 알고보니 목소리가 우렁찬 사람을 신궁냥이라고 부르는군요 이 사람은 그래도 이치를 따질 줄 알며 억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 노파는 말했다 그 사람은 역국제라고 부르네 무례하기 짝이 없지 자네가 일검으로 그의 손바닥을 찌르고 일검으로 그의 팔뚝을 내리치는 수법은 정말 멋졌네 영호충은 말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번 행동으로 소림파와 좋지 않은 상태가 되었으니 후한이 무궁하겠어요 그 노파는 말했다 소림파라면 어떤가 우리가 싸움을 해지지만 않는다면 나는 정말 그 담적이라는 자에게 자네가 피를 토할 줄은 몰랐네 영호충은 말했다 할머니께서는 다 보셨군요 그런데 담적이라는 사람은 어째서 갑자기 기절했을까요 그 노파는 말했다 자네는 모르는가 남봉왕과 그녀의 수하에 있는 내 묘녀는 자 내에게 피를 수혈해 주었지 그녀들은 동물들과 함께 생활하며 지내고 있네 그래서 그녀들의 피 속에는 독이 들어있다네 그건 그렇다 치고 오선주에 들어있는 독은 독하기 그지 없다네 담적이라는 사람의 입 속에 자네의 독이 섞인 피가 들어갔으니 물론 그자는 독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것일세 영호충은 상황을 깨달을 수 있었고 아하고 놀라면서 말했다 난 그 반대로 그 독을 찾아내고 있으니 참 이상하군요 나와 남교주와는 아무런 원한이나 관계가 없는데 그녀가 왜 제게 독을 써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노파는 말했다 누가 그녀가 자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했는가 그녀는 자네의 개호의를 베풀었을 뿐이고 자네의 병을 치료해주려고 했을 뿐이야 자네의 피 속에 독이 있어도 생명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오독교에서 내세우는 장점이라네 영호충은 말했다 네 남교주가 나를 해치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평일지가 말씀하시길 그녀의 약주가 몸에 이롭다고 했습니다 그 노파는 말했다 그녀는 자네를 해치지 않아 오히려 더욱 자네에게 잘 해주지 못해 안다리라네 영호충은 잔잔히 웃으며 또 물었다 그렇다면 담적이라는 사람은 죽지 않을까요 노파는 말했다 그건 그 사람의 공력이 얼마나 높은가에 달려있네 그리고 그 애 입속에 독이 얼마만큼 들어갔나에 따라 다르겠지 영호충은 담적이라는 사람이 독에 중독된 다음 얼굴 색이나 표정을 생각해내고 자기도 모르게 몸서리쳤다 수십 장을 가다가 무엇인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외쳤다 참 평대부를 안장시키셨군요 그 노파는 말했다 안장이라고 할 수 없고 약을 써서 그의 시체를 없애버렸다네 초막 안에서 하루 낮과 밤을 내 어지 시체와 지냈겠는가 평일지는 살아있을 때도 보기 흉했는데 시체로 변했을 때 그 꼴은 자네가 생각해도 알겠지 영호충은 음하고 소리를 내며 이 할머니의 행동이 상사을 초월한다고 느꼈다 평일지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가 죽은 다음 당연히 자기가 안장을 했어야 울었다 그러나 이 할머니가 약을 사용해 시체를 없애버렸으니 생각할수록 마음이 불안했다 그러나 약을 써서 시체를 없앤 것도 그리 나쁜 것 같지 않았고 지금 그가 땅에 묵기엔 이미 때가 늦었던 것이다 수리를 걸으니 산 아래 평평한 곳에 이르렀다 그 노파는 말했다 손바닥을 펼쳐보게나 영호충은 대답했다 예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녀가 무슨 수를 쓸지 몰랐으나 그녀의 말대로 손바닥을 펼쳤다 탁 하는 가벼운 소리가 나면서 한 개의 작은 물건이 등 뒤에서 날아와 손바닥 안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황색의 알약으로 크기는 작은 손가락 정도였다 그 노파는 말했다 그 약을 삼키게 그리고 저 큰 나무 아래서 쉬도록 하지 영호충은 말했다 예 그는 알약을 입속에 넣고 삼켰다 그 노파가 말했다 나는 자네의 신묘한 건법을 빌어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알약을 주어 생명을 연장시켜 갑자기 죽는 것을 막은 것이네 또 내 몸을 구해준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네 그건 절대로 자네를 자네에게 호감이 있어서가 아니고 더욱 자네의 생명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니 그 점을 알아주기 바라네 영호충은 그 말에 대답을 하고 나무 아래로 가서 몸을 기댔다 단전에서 한 줄기 뜨거운 기운이 끓어올라 마치 무수한 내력이 오장육부와 정맥의 힘을 불어넣는 것 같았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이 알약은 내 몸에 유익한 것이 틀림없는데 이 할머니는 나에게 왜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할까 단지 나를 이용할 뿐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이용할 때 그것을 내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인데 그녀는 왜 그런 말을 할까 그리고 생각했다 그녀가 조금 전 이 알약을 던졌을 때 알약이 튕겨져 손바닥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했는데 그것은 틀림없이 극히 높은 내공을 사용했을 거야 그녀의 무공은 나보다 강한데 왜 나보고 호송을 하라고 하지 참 그녀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녀의 말대로 행동을 하자 그는 잠시 앉았다가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우리 가지여 할머니 피곤하십니까 그 노파는 말했다 나는 아주 피곤하다네 조금 더 쉬도록 하세 영호충은 말했다 예 그리고 생각했다 나이 많은 사람은 공력이 아무리 강해도 정력은 나이 어린 사람보다 떨어지는 법이다 나는 내 생각만 하고 이 할머니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는 즉시 자리에 앉았다 한참이 지난 후 그 노파가 말했다 가세 영호충은 대답을 하고 앞장서 걷고 노파는 그의 뒤를 따랐다 영호충은 그녀가 던져준 알약을 먹자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그는 노파의 지시대로 한적하고 좁은 길을 택해 걸었다 시별이를 가자 산길은 점점 구불구불해지고 걸을 때 불편했으며 숨이 확확 차올랐다 그 노파는 말했다 너무 걸으니 피곤하구만 잠시만 쉬어가세 영호충은 대답했다 예 그리고 자리에 앉아 생각했다 그녀의 말소리나 숨소리를 들으면 조금도 피곤한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은 틀림없이 나보고 쉬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자기가 피곤하다고 말하는구나 차 한잔 마실 시간을 쉬고 몸을 일으켜 또 걸었다 산허리를 막 돌아서는데 갑자기 큰 음성이 들려왔다 빨리 식사들을 합시다 누구든 이 머무르지 못할 자리에서 빨리 떠납시다 수십 명이 일제히 그 말에 대답을 했다 영호충은 발걸음을 멈췄다 산 저쪽 빈터의 잔디에 수십 명의 사내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영호충을 보고 말했다 영호공자 영호충은 어승풀에 이 사람들이 어제 저녁 모두 오페강에 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막 소리를 내어 아는 채를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수십 명은 제잘거리던 소리를 뚝 그치고 모두 눈을 부릅뜨고 영호충 몸 뒤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이상하게 변하더니 어떤 이는 무서움과 공포에 떠는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황송하고 실성한 사람처럼 보였다 마치 표현할 수도 대항할 수도 없는 기괴한 일에 부딪힌 것 같았다 영호충은 이런 광경을 보자 갑자기 고개를 뒤로 돌려 자기 몸 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기에 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삽시간에 이렇듯 허수아비처럼 조각된 인형처럼 변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즉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자기는 그녀에게 대답을 하지 않았는가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그녀를 쳐다보지 않는다고 말이다 그는 급히 고개를 똑바로 했다 힘을 너무 주어 목에 있는 힘줄이 아파왔다 그러나 호기심은 크게 잃었다 왜 그들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이렇듯 놀라 뻣뻣해졌을까 그렇다면 할머니의 꼴이 정말 기괴하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하단 말인가 갑자기 한 명의 사내가 고기를 자르는 비수를 치켜들더니 자기의 눈을 향해 두 차례 찔렀다 새빨간 피가 줄줄 흘렀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외쳤다 무엇을 하는 짓이요 그 사내는 큰 소리로 말했다 소희는 이미 3일 전에 눈이 멀었답니다 어떤 것도 볼 수 없지요 또 두 명의 사내가 단돌을 뽑아 스스로 양쪽 눈을 찔렀다 그리고 일제히 말했다 소인들의 눈은 이미 벌써 오래 전에 멀었소 무엇이든 볼 수가 없답니다 영호충은 놀라고 또 놀라다 보니 그 사내들은 비수나 철태 등의 무기를 꺼내어 자기의 눈을 찌르려고 했다 영호충은 급히 외쳤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잠깐만 할 말이 있으면 말로 하시오 절대로 자기의 눈을 찌르지 마시오 그건, 그건 도대체 어떤 연유요 한 사내가 처참한 음성으로 말했다 소인들은 본래 맹세를 했지요 절대로 한마디도 입 밖에 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의이고 맹세입니다 영호충은 외쳤다 할머니, 당신이 그들을 구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의 눈을 찌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 노파는 말했다 좋다, 나는 너희들을 믿을 수 있다 동해에는 발룡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한 늙은이가 말했다 복권 천주에서 동남으로 500리 떨어진 바다에 그 반 룡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듣건대 그 섬은 인적이 없고 극히 황폐하다고 들었었죠 그 노파는 말했다 바로 그 작은 섬이다 너희들은 지금 즉시 몸을 움직여 발룡도에 가서 놀아라 한평생 이 중원 땅에 올 생각은 말거라 수십 명의 사내들은 얼굴에 깊은 표정을 짓고 대답했다 우리는 즉시 떠나겠습니다 우리는 가는 도중 다른 사람과 반마디도 떠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노파는 냉랭히 말했다 너희들이 말을 하든 말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사람이 말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자기의 뺨을 힘껏 투려쳤다 그 노파는 말했다 가거라 수십 명의 사내들은 발을 바삐 놀려 도망치듯 사라졌다 눈을 찌른 세 사람도 옆 사람의 부축을 받아 도망치듯 사라졌다 영호충은 깜짝 놀랐다 이 할머니가 한마디로 그들을 섬에 유배시켜 평생 돌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마치 무한히 기쁜 듯 사면을 받은 듯하고 있으니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그는 묵묵히 길을 걸었다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또 떠올랐다 그는 몸 뒤에서 따라오는 할머니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괴인일 거라고 생각했다 가는 도중 오패강에 모인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를 빌자 그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내 병을 고쳐주려고 왔는데 만약 이 할머니와 부딪힌다면 두 눈을 잃지 않으면 그 벌로 황폐한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될 것이다 어지 억울하지 않겠는가 황방주 산화도주 조천추 등이 나보고 절대로 그들을 보지 못했다고 하라는 것과 오패강에 모인 여러 군웅들이 순식간에 깨끗이 사라진 것은 모두 이 할머니 때문이다 이 할머니는 이 할머니는 도대체 얼마나 가공스럽고 무서운 괴물이란 말인가 여기까지 생각하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두 번이나 몸서리를 쳤다 또 칠팔리를 가니 어떤 사람이든 귀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앞에 가는 사람이 바로 영호충이다 그 사람의 목소리는 매우 커서 듣자마자 바로 소림파의 신궁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노파는 말했다 나는 그들과 만나고 싶지 않으니 자네가 그들과 만나게 영호충은 대답했다 예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몸 옆에 나무들이 흔들리며 그 할머니가 수풀 속으로 들어갔다 신궁량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사숙 영호충은 상처가 있으니 빨리 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영호충은 그들과 거리가 상당히 멀고 신궁량의 말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영호충은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그는 또 사숙과 함께 왔구나 그는 나의 걷지 않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한참이 지나자 몇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오고 있었다 신궁량과 역국제는 그 사람들 속에 있었다 다른 두 명의 승과 한 명의 중년 사내가 오고 있었다 두 명의 중 가운데 한 사람은 나이가 많아 온 얼굴이 주름투성이었으며 또 한 명은 서른 살 정도로 손에는 방편산 을 쥐고 있었다 영호충은 몸을 일으켜 세우고 깊이 읍을 하며 말했다 화산파의 후배 영호충이 소림파의 여러 선배님께 인사드립니다 선배님의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역국제는 일깔했다 이놈 그 노승이 말했다 소승의 법명은 방생이라고 하네 그 노승이 말하자 역국제는 즉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온 얼굴에는 노기가 등등했으며 틀림없이 조금 전에 받은 지옥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것 같았다 영호충은 몸을 구부려 인사를 하고 말했다 대사제 인사 올립니다 방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빛을 띄고 말했다 소엽게선 너무 예를 갖추지 말게나 스승인 악선생도 편안하신가 영호충은 처음엔 그들의 기세가 등등하게 뒤쫓아올 때는 걱정되었었다 그러나 방생화상에 말할 때 표정은 덕망이 높은 고승의 모습이었고 방자 돌림을 가진 승련은 소림사의 제1대 인물이어서 방장인 방증대사와는 사형제지간이고 틀림없이 그가 역국제처럼 막무가내로 행동할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자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그는 아주 공경스럽게 말했다 대사님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제 사부님께서는 편안하시지요 방생은 말했다 이 4명은 모두 나의 사실이네 이 사람의 법명은 가걸이고 이 사람은 황국백이고 이 사람은 신국량이고 이 사람은 역국제이네 아마 신역 두 사람은 이미 구면일 거네 영호충은 말했다 네 영호충은 4분 선배님께 인사드립니다 제가 상처를 깊이 입어 행동이 불편하여 예의를 차리지 못하니 여러 선배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역국제는 흥 하고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내가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방생이 말했다 자네는 정말 상처를 입었는가 국제 자네가 그에게 상처를 입혔는가 영호충은 말했다 그것은 일시적인 오해였고 그리 큰일은 아닙니다 역선배님께서 소매바람으로 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셨고 또 저에게 일장을 가했지요 다행히 제 목숨이 길어서 죽지는 않았지요 대사님께서는 절대로 역선배님을 질책하지 마십시오 그는 입을 열자마자 자기가 몸에 상처를 입은 책임을 역국제에게 돌렸다 그는 방생은 덕망이 높은 고수이므로 절대로 이 네 명의 사질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는 이어 말했다 모든 일은 신선배님이 오페강에서 같이 보셨습니다 대사님이 친히 이곳에 왕님 하셨으니 후배의 체면이 크게 섰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사부님께서는 이 일을 거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놓으십시오 저의 몸은 비록 상처를 받아 치료할 수 없지만 이 일 때문에 오악건파와 소림파의 분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역국제는 화가 나서 말했다 넌 넌 무슨 말을 그리 함부로 하느냐 너는 원래 몸에 상처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영호충은 한숨을 쉬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 일은 역선배님께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소문이 밖으로 퍼져나가면 소림파의 명예가 크게 떨어질 것이오 신국량과 황국백과 가걸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각자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소림파의 방자돌림 스님들의 지위는 매우 높아 비록 오악건파와는 달랐지만 서열로 따지면 오악건파의 각파 장문보다는 한 확률이 더 높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신국량 등의 서열과 지기는 영호충보다 높았던 것이다 역국제가 영호충에게 손을 쓴 것은 원해 어른이 아이를 상대로 손찌검을 한 것과 같았다 하물며 소림파 사형제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던가 더욱 영호충은 이미 상처를 입고 있었고 소림파의 문규는 심히 엄해서 역국제가 만약 화산파의 일개 후배를 때려 죽였다면 죽음으로 그 대가를 받거나 그의 무공을 없애 그 문화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없었다 역국제는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얼굴이 하얗게 됐다 방생이 말했다 영호소협 이쪽으로 오시오 내 당신의 상처를 좀 보겠소 영호충은 가까이 다가갔다 방생은 오른손을 내밀어 영호충의 손목을 꼭 잡고 손가락을 영호충의 대연경거 두 곳의 혈도에 대고 맥을 짚었다 그의 몸에는 한 줄기의 기괴하고 희귀한 내력이 튕겨져 나와 맥을 잡은 손가락을 떨쳐냈다 방생은 내심 흠칫했다 그는 지금 소림사의 인류고수 가운데서도 몇 번째 안 가는 고수였는데 이 소년의 내력에 의해 손가락이 튀겨져 나오자 뜻밖이었다 그가 영호충의 체내에 도곡육성과 불개화상의 일곱 개의 진기가 부딪히는 줄 어찌 알겠는가 그의 무공은 강했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일곱 명의 고수가 합친 힘을 당해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어? 하는 소리를 지르며 두 눈으로 영호충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소협 당신은 화산파의 사람이 아니오 영호충은 말했다 소생은 정말 화산파의 제자입니다 제 스승인 악선생님이 거두어주신 제일 첫 번째 문화생이지요 방생은 물었다 그렇다면 나중에 또 누구를 따라다니면서 사파의 무공을 배웠소 역국제가 끼어들었다 사숙님 이놈이 사용한 것은 틀림없이 사파의 무공이었습니다 조금도 거짓이 아닙니다 제가 친히 봤기 때문에 그는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 그의 뒤에 한 명의 여자가 따라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 아마 좋은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영호충은 그가 말로써 그 노파를 들먹이자 화가 나서 말했다 당신은 명문파의 제자인데 어찌 말이 그리 무례하오 할머님인 그 노인께서는 당신을 보지 않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역국제는 말했다 빨리 나타나라고 해라 우리 사숙의 법안은 틀림없으니까 옳고 그름을 확연히 알 수가 있지 영호충은 말했다 당신과 내가 싸움을 한 것은 당신이 바로 우리 할머니에게 무례하게 행하였기에 일어난 일리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요 가걸은 말했다 영호소협 조금 전 내가 보았을 때 당신 뒤에서 따라가던 그 여자의 발걸음은 민첩하고 경쾌하게 보였소 나이 많은 사람 같지는 않터이다 영호충은 말했다 저희 할머니는 무림의 사람이오 자연히 발걸음이 경쾌하고 민첩하겠지요 그게 무슨 대수란 말이오 방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가걸 우리들은 출가한 사람이다 어떻게 강제로 다른 사람의 선배인 더욱이 여자를 만나볼 수 있겠느냐 영호소협 이 일은 의심스러운 일이 너무 많소 노승이 아무리 생각해도 풀 수가 없구려 그대는 틀림없이 몸에 깊은 상처를 입었는데 상처의 내상이 너무나 기이하오 절대로 나의 역사질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외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본 것도 인연이니 하루 빨리 몸이 완쾌되기를 빌고 나중에 만나기를 바라오 당신 몸의 내상은 가볍지 않소 내게 두 알의 알약이 있으니 복용하도록 하시오 단지 나을수는 말을 하면서 손을 품속에 집어넣었다 영호충은 탄복했다 소림의 고생이라 과연 기풍이 있구나 그리고 고개를 숙여 말했다 대사님을 만나게 된 화실로 기쁘기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 게 싹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역국제가 장검을 뽑아들며 일깔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검이 함께 노파가 숨어있는 나무숲 사이로 들어갔다 방생이 외쳤다 역사질 무례한 행동을 그만두게 곧이어 퍽 하는 소리가 나며 역국제가 관목숲에서 나왔다 몸 이수장 밖으로 튕겨지더니 툭 하고 땅바닥에 굴러떨어졌다 얼굴은 하늘을 향하고 손과 발을 몇 번 움직이더니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방생 등은 모두 깜짝 놀랐다 보니 그의 이마에는 한 줄기 상처 자국이 있고 새빨간 피가 흘렀으며 손에는 자기의 장검을 쥐고 이뒀는데 숨은 벌써 끊어진 것 같았다 신국량 황국배 가걸 세 사람은 일제히 일깔하며 각자 변기를 쥐고 관목숲을 향해 몸을 날렸다 방생은 두 손을 벌려 승복의 넓은 소매자락을 펼쳐 한 줄기의 부드러운 경풍으로 세 사람을 일제히 막았다 그리고 관목숲 속을 향해 낭낭이 말했다 흑목에 형께서 이곳에 계신지요 그러나 수백 후로의 관목에서는 인기척이 없었고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았다 방생은 또 물었다 소림파와 흑목에는 평소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형께서는 어째서 우리파의 역사제에게 이렇게 독수를 썼소 관목숲에선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영호충은 깜짝 놀랬다 흑목에 흑목에는 마교 총타의 소재지인데 그렇다면 설마 이 할머니가 마교의 선배란 말인가 방생대사는 또 말했다 노승이 옛날 동방교주와도 한 번 인연을 맺은 적도 있습니다 형은 사람을 죽였으니 쌍방에 옳고 그름은 오늘로써 끊어진 것입니다 형께서는 어찌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시오 영호충은 또 놀랬다 동방교주 그가 말하는 사람이 마교교주인 동방불패란 말인가 이 사람은 당세의 제일 고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할머니는 마교의 사람이란 말인가 그 노파는 관목에 몸을 숨긴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방생이 말했다 형께서 모습을 끝내 나타내시려고 하지 않는다면 노승의 무례함을 용서하시오 그록 두 손을 뒤로 뻗었다 두 손 끝에서 경미한 내력이 뻗어나와 앞을 향해 쏟아졌다 우두둑 싹싹싹 하는 소리가 나며 수십 그루의 관목이 절단되고 남은 잎이 휘날렸다 바로 이때 휘 하는 가벼운 소리가 나며 한 사람의 그림자가 관목 숲에서 뛰어나왔다 영어충은 비록 마음속 가득히 노파의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그러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급히 몸을 돌렸다 등 뒤에 선 신궁량과 각 월이 일제히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변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것 같고 빗물이 창문을 치듯 요란스레 들려왔다 틀림없이 그 할머니와 방생등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이때는 바로 4시 정도라 햇빛이 찬연히 대지에 내리떨어지고 있었다 영어충은 신용을 지키기 위해 마음속으론 호기심이 일었으나 절대 고개를 돌려 네 사람이 싸우는 것을 감히 보지 못하고 단지 땅의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보고 방생등이 노파를 가운데 두고 싸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방생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져 있지 않았으며 가거리 사용하는 무기는 방편산이고 황국백은 칼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신궁량은 검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 노파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 쌍의 짧은 변기였으며 언뜻 보면 비수 같기도 하고 암이자 같기도 했다 그 변기는 극히 짧고 얇았으며 투명한 것 같았고 그림자로 추측해보아서는 어떤 변기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방생과 노파는 아무 말도 없었으나 신궁량 등 세 사람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 기세는 심히 위맹했다 영어충은 외쳤다 모두 말로 하시오 당신들은 남자인데 한 명의 노파를 애워싸고 공격한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황국백은 냉랭히 웃었다 나이 먹은 할머니라고 허허허허 내 놈은 눈을 뜨고도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녀는 말이 끝나기 전에 방생의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황 조심하거라 황국백은 아 하는 소리를 질렀다 깊은 상처를 받은 듯했다 영어충은 깜짝 놀랐다 이 할머니는 정말 무서운 무공을 지니고 있구나 조금 전 방생대사가 옷소매 바람으로 나무가지를 잘라내는 것을 보니 그의 내력은 굉장히 강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할머니는 혼자 몸으로 4명을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선수를 빼앗고 있다 이어서 가걸도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방편산이 손에서 벗어나 멀리 날아갔다 영어충의 머리 위를 지나 수장 밖에 떨어졌다 땅바닥에 어른거리는 검은 그림자는 이때는 두 사람이 적어져 황국백과 가걸 두 사람은 없어지고 오로지 방생과 신궁량 두 사람이 그 노파와 대결하고 있었다 방생이 말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당신의 손은 정말 악독하구려 연속 나의 사질 세 사람을 죽였으니 이 논압은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소 별수 없이 온 힘을 들여 당신과 겨루어볼까 하오 그리고 팍팍팍 하고 급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방생대사가 이미 변기를 사용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변기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니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뭇가지나 몽둥이 같았다 영어충은 그 뒤에서 불어오는 경풍이 갈수록 예리하고 사나워짐을 느꼈다 방생대사가 변기를 사용하자 과연 일반 사람과는 달랐다 전세는 즉시 뒤바뀌었다 영어충은 은은하게 노파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힘이 조금 달리는 것 같았다 방생대사는 말했다 변기를 버리시오 나 또한 당신을 괴롭히고 싶지 않소 당신은 나를 따라 소림사로 가서 방장사형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고 방장사형의 지시에 따르도록 합시다 그 노파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신궁량을 향해 몇 초씩을 가했다 신궁량은 막을 수 없자 방생대사가 공격을 막았다 신궁량은 정신을 가다듬은 다음 또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몇 차례 겨루자 변기 부딪히는 소리는 점점 완만해졌다 그러나 경풍은 갈수록 대단해졌다 방생대사가 말했다 당신은 남이 적수가 되지 못하오 내가 권할 때 빨리 변기를 버리고 소림사로 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것이며 깊은 외상을 받고 말 것이오 그 노파는 흥 하는 소리를 냈다 갑자기 아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오더니 영어충 뒷덜미에 뜨끈뜨끈한 물방울이 튕겨졌다 손을 내밀어 목을 만지니 손바닥에는 핏물이 묻어있었다 방생대사는 또 말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당신은 이미 상처를 입었으니 더욱 지탱할 수 없을 것이오 난 지금까지 계속 봐주고 있었으니 그 점을 똑똑히 알고 계시오 신궁량은 노예 말했다 이 여자는 사악한 요녀여 사수께서는 손을 써 이 요녀를 베어버리시지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사제에 복수를 해주십시오 사악한 무리와 상대하는 데 없지 자비로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호흡은 거칠었고 발걸음은 허우적거렸으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영어충은 생각했다 할머니가 나와 동행한 것은 애당초나 보고 그녀를 보호해달라고 하던 것인데 그녀의 몸에 큰 재난이 닥쳤는데 내 어찌 모른 채 할 수 있겠느냐 비록 방생대사는 덕이 높은 고수이고 그 신씨 성을 가진 자도 성격이 온화한 사내지만 할머니를 그들의 손에 놔둘 수는 없다 싹 하는 소리를 내며 장검을 뽑아들고 낭낭이 외쳤다 방생대사님 신선배님 손을 멈추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후배가 신뢰를 하겠소 신궁량은 일깔했다 사악한 무리인이 같이 죽여 없애버립시다 그리고 일검을 영어충을 향해 뻗었다 영어충은 할머니를 볼까 염려되어 몸을 돌릴 수가 없자 옆으로 피했다 그 노파는 외쳤다 조심하거라 영어충은 살짝 피했으나 신궁량의 일검도 그를 따라 비스듬히 찔러왔다 갑자기 신궁량의 신음소리가 들리더니 몸이 공중에 날려 영어충의 왼쪽 어깨 위로 비스듬히 나르더니 땅바닥에 내뒹굴었다 손과 발이 경련을 일으키더니 즉시 절명하고 말았다 어느샌가 그 노파에게 당했던 것이다 바로 이때 펑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노파는 방생대사의 일장에 맞아 관목숲으로 나뒹굴었다 영어충은 깜짝 놀라 외쳤다 할머니 할머니 왜 그러시오 그 노파는 관목숲 속에 쓰러져 낮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영어충은 그녀가 죽지 않았음을 보고 마음을 놓았다 그리고 몸을 돌려서 일검으로 방생을 향해 찔러갔다 이 일검은 방향과 위치가 교묘하여 방생은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영어충은 일검을 다시 찔렀다 방생은 변기를 들어 막았다 영어충은 급히 장검을 거두었다 이미 방생대사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쳐 그가 가지고 있는 변기는 알고 보니 3척 정도 되는 길이의 나무 방망이었던 것이다 그는 깜짝 놀랐다 정말 생각지 못했다 그의 변기가 이렇게 짧은 나무 방망이라니 이 소림 고승의 내력은 극히 강하다 내가 만약 검술로 그를 제압하지 못한다면 할머니를 구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는 즉시 위로 일검을 찌르고 아래쪽을 일검을 찌르고 순식간에 위아래로 찔렀다 이 모두가 풍청양에게 전수받은 검초였다 방생대사는 갑자기 얼굴색이 크게 변하더니 말했다 넌 넌 영어충은 감히 동작을 멈출 수 없었다 자기는 약간의 내공도 남아있지 않으니 조금의 빈틈이라도 보여 상대방이 쳐들어오면 자기는 틀림없이 절명할 것이고 그 노파도 그에게 잡혀간 소림사에서 죽을 것이다 그는 독고구검에 여러가지 오묘한 초식을 잇는 힘을 다하여 하나씩 펼쳐냈다 이 독고구검은 정묘하기 이를 때 없었다 영어충은 이미 내공이 소실되고 건법 중에 정묘한 점을 아직 확연히 깨닫지는 못했으나 그의 건법은 이미 방생대사를 끊임없이 물러서게 만들었다 영어충은 가슴에서 뜨거운 피가 끓어오름을 느끼자 손과 팔의 힘이 엎어져 손을 움직일 수 없고 사용하는 초식도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졌다 방생은 매몰차게 말했다 검을 치워라 그리고 왼손으로 장력을 뻗어 영어충의 가슴을 향해 뻗어왔다 영어충은 이때 정신이 없었고 힘없이 일검을 내리쳤으나 검은 중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 힘이 없이 일검을 방생대사에게 뻗은 이 방생대사의 왼손 장력이 뻗어와 그의 가슴을 쳤다 그는 자직 경력을 거두지 않고 물었다 너의 이 독고구검 바로 이때 영어충의 뾰족한 장검끝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영어충은 이 소림코승을 내심 존경했으므로 검 끝이 상대방의 피부에 닿으려고 할 때 손을 빼 검을 거두었다 그는 뒤로 검을 뺄 때 힘을 너무 써 몸이 튕겨져 나갔으며 땅바닥에 나뒹굴며 입에서 선혜를 뿜어냈다 방생대사는 가슴에 상처난 곳을 누르더니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좋은 검법이오 소엽께서 만약 검을 거두지 않았다면 이 노승의 생명은 벌써 없어졌을 것이오 그는 결코 자기가 장력을 쓰지 않았음을 말하지 않고 이 말을 한 다음 계속해 기침을 해댔다 영어충은 급히 검을 빼내었지만 장검은 그를 약간 찔렀던 것이다 영어충은 말했다 죄송 죄송합니다 선배님 방생대사가 말했다 화산의 풍청양 선배의 검법이 세상에 전해질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소 노승이 지난번 풍선배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오늘의 노승 노승은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겠군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어 도포에서 종이 조각을 꺼내더니 펼쳤다 안에는 두 개의 살구만한 특이의 약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소림사에서 상처를 치료할 때 쓰는 영약이오 한 알짭 수어보시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또 말했다 또 한 알은 저 여자에게 들이시오 영어충은 말했다 저의 상처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먹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한 알은 대사님이 드시지요 방생대사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필요없소 그리고 두 개의 알약을 영어충의 몸앞에 내려놓더니 가걸신 국량 등 내 구의 시체를 내려다보았다 표정은 철양해지고 손을 합하고 가볍게 경문을 외더니 점점 얼굴 표정이 밝아져왔다 나중에는 얼굴이 마치 한 줄기의 선광과 휩싸여 오로지 대자 대비 내 글자로만이 그 광경을 형용할 수 있을 것 같이 되었다 영어충은 머리가 어지럽고 빙빙 돌아 더 이상 재탱할 수 없음을 알고 비로소 두 개의 알약을 집어들어 그 중 하나를 먹었다 방생대사는 경문을 다 읽고 영어충을 향해 말했다 소협은 풍선배님의 돕고 구검의 후계자여 절대로 요사한 일판은 아닐게요 당신의 의협의 마음을 가졌으니 이치로 따비면 횡사하지 않을 것이오 단지 당신의 몸의 내상은 매우 괴이하오 절대로 약이나 침 따위로 치료할 수 없고 상당히 내공을 쌓아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소 노승의 견해로는 당신은 나를 따라 소림사에 갑시다 노승이 장문사형에게 소림사의 최고 내공신법을 전해 주도록 간청한다면 당신의 내상은 치료할 수 있을 것이오 그는 몇 번 기침하더니 또 말했다 이 내공을 쌓는 데는 인연을 상당히 중히 여기죠 소승은 이런 것과는 인연이 없소 소림파 장문사형은 마음이 한없이 넓은 사라미니어져면 소협과는 인연이 닿을 것이고 이 신법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이오 영호충은 말했다 대사님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 할머니를 편안하고 위험이 없는 곳까지 호송한 다음 만약 그때까지 죽지 않는다면 제가 소림사에 가서 대사님과 장문 방장에게 인사를 올릴 것입니다 방생은 기이한 표정을 지었다 자네는 그녀를 할머니라고 부르나 소협 자네는 명 문정파의 제자인데 절대로 사악한 무리들과 한패가 될 수는 없네 소승이 좋은 말로 권하니 소협은 깊이 생각해주기 바라네 영호충은 말했다 남아 대장부가 한 말인 이상 어찌 시건하겠습니까 방생대사는 탄식하고 말했다 좋소 소승은 소림사에서 소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소 그리고는 땅바닥에 쓰러진 시체를 한 번 훑어보고 말했다 인생이란 원래 빈 껍데기지 묻어도 그만이고 묻지 않아도 그만이다 이 108번 내에 세계를 떠났으니 그것으로 족할게야 그리고 몸을 돌려 천천히 큰 걸음으로 멀어져갔다 영호충은 땅바닥에 앉아 숨을 헐떡였다 전신이 아파오고 움직일 수도 없었다 할머니 몸은 몸은 괜찮으시죠 몸 뒤에서 싹싹 하는 소리가 들리며 노파가 관목 숲 속에서 나오며 말했다 죽지 않을 거야 자네는 그 노화상과 함께 가도록 하게 그의 말로는 너의 내상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림파의 내공심법은 당세의 무적이란다 너는 왜 가지 않느냐 영호충은 말했다 저는 할머니를 보호한다고 한 이상 끝까지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그 노파는 말했다 내 몸에 상처가 있는데 무슨 소용이냐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가는 때까지 가보지요 그 노파는 말했다 그 노파는 말했다 당신은 몸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당신은 몸에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말벗이나 해주고 싶습니다 단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제가 본래 미천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기 때문에 며칠 지나지도 않아 나와 말하기도 싫어하실까봐 그것이 염려되는군요 그 노파는 음하는 소리를 냈다 영호충은 손을 돌려 방생대 사과준 약을 건네주었다 그 소림고수는 정말 대단합니다 할머니 당신이 그의 문화 네 사람을 죽였는데도 오히려 상처를 이류할 수 있는 영약을 당신께 주었습니다 그는 추호도 자기가 복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 전 당신과 싸울 때 전신의 무공을 다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노파는 화가 난 말투로 말했다 책 그가 전신의 무공을 쓰지 않았다면 어찌 내가 상처를 입었겠는가 이 사람들처럼 명문정파라고 자처하고 거짓으로 좋은 사람인 양가장하고 사람들을 나는 눈에 두고 있지도 않아 영호충은 말했다 할머니 이 약을 잡수십시오 제가 먹어봤는데 정말 가슴이 확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 노파는 대답을 하고서는 약을 받아가지 않았다 영호충은 말했다 할머니 그 노파는 말했다 지금 눈앞에는 오로지 자네와 나 둘 뿐인데 어째서 할머니 할머니라고 계속 부르는 것인가 그 말을 적게 부를 수는 없는가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네 적게 부르지요 안 될 이유가 있나요 당신은 어째서 이 약을 잡수시지 않습니까 그 노파는 말했다 자네는 소림파의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 좋다고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자네에게 준 약은 좋다고 하지 않는가 어째서 노화상이 준 알약을 다 먹지 않았는가 영호충은 말했다 아이쿠 언제 제가 당신이 준 약이 안 좋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정말 생사람 잡는 소리입니다 소림파의 약도 좋으므로 당신께 먹으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정신을 차리고 힘을 써 빨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노파는 말했다 자네는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싫은 모양이지 그렇지 그렇다면 혼자 가게나 내가 언제 자네를 붙잡던가 영호충은 생각했다 어제서 지금 할머니는 고약하게 성질을 부리고 있을까 맞다 그녀는 상처가 깊기 때문에 성격이 삐뚤어졌으니 그녀를 탓할 수도 없는 노르지야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지금 반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설사 길을 떠나고 싶어도 갈 수가 없군요 하물며 하물며 하하하 그 노파는 화가 나서 말했다 하물며 어쨌다는 건가 그리고 또 뭔가 하하하 란 말이지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는 바로 하하하이지요 나는 갈 수 있다 해도 가고 싶지 않소이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그는 본래의 그 노파에게 말할 때 얘 바르고 공경했으나 그녀가 마구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자 얘를 따지지 않고 그 또한 방자에 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노파는 오히려 화를 내지 않았다 갑자기 말을 끊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영호충은 말했다 할머니 그 노파는 말했다 또 할머니가 또 할머니군 자네는 평생 할머니를 가져보지 못했는가 그런가 평생 할머니라고 불러보지 못한 사람 같구만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지금부터 나는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 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이 지난 후 말했다 여기는 두 사람뿐인데 사람을 부를 필요가 있는가 자네가 입을 열면 자연이 상대는 나일 텐데 이 자리에 나 말고 또 누가 있는가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가끔 나는 혼자 중얼거리길 좋아하지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노파는 흥 하고 콧소리를 내더니 말했다 말이 그렇게 점잖지 못하니 자네의 소산회가 자네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야 이 한마디가 영호충의 가슴 깊이 맺혀져 있던 상처를 일깨워주었다 그는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끼고 생각에 잠겼다 소산회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임사제를 좋아하는 것은 어쩌면 정말로 내 말투와 행동이 점잖지 못하기 때문인지 모르는 것이야 그러니 그녀가 나에게 평생 몸을 기탁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맞다 임사제는 사람이 점잖고 정말 정인군자지 내 사부와 그토록 닮았을 수가 없어 소산회뿐만 아니라 내가 여자일지라도 그를 조다했을 것이고 절대로 행동이 무질서한 망나니 영호충을 좋아하지는 않을 거야 음 영호충아 영호충아 너는 술을 먹고 날뛰고 문규도 지키지 않았으니 정말 너를 구해줄 약이 없구나 나는 그 음탕한 전백광과 교분을 맺고 평양기원에서 잠을 잤으니 소삼에는 정말 기뻐하지 않을 거야 그 노파는 그가 말이 없는 것을 보자 물었다 어째서 그러는가 나의 말이 자네의 신경을 건드렸는가 화가 났는가 그런가 영호충은 말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나의 말은 점잖지도 못하고 행동도 점잖지 못하니 소삼회와 사부님 사모님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노파는 말했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네 자네의 사부와 사모님 그리고 소삼회가 자네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설마 이 세상에서 자네를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이 말은 심히 부드러웠고 위안의 뜻이 충분히 담겨져 있었다 영호충은 크게 감격하고 가슴에서 끓는 피가 솟아오르고 모가니 마치 무엇인가 꽉 막힌 듯했다 할머니 당신이 내게 이렇게 잘 해주시는데 세상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그건 그건 제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노파는 말했다 너의 달콤한 입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구나 오독교의 남봉왕 같은 인물조차도 자네를 칭찬하더라니 그만한 이유가 있었군 좋다 자네도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나도 걸을 수 없으니 오늘은 별수 없이 산 저쪽 절벽 아래서 하루를 쉬도록 하세 그런데 오늘 저녁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군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죽지 않습니다 내일은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고 내일 죽지 않는다면 모레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지요 그 노파는 말했다 헛소리는 그만하게나 자네는 천천히 기어가 보도록 하게나 나도 뒤를 따를 것이네 영호충은 말했다 당신이 그 노화상이 준 약을 먹지 않는다면 나는 일보도 옮기지 않겠습니다 그 노파는 말했다 또 헛소리를 하는군 내가 약을 먹지 않는다고 왜 자네가 일보도 기어갈 수 없다는 것인가 영호충은 말했다 조금도 나의 말이 헛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 약을 먹지 않을 면당신 상처는 쉽게 낫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정신이 없어 금을 못할 것이니 내 마음속이 급해지면 뒤집혀지는데 무엇이 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어 기어가게 만들 수 있겠어요 기어갈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곳에 누울 힘조차 없소이다 그 노파는 웃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이곳에 드러눕는 것도 심히 피곤한가 영호충은 말했다 그건 당연하지요 이곳은 가파른 언덕인데 내가 만약 힘을 쓰지 않는다면 금방 미끄러져 산 아래에 있는 물속에 떨어질 텐데요 그러면 물속에 빠져 죽게 될 것이오 그 노파는 감탄하며 말했다 자넨 중상을 입어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도 이런 농담을 하고 있군 이렇듯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보기 힘들 거야 영호충은 약을 뒤로 가볍게 던졌다 빨리 이것을 잡수시오 그 노파는 말했다 흥 명문정파라고 자처하는 놈은 하나도 좋은 놈이 없어 내가 소림파의 약을 먹는다면 내 입을 더럽히는 꼴이야 영호충이 아이코하는 큰 소리를 내며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지더니 가파른 언덕을 따라 산 아래 물속으로 굴러 내려갔다 그 노파는 깜짝 놀라 외쳤다 조심해라 영호충은 계속해 아래로 대굴대굴 굴렀다 이 언덕은 그리 가파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길었다 영호충은 한참을 굴러서야 비로소 물가에 이르러 손과 발에 힘을 주니 그때서야 멈추었다 그 노파는 외쳤다 이보게 이봐 어찌 되었나 영호충의 얼굴과 손은 땅바닥에 있던 돌에 긁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아픔을 참지 못하고 계속 신음소리를 냈다 그 노파는 외쳤다 그만하거라 내가 노화상에 썩어빠지고 냄새나는 약을 먹으면 그만이지 자넨 자네는 올라오게나 영호충은 말했다 먹는다고 했으니 정말 먹어야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의 거리는 상당히 멀었고 영호충은 기운이 부족해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그 노파는 가물가물하게 그의 소리를 들었을 뿐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물었다 금방 뭐라고 말했느가 영호충은 말했다 난 그리고 계속해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 노파는 말했다 빨리 올라와라 내가 이 약을 먹겠다고 약속하지 영호충은 휘청거리며 몸을 일으켜 가파른 언덕을 기어오르려고 했다 그러나 아래로 굴러가는 것은 쉬웠지만 다시 기어오르자니 하늘을 오르는 것보다 어려웠다 그는 두 걸음 옮겼으나 다리에 힘이 빠져 흔들거리다가 풍덩하고 정말 물속으로 자빠지고 말았다 그 노파는 높은 곳에서 그가 물속에 빠졌음을 보고 마음이 급해서 몸을 언덕으로 굴려 영호충 몸 옆에 굴러와 왼손으로 그의 왼팔을 거머쥐었다 그녀는 급히 숨을 몇 번 쉬고 오른손을 내밀어 그의 등을 잡아 영호충의 물에 젖은 몸을 꺼냈다 영호충은 이미 몇 모금의 물을 마셨으며 눈앞에는 별이 왔다 갔다 했다 그가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깨끗하고 맑은 물속에는 두 개의 그림자가 거꾸로 비치고 있었다 한 명의 묘령의 아가씨가 마침 자기의 뒷덜미를 잡고 있었다 그가 멍청해 있는 사이 등 뒤에 아가씨가 왁하는 소리를 내더니 붉은 피를 한 입토해 그의 목덜미에 뱉었다 그리고 동시에 영호충의 등 뒤로 쓰러지고 말았다 영호충은 그 아가씨의 부드러운 몸이 등에 와 닿고 또 기다란 머리카락이 자기의 얼굴을 휘감자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이 산란해져 왔다 다시 물속에 비추인 그림자를 보니 그 아가씨의 얼굴은 계란형이었고 두 눈을 감고 있었는데 눈썹이 길었으며 비록 달에 비친 그림자라 확실히 볼 수는 없었지만 아름다운 용모가 절세미인임을 나타내주고 있었고 나이는 열일고 벼덜밖에 안 되어 보였다 그는 이상하게 짝이 없었다 이 아가씨는 누굴까? 어째서 갑자기 이런 아가씨가 와서 나를 구해주었을까? 물속에 비친 그림자 등 뒤에서 따뜻하게 전해오는 느낌 그에게 말을 건넨 아가씨가 기절을 하자 영호충은 몸을 돌려 그녀를 부축하려고 했다 그러나 온몸은 힘이 빠지고 흔해적거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마치 꿈속에 들어간 것 같았다 맑은 개울 속에 아름다운 모습을 한 여자의 모습이 비치니 마치 자기가 선녀의 세계에 온 것 같기도 했다 그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정말 죽었는가 나는 이미 승천했다는 말이냐 등 뒤에서 소녀의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은 정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정말로 살고 싶지 않아서입니까? 영호충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 목소리는 할머니의 목소리와 똑같았다 그는 너무 놀라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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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녀는 말했다 왜 그러세요? 당신은 내가 그 노화상의 냄새나는 약을 먹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있는 건가요? 영호충은 말했다 할머니 알고 보니 당신은 한 분이 한 분의 아름다운 소 소저였군요 그 소저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알았죠? 당신은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내이군요 당신은 훔쳐보았나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자 물속에 자기의 그림자가 또렷하게 비춰지는 것을 보고 영호충의 허리를 꼭 껴안고 부끄러운 듯 고개를 등 뒤에 묻었다가 급히 일어나려고 했다 무릎을 세우려고 해도 힘이 없어 다시 쓰러지려고 했다 영호충은 얼른 그녀를 안았다 그녀는 몇 번이고 일어나려고 발버둥 쳤으나 기진맥진하여 움직일 수가 없었다 영호충은 가슴이 설레이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어째서 노파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를 속였습니까? 선배인 것처럼 가장하고 정말로 정말로 나를 속였구려 그 소전은 말했다 내가 언제 당신에게 피해를 주었고 당신을 속였단 말이에요 영호충의 눈과 그녀의 뺨과의 거리는 일척도 되지 않았다 그녀의 피부는 너무 희어서 투명하게 보였고 은은하게 홍조를 띄우고 있었다 오는 도중 나는 당신을 보고 계속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흥 정말로 창피한 줄도 모르는군 당신은 내 동생이라고 하기에도 어린 나이인데 어쩌자고 할머니라 생각하고 할머니가 되었소 할머니가 되려면 80년은 있어야 될 것이오 그녀는 킥하고 웃으며 말했다 내가 언제 할머니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줄곧 당신이 그렇게 불러오지 않았나요? 당신이 계속해서 할머니 할머니라고 불렀기에 조금 전 나는 할머니라고 부른다고 화를 내지 않았나요? 당신 보고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이 끝까지 불렀죠 그렇죠 영호충은 그녀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속아왔다고 생각하니 화가 풀리지 않았다 당신이 당신 몸에 어디이고 보지 못하게 한 것은 일부러 나를 속인 게 아니겠소 내가 당신 얼굴만 봤대도 할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거여 당신은 낙양에 있을 때 나를 속였소 그 녹주공과 차하고 그 사람이 당신 보고 고무라 부르게 했으니 그처럼 늙은 사람도 당신을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내 어찌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었겠소 그 소전은 웃으며 말했다 녹주공의 사부는 우리 아버지 보고 사숙이라고 부르지요 그렇다면 녹주공은 나보고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영호충은 흠칫 놀라며 더듬더듬 거리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녹주공의 고모입니까? 그 소전은 말했다 녹주공이라는 늙은이가 대단한 인물도 아닌데 내가 왜 그의 고, 뭐가 되려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고모가 된다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답니까? 영호충은 탄식하더니 말했다 아이쿠! 내가 정말 멍청이야 벌써 알았어야 했는데 그 소전은 웃으며 물었다 무엇을 벌써 알았어야 했단 말이에요 영호충은 말했다 당신의 모소리는 아름답소 어찌 80살 먹은 할머니의 말소리가 아름답고 청순하단 말이오 그 소전은 웃으며 말했다 내 목소리는 굵고 짖어지는 목소리예요 마치 까마귀가 꽤꽤 우는 것 같으니 당신이 나를 늙은 할머니로 여긴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영호충은 말했다 당신의 목소리가 까마귀 같다고요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군 요즘 까마귀는 꽤꼬리보다 잘 지저귀고 듣기가 좋은 모양이오 그 소전은 영호충이 자기를 칭찬해주는 소리를 듣고 얼굴이 북어졌으나 마음은 크게 기뻤다 그 소전은 웃으며 말했다 그만하세요 영호 어르신 영호 할아버지 당신이 나를 할머니라고 불렀으니 저도 이렇게 몇 번 불러드리죠 이것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니 화를 내지 마세요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할머니고 나는 할아버지고 우리 둘이 할아버지 할머니이니 이 어찌 그의 성격은 애당초 예의범절에 구속을 받지 않았다 그는 입을 점잖게 놀리는 적이 드물었다 그는 이 어찌 한 쌍이 라고 말하려 했는데 갑자기 그녀의 양미간이 실룩실룩하고 얼굴에 노기를 띄우자 급히 입을 다물었다 그 소전은 화가 나서 말했다 당신은 또 무엇을 함부로 말하려고 하나요 영호충은 말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 두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면 그 어찌 그 어찌 무림에서 선배고인이 아니 될 수 있겠소 그녀는 그의 품속에서 남자의 냄새를 강렬하게 느끼자 마음속이 극히 산란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몸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아무리 힘을 써도 일어설 수 없어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다 이봐요 나를 좀 떠밀어 주세요 영호충은 말했다 당신을 밀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 소전은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며 무슨 꼴이겠어요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이니 할머니의 꼴이 바로 이런 꼴이오 그 소전은 흥하고 코반 귀를 키더니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또다시 함부로 말한다면 나는 당신을 죽여버리겠어요 영호충은 그녀가 수십 명의 사내들에게 자기 스스로 두 눈을 멀게 하고 동해바다 발룡도에 유배를 보내 다시는 그녀하고 농담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일이 생각나자 가슴이 철렁했다 이 소저가 소림파의 제자 네 명을 단숨에 죽인 것을 볼 때 무공이 높고 악독하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아리따운 소저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그 소전은 그가 말이 없자 말했다 화가 나셨나요 정말 화나셨어요 당당한 사내대장부가 마음이 이렇게 좁아서야 내 팔자는 정해진 것 같소 틀림없이 당신 손에 죽을 것이오 그 소전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점잖고 예의바르고 착한 어린애처럼 행동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행동을 하면 될 것이 아닌가요 영호충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안되지요 안될 말씀이오 내가 당신이 소저라는 사실을 이미 안이상 다시는 절대로 당신을 할머니라고 부를 수가 없소 그 소전은 말했다 당신은 당신은 그녀는 당신이라고 두 번 부르더니 얼굴이 갑자기 빨개졌으며 마 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다 영호충이 고개를 숙이고 그녀를 바라보니 그녀의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귀엽고도 아름다웠다 그는 가슴이 크게 울렁거려 참지 못하고 그녀의 뺨에 입을 한 번 맞추었다 그 소전은 깜짝 놀라 갑자기 힘을 쓰더니 손을 들어 영호충의 뺨을 후려쳤다 그리고 몸을 일으켰으나 그녀는 힘이 없어 다시 영호충의 품속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녀는 영호충이 다시 경박한 짓을 할까봐 마음이 초조해져 말했다 다시 이렇게 이렇게 무례하다면 나는 바로 당신을 죽여버릴 것이에요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죽이든 죽이지 않든 내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소 나는 끝까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굵겠소 그 소전은 크게 당황하여 말했다 내가 당신을 내가 당신을 그러나 손을 쓸 방법이 없었다 영호충이 있는 힘을 다해 그녀의 어깨를 부축해 일으켜 세운다 은 몸을 돌려 굴려가면서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하시겠단 말이오 그리고 연신 기침을 하더니 몇 모금의 선혈을 토해냈다 그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녀에게 입맞춤을 하고 나서 금방 호회가 되었다 그녀에게 뺨을 얻어맞은 후 더욱 자기의 행동이 옳지 않았음을 알았다 비록 여전히 입을 놀려 농담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녀와 서로 의지하는 친한 사이는 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녀는 그가 힘을 쓴 다음 또다시 선혈을 토해내는 것을 보고 속으로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입을 열어 사과에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당신은 가슴이 매우 아프죠 그렇죠 영호충은 말했다 가슴은 그리 아프지 않으나 다른 곳이 무척 아프다오 그 소전은 말했다 어느 곳이 그리 아픈가요 말소리에는 관심이 어려 있었다 영호충은 그녀에게 얻어맞은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곳이 매우 아프오 그 소전은 방긋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제게 잘못했다고 한다면 나도 당신께 잘못했다고 할 것이에요 영호충은 말했다 제가 나빴지요 할머니 노여워 마시고 탓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그가 또 할머니라고 하자 참지 못하고 킥킥 웃어댔다 영호충은 물었다 노화상에 냄새나는 약은 어디 있소 당신은 끝내 먹지 않았구려 그렇지요 그 소전은 말했다 땅바닥에 떨어져 주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언덕 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직 저기 있어요 그리고 한참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말했다 나는 당신 말대로 그 약을 주워 먹을 거예요 그 약이 냄새가 나든 말든 말이에요 두 사람은 가파른 언덕에 누워 있었다 평상시라면 즉시 몸을 날려 올라갈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이 언덕이 만겹의 산뽕우리처럼 여겨져 기어 올라갈 수 없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가파른 언덕을 쳐다보고 또 서로를 쳐다보며 똑같이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그 소전은 말했다 나는 좀 앉아 있을 테니 조금도 시끄럽게 굴지 마세요 영호충은 말했다 예 그녀는 물가에 앉아 오른손에 엄지 식지 중지를 모으고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저 소저의 정저 방법도 다른 사람과는 다르구나 다른 사람처럼 책상다리를 하지 않는구나 그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휴식을 취하려고 했으나 기가 치밀어 올라 아무리 해도 조용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갑자기 개골개골 소리를 내며 통통한 개구리가 물속에서 뛰어나왔다 영호충은 크게 기뻤다 한나절을 야단법석을 떠느라고 내가 몹시 고팠다 그는 손을 뻗쳐 그 개구리를 덮쳤다 그러나 손에는 힘이 업어 잡힌 것은 허공이었다 그 개구리는 개골개골 소리를 지르며 껑충 뛰어 피했다 그리고 개골개골 계속해서 울어대는 폼이 매우 의기양양한 것 같았고 또 영호충의 쓸모없는 동작을 비웃기도 했다 영호충은 한숨을 쉬었다 물가에는 개구리가 많아 두 마리가 다시 껑충껑충 뛰어왔다 그러나 영호충은 개구리를 잡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갑자기 옆에서 섬섬옥수가 내밀어지며 한 번 가볍게 낚아채자 한 마리의 개구리가 잡혔다 그것은 그 소저가 조용히 한참을 앉아 있자 몸을 놀릴 수가 있었고 비록 몸에는 힘이 없었으나 몇 마리의 개구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영호충은 기뻐 말했다 참 잘하십니다 우리는 개구리 고기로 한 끼를 때울 수 있겠군요 그 소저는 미소를 띄우면서 손을 한 번 내밀 때마다 한 마리씩 잡아 순식간에 이십여 마리를 잡았다 영호충은 말했다 됐습니다 이제는 가셔서 나뭇가지를 좀 가져오시지요 저는 이 개구리들의 가죽을 벗기겠습니다 그 소저는 그의 말을 따라 나뭇가지를 줄어갔다 영호충은 검을 꺼내 그녀가 잡은 개구리들의 머리를 자르고 창자를 꺼냈다 그 소저가 말했다 옛날 사람들은 닭을 잡을 때 소 잡는 칼을 썼다고 했는데 오늘 영호대협께서는 독고구검으로 개구리를 잡는군요 영호충은 껄껄 소리내 웃었다 독고대협께서 구천의 홀령이 있어 자기의 기법을 전수받은 사람이 이렇듯 불충한 것을 아신다면 정말로 화가 나서 화가 나서라는 말까지 해놓고 입을 다물었다 그는 생각하기를 독고구펜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인데 어찌 화가 나서 죽는다는 말을 붙일 수 있겠느냐 그 소저는 말했다 영호대협 영호충은 손에 죽은 개구리를 들고 연신 몸을 흔들며 말했다 대협이란 두 글자는 당치도 안 쏘이다 천하의 개구리를 잡는 대협이 어디 있단 말이오 소저는 웃으며 말했다 옛날에 개 돼지를 잡는 영웅도 있었는데 개구리를 잡는 대협이 없겠어요 당신의 독고구검은 오묘하기 짝이 없군요 그 소림파의 노화상조차 당신을 이길 수 없으니 말이에요 그 스님이 말하기를 당신에게 건법을 전수해준 사람은 성이 풍시라는 선배라 하고 그 사람은 은인이라고 하던데 도대체 어찌 돌아가는 일인가요 영호충은 말했다 나에게 건법을 전수해 주신 분은 우리 화산파의 선배님이시오 그 소저는 말했다 그분 선배님의 검술은 신통하기 그지없는데 오늘날 강호에 그분의 명성은 왜 없나요 영호충은 말했다 그건 그건 나는 그 어르신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로 그분의 행적을 누설치 않겠다고요 그 소저는 말했다 책 그게 무슨 희귀한 일이라고 당신이 내게 말을 하더라도 나는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않아요 어디서 왔는지 않아요 영호충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난 모르오 난 소저의 이름조차 모른다오 그 소저는 말했다 당신도 숨기고 있으니 나도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영호충은 말했다 나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아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 소저는 얼굴색이 변하며 말했다 당신이 알아맞춘다고요 어떻게 알았나요 영호충은 말했다 영호충은 말했다 지금은 모르오 그러나 저녁이 되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지요 그 소저는 더욱 이상해서 물었다 어째서 저녁이 되어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건가요 영호충은 말했다 내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하늘에서 별이 하나 없어진 것을 보면 소저가 어떤 성정에서 이 세상에 온 것인지 알 수가 있지요 소저의 생김새는 마치 선녀 같으니 이 세상에 어찌 그런 인물이 있겠소 그 소저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채 타고 소리를 냈다 그러나 속으로는 깊은 듯했다 그 소저는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또 잠꼬대 같은 소리군요 이때 그녀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고 껍질을 깐 개구리를 기다란 나뭇가지에 하나하나 꽂고 불 위에 올려놓고 굽기 시작했다 개구리 몸에서 기름이 떨어지니 연기가 나고 향기가 진동했다 그녀는 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말했다 난 영영이라고 한답니다 당신께 내 이름을 알려줘요 당신이 앞으로 내 이름을 기억할지 모르겠군요 영호충은 말했다 영영 이 이름은 정말 듣기가 좋군요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면 난 절대로 당신을 할머니라고 부르진 않았을 것이오 영영은 말했다 왜지요 영호충은 말했다 영영이라는 두 글자는 분명히 아가씨의 이름입니다 물론 그 할머니의 이름은 아니지요 영영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앞으로 늙은 노파가 배도 이름을 고치지 않고 여전히 영영이라고 부를 건데요 영호충은 말했다 당신은 절대 늙은 노파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이렇게 아름다운 내 여든 살이 되어도 여전히 아름답고 예쁜 소저로 있을 것입니다 영영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요괴두가 되겠지요 그리고 한참 뒤에 정색을 하고 말했다 내가 이름을 가르쳐 줬으니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영호충은 말했다 영영은 혓바닥을 내름에 보이더니 말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앞으로는 누가 당신의 여기까지 말을 하고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엄숙해지는 것을 보자 입을 다물었다 영영은 흥하고 코방 뒤를 띄었다 영호충은 말했다 당신은 왜 화를 내세요 내가 말하려는 것은 만약 당신이 제자를 거둔다면 고생문이 헌할 것이오 그는 내 당초 남편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으나 상황이 안 좋게 흐르자 급히 제자라고 바꾸었던 것이다 영영은 물론 그 뜻을 모를 리가 없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정말 점잖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못하군요 당신이 말한 세 마디 중 두 마디는 거지 디며 엉터리고 믿을 수가 없어요 난 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다면 들을 것이고 안 듣는다면 안 듣는 것이죠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난 당신의 말을 듣기를 좋아한답니다 이 말투에는 농담기가 섞여 있었다 영영은 아름다운 눈썹을 찡긋하더니 어떤 동작을 취하려고 하다가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얼굴을 옆으로 돌렸다 한참 동안 두 사람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갑자기 타는 냄새가 코를 찔러왔다 영영은 어마하고 소리를 질렀다 알고 보니 손에 들고 있던 한 꼬치의 개구리가 타버렸던 것이다 그녀는 말했다 이 모두가 당신 때문이에요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응당 나에게 감사해야 하오 나는 말 때문에 당신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맛있는 개구리 고기가 된 것이오 그리고 새까맣게 탄 한 마리를 들더니 다리를 뜯어 입속에 집어넣고 우물우물 씹었다 그리고 연신 찬사를 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고기란 좀 탄 듯해야만 비로 소맛이 있지요 그리고 고기가 좀 타야 달콤하고 쓰기도 한 것이오 고진감내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없을 것이오 영영은 영호충의 농담에 킥킥 웃으며 같이 따라 먹었다 영호충은 새까맣게 탄 고기는 골라 자기가 먹고 타지 않은 부분은 그녀에게 주었다 두 사람은 개구리 고기를 다 먹고 난 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자 피곤함을 느꼈다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상처도 입었으니 이 잠은 정말 달콤했다 영호충은 꿈속에서 악영상과 폭포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많아지더니 그것은 임평지였다 임평지와 영호충은 서로 검을 겨루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의 힘도 없어 있는 힘을 다해 독고구검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1초도 생각이 나지 않고 임평지는 일검일검을 자기의 가슴 배 머리 어깨에다 검을 들이댔다 그러나 악영상은 깔깔 웃고만 있었다 그는 놀라고 화가 나서 크게 외쳤다 소삼해 소삼해 몇 번을 부르다 잠에서 개어났을 때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은 꿈속에서 소삼해를 보았군요 그녀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던가요 영호충은 입맛이 씁쓸음해서 말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소삼해는 나를 아는 채도 안았고 또 또 웃고 있었소 영영은 탄식하더니 가볍게 말했다 당신 이마에는 온통 식은 땀이에요 영호충은 손으로 땀을 씻었다 싸늘한 바람이 부니 온몸의 한기를 느꼈다 하늘을 쳐다보니 온 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것이 이미 한밤 중이었다 영호충은 머리가 맑아와 마음이 편해졌다 말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영영은 손을 메밀어 그의 입을 막고 말했다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영호충은 정신을 집중해 들어보니 과연 멀리서 세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또 한참이 지나자 그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이곳에 두 명의 시체가 있습니다 영호충은 그 말소리로 조천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어 이것은 소림파의 화상인데 그 늙은이는 가걸의 시체를 발견했던 것이다 영영은 천천히 손을 거두었다 개무시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소림파에 속한 제자인데 어찌 여기서 죽어 있을까요? 어? 이 사람이 바로 신궁냥이고 소림파의 고수입니다 조천춘은 말했다 누가 이리 무서울까요? 일거에 소림파의 고수 네 명을 죽였으니 노두자는 말을 더듬었다 혹시 흑무계의 인물이 아닐까 어쩌면 동방교주 자신일 런지도 모르지 개무시는 말했다 그러고 보니 그런 것도 같구려 우리는 빨리 이 내구의 시체를 묻어버립시다 소림파 사람들이 오기 전에 말이오 조천춘은 말했다 정말 흑무계의 사람들이 손을 썼다면 그들은 소림파에서 손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오 어쩌면 고의로 시체를 이곳 내다버리고 시위를 하는 것이런지도 모르오 개무시는 말했다 만약 자기들을 과시하려고 했다면 이 황폐한 곳에 시체들을 놔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 맞춰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이 시체들은 맹수들이 다 먹어치웠을 것이고 그러면 발견되지는 않아 될 것이오 조양신교가 시위를 하려고 했다면 대개는 시체의 목을 큰 거리에 매달아놓고 소림파의 제자라고 분명히 썼을 것이고 그래야 소림파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지요 조천춘은 말했다 그렇구려 그렇다면 흑목의 사람들은 이 네 명을 죽이고 적을 쫓으러 갔을 것이오 그러니 시체를 묻을 시간이 없었을 것이오 이어서 땅을 파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다 세 사람은 변기로 땅을 파고 시체를 묻고 있는 것이다 영호충은 깊이 생각했다 이 세 사람과 흑목의 동방교주와는 틀림없이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수고를 해가면서 시체를 묻지는 않을 것이다 갑자기 조천추가 깜짝 놀라는 소리를 냈다 이건 무엇일까요? 한 알의 약인데요 개무시는 냄새를 몇 번 맡더니 말했다 이것은 소림파에서 상처를 치료하는 영약이지요 이 약효는 기 사회생의 효엄이 있고 틀림없이 몇 명의 소림 제자들이 이곳에 떨구었을 것이오 조천추는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아시오 개무시는 말했다 몇 해 전에 나는 소림의 노화상과 알고 지낸 적이 있었다오 조천추는 말했다 그것이 상처를 치료하는 영약이라면 참 잘 되었소 노형 이것을 가져가 불사 소저의 병을 다스리게 먹입시다 노두자는 말했다 내 딸 아이의 살고 죽음은 그리 상관할 것이 못되오 우리는 빨리 영호공자를 찾아 먹이도록 합시다 영호충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무척 감동되었다 그것은 영영에게 준 약이다 어떻게 노두자에게 가 그 약을 달래서 그녀에게 먹일 수 있을까 고개를 돌려보니 어슴프레한 달빛알의 영영은 장난기가 많은 얼굴을 하고 웃고 있었다 천진난만한 모습과 얼굴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믿을 수 없는 것은 그녀가 얼마 전에 네 명의 소림고수를 죽였다는 것이다 한바탕 돌을 던지고 흙을 덮는 소리가 나더니 세 사람은 시체를 이니 다 묻은 것 같았다 노두자가 말했다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 당신이 좀 생각해 보시구려 계문씨는 말했다 무슨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있소 노두자는 말했다 지금 영호공자는 틀림없이 선고 그녀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야력을 가져간다면 선고와 맞부닥칠 수밖에 없는데 선고께서 화가 나서 죽인데도 별로 상관없는 일리우만 그럼 그녀의 심기를 그르칠 것이고 그녀가 화를 내면 그리 좋은 일은 아닐 것이오 영호충은 영영을 한번 흘끼 쳐다보고 생각했다 원래 당신을 선고라고 부르는군 어째서 그들은 당신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당신은 움직였다 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오 계무시는 말했다 오늘 우리는 길거리에서 세 명의 봉사를 만났는데 그 세 명의 봉사가 쓸모가 있겠구려 우리가 내일 아침 일차기 그 세 명의 봉사를 쫓아가서 이 야력을 영호공자께 갖다 주도록 합시다 그들은 눈이 멀었으니 선고와 영호공자가 함께 있는 것을 봐도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이 아니오 조천추는 말했다 나는 지금도 의심을 하고 있으빈다 그 세 사람의 눈을 파낸 것은 바로 선고와 영호공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오 노두자는 넓적다리를 툭 치더니 말했다 그렇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세 사람이 멀쩡한 상태에서 눈을 버렸겠소 이 네 명의 소림제자는 재수가 안 좋았을 뿐이고 무의식 중에 선고와 영호공자를 봤을 것이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영호충은 갈수록 의문에 쌓였다 조천추의 탄식 소리가 들려왔다 영호공자의 상태가 하루빨리 완쾌되어 선고와 맺어지기를 바랄 뿐이오 그 두 사람이 하루라도 일찍 맺어지지 않으면 강호는 하루라도 편안한 날이 없을 테니 말이오 영호충은 깜짝 놀라 영영을 훔쳐보았다 밤하늘 아래 그녀의 얼굴은 은은히 홍조가 떠올랐고 눈빛 속에는 노기가 가득 찬 듯했다 영호충은 그녀가 몸을 날려 노두자 등에게 피해를 줄까봐 오른손을 내밀어 그녀의 왼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온몸이 부들부들 떠는데 화가 났는지 부끄러워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조천추가 말했다 우리가 오패강에서 모임을 가진 것은 선고께서는 많이 화를 내셔듭니다 사실은 남녀의 정이란 이치가 뻔한 것이오 영호충 같이 사내다운 사람은 선고와 같이 아름다운 여자만이 어울리는 것이오 왜 선고같이 대단한 인물이 세속의 여자들처럼 빼면서 미적미적하는지 모르겠소 그녀는 틀림없이 영호공자를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입 밖에 내지도 맑게 하며 더욱이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니 이것은 이것은 너무 상식 밖의 일이 아니겠소 영호충은 생각했다 알고보니 일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나 그 말이 정말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구나 갑자기 자기 손 안에 쥐어져 있던 영영의 손이 벗어나려는 것 같았다 급히 힘을 주었다 그녀가 화가 나서 조천추 등을 죽일까 봐 꼭 잡았다 개무시는 말했다 선고는 비록 흑무계에서는 대단한 인물이오 동방교주조차도 그녀의 뜻에 거슬리는 일은 하지 않았으나 그녀는 젊고 젊은 여자이오 세상에서 여자들은 한 남자를 처음 좋아하게 되면 얼굴이 붉어지고 가죽이 열어지는 법이오 우리는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그 아첨이 빗나갔어 우리는 호의적으로 했는데 선고가 진노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경솔하고 멍청한 탓이고 또 여자들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오 오페강에서 군웅들이 아첨을 해서 선고께서 화가 나셨소 이 일이 퍼져 나간다면 명문정파라는 자식들이 우리들을 비웃을 것이오 노두자는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고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덕을 베풀고 모든 형제는 은덕을 받았으니 덕으로 갚으려고 했을 뿐이오 하루빨리 그녀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랬을 뿐이오 산의 대장부란 은과 원을 분명히 해 야하고 은덕을 받았으면 은덕에 보답해야 하며 원수관이면 원수를 갚아야 되는 것이오 이것은 무슨 잘못이란 말이오 어떤 개새끼들이 우리를 비웃는다면 이 노두자는 끝내 살을 도려내고 그들의 까죽을 벗길 거여 영호충은 비로소 분명히 알았다 여행하는 도중 여러 군웅들이 그렇듯 자기를 떠받던 것은 알고 보니 모두 이 영영이라고 불리는 선고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도 군웅들이 갑자기 오페강에 떠들썩하게 모였다가 흩어진 것도 선고 때문이고 선고는 다른 사람이 그녀의 마음을 알아차리길 원하지 않았고 강호의 그 일이 널리 퍼졌으니 화가 났던 것이다 그는 또 깊이 생각했다 선고처럼 젊고 젊은 소저가 이렇게 많은 영웅어걸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잘해줄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마교 중에 온천하를 주름잡는 인물이고 개무시의 말을 빌리자면 천하무공이 제1이라고 불리는 동방불패도 그녀를 대할 때는 두려움으로 대한다고 했다 나 영호충은 무림의 무명소절로 그녀와 앉는 낙양 골목에서 발 사이를 두고 금을 배웠을 뿐인데 어떤 눈꽃만큼의 남녀의 정도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녹주공이 우리 사이를 오해해서 말을 퍼뜨려 선고를 크게 화가 나게 했단 말인가 다시 조천추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노두자의 말씀이 맞는 것이오 선고는 우리들에게 대은대덕을 베푸셨기 때문에 두 사람의 염분을 성사시킬 수가 있어 그녀가 즐겁게 지낼 수만 있다면 모두들 분신쇄골이 되더라도 후회가 없지요 또 오페강에서 낭패한 꼴을 당했어도 그게 무슨 큰 대수겠소 단지 영호공자는 화산파의 대제자이고 흑무계와는 대등한 위치에 있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염분이 아름답게 맺어지기까지는 아마도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을 것이오 개무시는 말했다 내게 한가지 계책이 있소 우리가 화산파 장문인 악불군을 잡아다가 죽도록 협박하여 이 혼인을 성사시키면 어떻겠소 조천추와 노두자는 일제히 말했다 야묘자의 계책은 훌륭하오 쇳불도 단숨에 빼랬다고 우리는 빨리 악불군을 잡으러 갑시다 개무시는 말했다 단지 그 악선생은 일파의 장문인으로서 내공과 건법이 극히 높은 경지에 있을 것이오 우리들이 그에게 무력을 쓴다면 첫째로는 반드시 이긴다고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그를 잡았다고 해도 그가 차라리 죽을지라도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찌하시겠소 노두자는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마누라와 딸을 데려다가 협박을 하면 되는 것이오 조천추는 말했다 맞소 이 일은 반드시 은밀히 해야 하오 절대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오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화산파의 체면이 깎이게 되는 것이오 영호공자께서 그의 사부를 잡아왔다는 사실을 안다면 틀림없이 유쾌하지는 않을 것이오 그 사람들은 즉시 어떻게 악부인과 악영산을 잡아야 되는지 상의하고 있었다 영영은 갑자기 낭낭한 소리로 말했다 보세요 간덩이가 붓고 허망한 세 사람들은 빨리 내 앞에서 썩거지시오 나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영호충은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어 말을 하자 있는 힘을 다해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았다 개무시들 세 사람은 더욱 깜짝 놀랐다 노두자는 말했다 네 네 소인 소인 소인들은 연신 소인이라는 세 마디만 하고 황망하고 당황해 더 이상 말을 붙이지 못했다 개무신은 말했다 네 네 우리들은 아무 소리나 해본 것이오 선곡개선 정말로 여기지 마시오 우리들은 내일 서역에 가서 다시는 중원 땅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또 세 사람을 유배 보내는구나 영영은 몸을 일으키더니 말했다 누가 당신들 보고 서역으로 가라고 했나요 나는 한 가지의 일이 있소 당신 세 사람이 일을 좀 해줘야겠어요 개무시 등 세 사람은 기뻐 일제히 대답했다 선곡개선 분부만 내리십시오 소인들은 있는 힘을 다해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영영은 말했다 나는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어디에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소 당신들은 강호바닥에 이 소문을 퍼뜨리시오 강호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죽인다면 나는 상금을 내리겠다고 하세요 조천추는 말했다 사례는 사양하겠습니다 선곡개선 사람을 잡아오라고 하신다면 우리 형제 세 사람은 하늘 끝까지 바다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사람을 잡아올 것입니다 그 놈이 어떤 놈인데 감히 선곡개의 죄를 지었습니까 영영은 말했다 당신 세 사람이면 바위 넓지 못하니 응당 강호에 소문을 내야 할 것이오 세 사람은 일제히 말했다 네 네 영영은 말했다 당신들은 빨리 떠나도록 하세요 조천추는 말했다 네 그런데 선곡개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악독한 놈입니까 영영은 흥하고 코방귀를 키더니 말했다 그 사람의 성은 복성으로 영호라고 하고 이름은 충이오 그 사람은 화산파 문화의 제자이지요 이 말이 나오자 영호충 개무시 조천추 노두자 네 사람은 깜짝 놀라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한참 후 노두자는 말했다 이건 이건 영영은 큰 소리로 말했다 이건이 무엇이죠 당신들은 오악건파가 무서워 화산파의 제자도 건드리지 못한단 말인가요 그런가요 개무시는 말했다 성고님의 일을 해드리는데 오악건파면 어떻고 옥황상제 염라대왕이라도 잡아오라면 오지요 우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영호 영호충을 잡아오지요 그래서 성고님께 바치겠습니다 노두자 조천추 우리는 갑시다 노두자는 생각했다 틀림없이 영호공자의 말이 성고에 노여움을 샀을 것이다 젊은 사람은 좋아할수록 쉽게 다투고 쉽게 토라지지 나와 불사 에미가 사이좋게 닌일 때는 날마다 말씨름을 하고 싸우지 않았던가 불사가 뱃속에서부터 병을 갖고 태어난 것은 제 에미 배 속에 있을 때 내가 내 에미 배를 늘신 두들겨준 저이 있었는데 그대 태기에 상처를 입은 것일 거야 말을 하면 무엇하냐 별수 없이 영호공자를 잡아다가 성고 스스로 일을 처리하게 하자 그가 혼자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자기 경우를 들어 추측을 하고 있을 때 영영이 화가 나서 말했다 누가 당신들 보고 그를 붙잡아 오라고 했나요 그 영호충이 있다면 내 명예에 손상을 입힐 것이오 한시라도 빨리 그를 죽인다면 나의 마음이 풀어질 것 같군요 조천추는 더듬거렸다 성고 영영은 말했다 좋아요 당신들은 영호충과 교분이 있어 나를 위해 일을 처리하고 싶은 것이 아닌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이 일을 처리할 것이오 세 사람은 그녀가 이렇게 나오자 하는 수 없이 일제히 허리를 굽히고 말했다 성고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노두자는 생각했다 영호공자는 인과의를 아는 사람이지만 노두자는 성고의 명을 받들어 그를 죽이지 않을 수 없구나 그를 죽인 다음 이 노두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자 그리고 품 속에서 상처약을 꺼내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세 사람은 몸을 돌려 멀어져 갔다 영호충이 영영을 바라보니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기의 명성을 보존하기 위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란 말인가 그리고 말했다 나를 죽이려면 당신이 죽이지 왜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있소 그리고 장검을 뽑아 칼자루를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영영이 장검을 받아들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똑바로 쳐다보자 영호충은 하하 웃으며 가슴을 앞으로 쑥 내밀었다 영영은 말했다 당신은 죽음이 임박했는데 무엇이 그리 우습죠 영호충은 말했다 죽음이 임박했으니 웃을 수가 있는 것이오 영영은 장검을 들어 손을 뒤로 빼며 지르려고 했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힘껏 검을 땅바닥에 던졌다 장검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차가운 빛이 번쩍하더니 챙그랑거리며 먼 곳에 떨어졌다 영영은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모두가 당신 때문이에요 강호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을 거예요 마치 내가 한평생 시집을 못 가니 수많은 계략을 써서 당신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고 할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뭐가 그래 대단한가요 다시는 창피해서 사람들을 대할 수가 없군요 영호충은 껄껄 웃었다 영영은 화가 나서 말했다 당신은 나를 비웃는군요 또 나를 비웃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엉엉소리내 울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렇게 울자 영호충은 미안한 감이 들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 순간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 그녀는 강호에서 위치가 대단히 높고 많은 영웅호걸들이 그녀를 대단히 존경하고 무서워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뽐내며 교만하게 굴었다 여자 아이들이란 태어나면서부터 부끄러워하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니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녀는 노두자 등에게 아까처럼 말하라고 한 것은 나를 꼭 죽이라는 게 아니며 풍문을 끊으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그가 이렇게 말은 전하면 누구도 나와 그녀가 함께 있다고 애심하진 않을 것이다 영호충은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다 정말로 나는 죽일 놈입니다 소저의 명예를 더럽혔으니까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영영은 소매 끝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디로 가려는 것이지요 영호충은 말했다 발길 닿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가지요 영영은 말했다 당신은 나를 보호한다고 해놓고 어째서 혼자 가려는 것이지요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때는 이 몸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런 말을 했었소 정말로 소저는 속으로 웃었을 것입니다 소저는 무공이 이렇듯 높은데 어찌 보호할 사람이 필요하겠소 설령 백명 천명의 영호충이 있다 해도 소저를 따라 잡지는 못할 것이오 그리고 몸을 돌려 걸어갔다 영영은 급히 말했다 당신은 갈 수가 없어요 영호충은 말했다 왜요 영영은 말했다 조천추 등이 이미 말을 퍼뜨렸을 것인데 며칠 사이면 이 강호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오 당신 몸이 성하다고 해도 절대로 무사할 리가 없고 이 화를 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영호충은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영호충은 소저의 명령에 죽는다면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오 그리고 장검을 주어 검집에 집어넣으며 힘이 없어 언덕 위를 걸어 올라갔다 영영은 눈앞에서 그 사람이 점점 멀어지자 뒤쫓아가면서 외쳤다 여보세요 가지 마세요 영호충은 말했다 영호충이 소저와 함께 있으면 짐이 될 뿐이오 역시 혼자 떠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영영은 말했다 당신은 당신은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마음은 심히 어지러웠다 그가 발걸음을 멈추지 않자 급히 몇 발 자국 따라가며 말했다 영호충 당신은 내가 친히 그 말을 하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야만 마음이 편한가요 그런가요 영호충은 이상해 물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군요 영영은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물더니 말했다 내가 조천추 등에게 말을 전하라고 한 것은 당신 당신을 영원히 내 몸 가까이에 있게 하기 위함이었고 내 몸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말을 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며 서 있을 수가 없는 듯했다 영호충은 크게 경악해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나보고 당신과 함께 있으라고요 영영은 말했다 맞아요 조천추 그들이 내 말을 퍼뜨리면 당신은 내 몸 가까이 있어야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뜻밖의 당신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내가 있군요 그건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일이 아닌가요 영호충은 영호충은 가슴속에 감동을 느꼈다 영호충은 가슴속에 감동을 느꼈다 원래 당신은 나를 좋아하는군 그런데 그 사람들에겐 왜 그렇게 혹독하게 구는 것일까 그는 몸을 돌려 그녀에게 가까이 가서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바닥엔 식은 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왜 사서 고생을 하시오 영영이 말했다 나는 염려가 돼요 영호충은 말했다 무엇이 염려가 돼요 영호충은 말했다 당신처럼 멍청한 사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강호로 나갔다가 하루도 못되어 한 푼의 값어치도 없는 사람들에게 죽을까 염려가 돼요 영호충은 탄식했다 그들도 정이 있는 사내들이고 당신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들인데 당신은 그들을 경박하게만 보시는 거요 영영이 말했다 그들은 배후에서 나를 비웃고 당신을 죽이려고 한답니다 백번 죽어도 마땅한 사내들이지요 영호충은 참지 못하고 실수하며 말했다 그것은 당신이 나를 죽이라고 한 것인데 어찌 그들을 탓할 수가 있소 더욱이 그들은 뒤에서 당신을 비웃지 않았고 당신은 개무시 노두자 조천추 세 사람이 당신께 말할 때 예의가 박지 않았소 어디 조금이라도 당신을 비웃은 적이 있었소 영영은 말했다 그들은 말로는 나를 비웃지 않았지만 뱃속으로 나를 비웃었을 거예요 영호충은 이 소저가 억지를 부려 반박할 수 없자 말했다 좋습니다 당신이 가라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있지요 아이고 그리고 내 몸이 다른 사람에게 몇십 조각으로 난도질 당한다면 그 맛은 좋지도 않을 것이오 영영은 그가 가지 않겠다고 하자 마음이 기쁘고 노기가 살아났다 맛은 무슨 맛이겠어요 정말 쓴 맛이겠지요 그녀는 이 말을 하면서 얼굴을 살짝 돌렸다 별과 달이 빛을 미미하게 비추니 백살 같은 하얀 얼굴은 마치 부드럽고 환한 얼굴로 발산하는 것 같았다 영호충은 마음이 동했다 이 아가씨는 사실 소삼해보다 자름답다 그리고 내게 이렇게 잘 해주고 그러나 그러나 내 마음은 어째서 소삼해를 잊을 수 없을까 영영은 그가 악영산을 생각하는지 모르고 말했다 내가 당신께 드린 금은 어디 있나요 안 보이는데요 어찌했나요 영호충은 말했다 네 여행 도중 나는 쓸 돈이 없어 금을 전당포에 맡겼지요 그리고 한편으로 등에 짊어지고 있던 보따리를 꺼내 펼치더니 당금을 꺼냈다 영영은 그의 보따리가 꼭꼭 동여매어지고 그 속에 자기가 준 물건을 극히 중시한 것을 보고 마음이 심히 기뻐서 말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의 거짓말을 해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그리고 금을 건네받아 가볍게 몇 번 튕겨보더니 바로 청신보선주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물었다 당신은 얼마나 배웠나요 영호충은 말했다 아직도 멀었소 그리고 금 타는 소리를 듣자 마음의 희열이 밀려왔다 한참 듣고 나니 그 금소리가 옛날 그녀가 낙양성 녹주공집에서 연주했던 것과 퍽 다름을 느꼈다 마치 가지에서 새가 지저귀고 맑은 샘물이 졸졸 흐르고 딩동딩동 소리를 내듯 매우 감동적이었다 곡조는 같으나 음절은 상이하구나 원래 이 청신보선주의 변화는 꽤 많군 떡 하는 소리와 함께 제일 짧은 금현이 끊어졌다 영영은 눈살을 찌푸리더니 계속 연주를 했다 얼마 가지 않아 또 한 줄이 끊어졌다 영호충은 그녀가 타고 있는 곡 속에서 초조함을 느꼈다 청신보선주 속에 담겨있는 뜻과는 달랐고 맛도 달랐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또 한 줄이 끊어졌다 영영은 멈칫하더니 금을 밀치고 말했다 당신이 옆에 계시니 혼란이 와서 어찌 금을 탈 수가 있나요 영호충은 생각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인데 언제 혼란을 시켰지 그는 즉시 깨달은 것이 있었다 당신이 스스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것을 나보고 탓하는군 그는 그녀와 다투지 않고 풀밭에 누워 마음을 진정시켰다 피곤한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영영은 물가에 앉아 얼굴을 씻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씻고 난 후 머리를 빗고 있었는데 팔뚝은 옥처럼 하얗고 머리카락은 땅까지 닿아 자기도 모르게 그 모습에 취해버렸다 영영은 고개를 돌리더니 그가 자기를 멍청하게 쳐다보는 것을 보고 얼굴이 빨개지더니 웃으면서 말했다 잠꾸러기네요 이제서야 일어나고 영호충은 미안해서 더듬거리며 말했다 내가 다시 가서 개구리를 잡자니 힘이 없군요 영영은 말했다 당신은 들어누워 좀 더 쉬세요 내가 가서 잡아오겠어요 영호충은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려고 힘을 쓰면 가슴이 따끈해오고 피가 뒤엉켰다 자신에 대해 화가 났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든지 이렇듯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태인이 네 다른 사람이 나를 없인 여기는 것은 고사하고 내 자신도 내가 싫구나 영영은 그의 얼굴색이 유쾌하지 못한 것을 보고 그를 위로하며 말했다 당신의 내상을 난치해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곳은 조용하니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이곳에서 천천히 상처를 치료하세요 왜 그리 성격이 급하신가요? 물가를 끼고 있는 이곳은 침이 외떨어져 개무시 등 세 사람이 그날 저녁 여기를 지나가고부터 아무도 오지 않았다 두 사람은 십여 일을 이곳에서 묵었다 영영의 내상은 벌써 나아서 내일들의 핀 열매를 따먹고 개구리를 잡아먹었다 그러나 영호충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비쩍 말라갔다 그녀는 강제로 방생대사가 남긴 알약을 먹이고 금을 연주하여 그가 양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나 그의 상처는 호전되지 않았다 영호충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성격이 애당초 활발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날마다 영영과 장난치고 웃으며 지냈다 영영은 본래 자기만 생각하고 마음대로 구는 성격이었으나 영호충이 갑자기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그에게 더욱 잘 대해주고 순종하였다 어쩌다 자기의 성질을 참을 수 없어 화를 내곤 했지만 금방 후회하고 그와 함께 지냈다 이날 영호충은 두 개의 복숭아를 먹고 몸이 노곤해지자 가물가물 잠이 들었다 잠결에 우는 소리가 들려 눈을 살짝 떠보니 영영이 땅에 엎드려 그의 발끝에서 계속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그녀에게 왜 그리 우느냐고 물어보려고 한때 갑자기 마음에 지피는 게 있었다 그녀는 내가 곧 죽을 것을 알고 슬퍼서 우는 것이구나 그는 왼손을 내밀어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면서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울지 마시오 울지 마시오 나는 아직 80년은 더 살 것이오 어찌 그렇게 빨리 황천으로 갈 수 있겠소 영영은 울면서 말했다 당신은 하루하루 야위어가고 난 난 나도 살고 싶지 않아요 영호충은 그녀의 말이 진지하고 심금을 울려 자기도 모르게 감동하였다 갑자기 마음속이 뜨거워지더니 하늘과 땅이 빙빙동고 목구멍에서 계속 선열이 쏟아지더니 금방 인사불성이 되었다 영호충은 정신을 잃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어떤 때는 의식을 찾았지만 몸은 둥둥 허공에 떠다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또 정신을 잃곤 했다 이렇게 정신을 잃었다 깨고를 여러 번 했다 어떤 때는 그녀는 누군가 입속에 물을 넣는 것 같았다 어떤 때는 온몸을 불로 지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손과 발은 움직일 수 없었고 눈꺼풀조차 뜰 수가 없었다 이날은 정신이 조금 들었다 두 손의 맥을 누군가 꼭 쥐고 있었다 한 줄기에 뜨거운 열기가 두 손의 맥을 통해 주입되는 것 같았다 그 열기가 체내에 주입되자 체내에 축척된 진기가 진동하며 서로 충돌하였다 전신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랐다 입을 열어 외치려고 했을 나 소리를 조금도 낼 수가 없었으며 몸은 마치 수만 가지의 고통과 수천 가지의 몸을 지지는 혹형을 받는 것 같았다 이렇듯 혼미한 상태에서 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단지 매번 진기가 들어올 때마다 고통은 옛날보다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다 어떤 내공이 깊은 사람이 자기를 치료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사부나 사모님께서 내공이 높은 사람을 모셔다가 내 생명을 구해주고 계실까 영영은 또 어디로 갔는가 사부님 사모님 소삼에는 어째서 보이지 않는가 그는 악영산을 생각하자 속으로 뜨거운 피가 끓어올라 또 인사불성이 되었다 날마다 어떤 사람이 내력을 주입시켜 주었다 이날은 진기를 주입한 후 영호충의 정신이 많이 나 있었다 감사 감사합니다 전 전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천천히 눈을 떠보니 온 얼굴에 주름투성이인 얼굴이 보였다 그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퍼져 있었다 영호충은 이 얼굴이 눈에 익었다 어렴풋이 그를 한참 쳐다보니 이 사람의 머리카락은 한가락도 없고 머리에는 향으로 지진 듯한 흔적이 있었다 그것은 스님이었다 어렴풋이 생각이 떠오르자 말했다 당신은 당신은 방 방생대사 그 노승은 매우 인자하게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그래 그래 자네는 나를 알아볼 수 있겠는가 내가 바로 방생이네 영호충은 말했다 네네 당신은 방생대사입니다 이때 주위를 살펴보니 자기는 작은 방에 있었고 탁자의 등은 마 치공처럼 보였으며 그 등잔에서 노란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자기는 침대 위에 누워있었고 몸에는 소미불이 덮여있었다 방생이 말했다 몸은 좀 어떠한가 영호충은 말했다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전 전 어디에 있습니까 방생은 말했다 자네는 소림사 안에 있네 영호충은 이상해서 물었다 제가 제가 소림사 안에 있다고요 영영은요 제가 어찌 소림사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방생은 웃으면서 말했다 자네의 몸이 호전되었으니 심기를 너무 쓰진마게나 신경을 너무 쓰면 몸에 이롭지 못하니 모든 일은 나중에 천천히 하도록 하세 그로부터 방생은 아침 저녁으로 작은 방에 와서 내력으로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십여일이 지나자 영호충은 혼자서 앉을 수 있게 되었고 혼자서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매번 영영의 소재를 불어보고 어째서 자기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물 엇보면 방생은 언제나 웃기만 할 뿐 대답을 해 주지 않았다 이날 방생은 또 영호충을 위해 진기를 주입시키고는 말했다 영호 소엽 지금 당신의 생명은 잠시 보전할 수가 있네 그러나 노승의 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당신 체내에 있는 이상한 진기를 없앨 수가 없네 지금으로 보면 하루하루를 연장시킬 수 있을 뿐이니 자네는 1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네 만약 그때가 서 자네의 내상이 발작을 일으킨다면 그때는 정말로 대나금선일지라도 자네의 생명을 보전할 수는 없을 것이네 영호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옛날에 평일지의 선배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사께서 있는 힘을 다해 저를 구해주셨으니 그 은혜야말로 감격하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수명이 길고 짧음은 각기 하늘에 달려듭니다 대사의 공력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의 뜻은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방생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우리 부가에서는 천명을 믿지 않고 단지 인연을 믿을 뿐이네 그날 내가 자네에게 말해줘 안 한나 이 절의 주지인 방증사형의 내공은 심이 깊어 자기와 인연이 닿는다면 자네에게 역근경의 비수를 가르칠 것이며 그러면 근골은 위치를 변경시킬 수 있고 체내의 진기도 없앨 수가 있을 것이네 내가 자네를 데리고 방장을 아련할 것이니 자네는 잘 대답해주길 바랄 뿐이네 영호충은 평소 소림사 방증대사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 문의 가슴속의 기쁨을 느꼈다 수고스럽지만 대사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인연이 닿지 않아 방장대사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도 당대의 이름이 높은 고승을 만나뵐 수 있다면 이것도 평생 얻기 어려운 좋은 기회입니다 그는 펀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방생대사를 따라 작은 방을 나섰다 문 밖을 나오니 햇빛에 눈이 부시고 또 다른 천지에 들어선 것 같았고 정신이 금세 상쾌해졌다 다리를 옮길 때마다 노곤에 천천히 걸음을 떼어놓고 있었다 절 안에 법당은 한 채 한 채가 웅장하고 위엄이 가득 차 있었다 가는 길목마다 많은 스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모두들 멀리 한쪽으로 피하고 방생대사께 합장하며 예의를 표했다 세 개의 긴 복도를 지나 하나의 석실에 도착했다 방생은 석실 밖에 있는 어린 삼위승에게 말했다 방생이 일어 있어 방장사형을 만나볼까 한다 작은 삼위승은 들어가 보고를 하더니 바로 나와 합장하며 말했다 방장께서 들어오시랍니다 영호충은 방생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아내는 몸이 작은 노인이 방석 위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방생은 고개를 숙여 예를 올린 후 말했다 방생이 방장사형께 인사드립니다 화산파의 대제자인 영호소협을 데리고 왔습니다 영호충은 즉시 무릎을 끓고 머리를 땅에 대며 예를 올렸다 방증대사는 고개를 숙이더니 오른손을 들며 말했다 소협께서는 너무 옛과 과하오 안지시오 영호충은 인사를 마치고 방생을 따라 아래쪽에 있는 방석에 안았다 방증대사의 얼굴은 마르고 기색은 온화했으며 자애로웠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짐작할 수 없어 생각했다 정말 뜻밖이군 당대의 이름이 높은 고승이 이렇듯 평범하다니 만약 알지 못했다면 누다 이 사람을 무림해서 제일 큰 장문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방생대사는 말했다 영호소협은 3개월간 조리를 해 많이 나아졌습니다 영호충은 또 깜짝 놀랐다 알고보니 나는 정신을 잃은 채 이미 3개월이 지났구나 나는 겨우 20여일 지났는 줄 알았지 방증은 말했다 수고하였소 그리고 고개를 돌려 영호충에게 말했다 소협 스승인 악선생이 화산일파를 장악하고 계신데 그분의 사람 됨은 엄정하고 저속하지 않고 깨끗하기로 이 강호에 널리 퍼져 있네 소승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분을 매우 존경하고 있다네 영호충은 몸을 일으켜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몸에 중상을 입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방생께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알고보니 3개월이 되었다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사부와 사모님은 틀림없이 편안하시겠지요 자기 사부와 사모님이 편안하시냐고 물어보아서는 안 되었지만 그는 내심 염려가 되어 참지 못하고 물었던 것이다 방증은 말했다 듣건대 악선생과 악부인 등 여러 제자들은 지금 모두 복권에 있다고 들었네 영호충은 안심이 되었다 방증 대사에 일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는 가슴에 쓸쓸함이 느껴졌다 사부님과 사모님이 결국은 소사매를 데리고 임사제에 집에 가셨구나 방증은 말했다 소협 앉으시게 방생 자제에게 들은 이 소협의 검술이 정묘하여 이미 화산 선배인 풍노 선배에게 진술을 전수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고 축하해야 할 일이네 영호충은 말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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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증은 말했다 풍선생님이 이미 은거하신지 오래되고 또 이미 이 세상과 절연하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인간 세상에 살고 계시다니 나는 기쁘기 그지 없었네 영호충은 말했다 네 방증은 천천히 말했다 소협은 상처를 입은 후 진료를 잘못해서 몸속에 여러 가지 진기를 불어넣었네 그것을 방생이 노승에게 상세히 알려주었네 내가 자세히 살펴보건대 오로지 소림파의 내공 비법인 역근경을 연마해야만 자기 공력으로 점차 없앨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외에 외적인 힘을 소협의 몸에 가한다면 일시적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으 나실은 음침지갈 즉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위험이 더 가중될 뿐이지 방생이 내공으로 3개월간 치료했으나 그의 진기가 자네 몸속에 들어간 후 자네의 몸에는 또 하나의 다른 진기가 주입된 것이네 소협은 길을 운행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네 영호충은 길을 써보니 단전에서 기식이 팽팽해짐을 느끼고 억제하기가 열어어 심장을 칼로 도려내듯 아팠다 삽시간에 몸은 흔들거리며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방생은 합장을 하며 말했다 소승이 무능해서 소협에게 병고 하나를 더 보태주었구려 영호충은 말했다 대사님께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대사님께서 저같이 미천한 사람 때문에 진력을 다하시고 청수지공의 힘을 다소 모하셨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두 번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실로 대사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방생은 말했다 아니네 풍노선생이 옛날 이 노승에게 큰 은혜와 덕망을 베푸셔서 소승의 이런 행동은 풍노선생의 은덕에 만분의 일도 갚지 못한다네 방증은 고개를 들어 말했다 무슨 대은대덕 또는 깊은 원안이라는 말씀을 하시오 은덕도 인연이고 원안도 인연인데 운아는 집착할 수 없고 은덕 또한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오 108번 뇌의 일이란 한 줄기 연기와 같은 것이고 백날 백일 후에 그 무슨 은덕과 원안이 있겠소 방생이 대답했다 네 사형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방증 대사는 천천히 말했다 불가의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은 자비가 그 본분이오 소엽께서 이렇게 중상을 입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응당 온 정성으로 간호해야 하오 역근경의 신공은 동포선 종초조인 달마 노조께서 창조하셨소 선종의 이조인 해가대사께서 노조에게 그것을 전수받았소 해가대사의 본래법 명은 신광이며 낙양사람이오 어려서 공자 노자의 학문에 정통했고 현리에도 높은 견해를 갖고 계셨소 달마 노조께서 이 절에 머무르실 때 신광대사는 와서 가르침을 청했소 달마 노조께서는 그의 학문이 난잡하고 선입감이 충만되어 스스로 총명하게 여기고 선의 이치를 회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소 신광대사는 한참을 애원해도 결국은 그의 문화의 입문을 허락받지 못하자 그는 즉시 검을 뽑아 자기의 팔뚝을 잘라버렸소 영호충은 억하고 소리를 내면서 생각했다 그 신광대사는 법과 학문을 구하는데 그렇듯 의지가 굳었구나 방증은 말했다 달마 노조께서 그의 성심을 보시고 비로소 그를 제자로 거두어도 그리고 이름을 해가라고 했소 결국 달마 노조의 옷과 비릿대를 받아 선종의 법통이 이어진 것이오 이쪽께서 달마 노조를 달아가며 배운 것은 불법의 대도이고 른가경에 따라 명심견성했었소 우리 선종의 무송의 이름은 천하에 알려졌지만 그것은 우리 선종에 있어서는 제일 마지막 학문이고 그리 내세울 게 못되오 달마 노조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몸을 건강히 하는 법문을 전수해 주셨을 뿐이오 신권책 심령 심령책이오 라 즉 몸을 건강히 하며 마음이 영활해지고 마음이 영활해지면 쉽게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오 그러나 후세의 문화 제자들은 때때로 무술의 학문에만 치우쳐 자기의 본분을 잊고 있소 노조께서 그 당시 무궁을 전수하신 그 종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소 정말로 한심할 뿐이오 정말로 한심할 뿐이오 말을 하면서 연신 고개를 흔들었다 한참이 지난 후 방증이 또 말했다 노조께서 열반하신 다음 이조는 노조의 방성 옆에서 한권의 경문을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역근경이오 이 경문 안에 있는 뜻은 매우 심오해 이조께서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 연구했으나 해독할 수가 없었소 이조께서 생각하시길 달만우족께서 9년 동안 면벽하 여한 벽 옆에서 이 경문을 보았기 때문에 비록 경문은 몇 줄에 지나지 않지만 틀림없이 보통 것과 다르리라고 생각하고 명산을 쓴 뇌하고 고승을 탐방하며 이 안에 있는 오묘함을 벗기려고 했었소 그러나 이조께서는 그때 이미 극도하여 고승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르신께서 노심초사 풀 수 없는 것을 세상에는 그를 따를 자가 없었으므로 그것을 풀기가 어려웠소 이렇게 이 연연히 흐른 다음 경문의 뜻을 결국은 풀지 못했소 하루는 이조께서 큰 인연 이 다하 사천성 아미산에서 범승인 반자밀체를 만나셨는데 불교의 이치를 논하시다 서로 의기투합이 되었소 이조께서는 역근경을 꺼내 반자밀체와 공동으로 연구했소 두 분의 고승은 아미산 정상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7749일 만에 그 이치에 관통했소 방생은 합장하며 칭찬했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방쟁방장은 계속해 말했다 그러나 그 반자밀체대사가 개발해낸 것은 대체로 선종의 불교 이치였고 그리고 나서 20년 후 이조는 장안의 길에서 한 분의 무공의 정통한 젊은이를 만나셨소 그와 3일날 3일밤을 이야기한 후 비로소 역근경 중에 무학 비법을 모두 개우칠 수 있었소 그는 한참을 멈춘 후 말했다 그 젊은이는 바로 당나라 계국 대공신이고 나중에는 당태종을 보좌하여 돌궐을 평정시키고 밖에 나가면 장수가 되고 안으로 들어오면 재산감인 이청 일하는 사람이오 이 이청이 나라를 세우고 공이 많은 것은 이 역근경에서 적지 않은 교훈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오 영호충은 어하는 소리를 내고 생각했다 원래 역근경은 우여곡절이 많았구나 방증은 또 말했다 역근경의 공력은 일신의 맥을 원활케 하고 모장의 정기를 한군데에 몸 완조하며 흩어지지 아니하고 행하나 끊이지 않으며 기는 안에서 생기고 피는 밖에서 윤택해지오 이 경을 연마하면 마음이 동하고 힘이 바라여 온갖 행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으며 자기도 모르게 힘이 나고 마치 조수가 흘러들어오듯 천둥번개가 바라는 것과 같소 영호충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이치는 너무 광대하고 오묘해서 풍청량이 말하는 검의 이치와 턱 상통됨을 알 수 있었다 방증이 또 말했다 이 역근경이 이렇게 의력이 있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선택된 사람에게 전해지고 인연이 닿는 사람에게만 전해졌을 뿐이오 소 림사에 출중한 제자라도 인연의 복이 없다면 이 무공을 전수받지 못하고 얻을 수 없는 것이오 마치 방생사제가 그의 무공이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고 계율도 엄숙하게 지켜 본절에서 대단한 인물이지만 아직까지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이 경문을 전수받지 못해도 영호충은 말했다 네 저도 이런 인연의 복이 없습니다 감히 쳐다볼 수도 없군요 방증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그렇지 않으오 소협은 인연이 닿는 사람이오 영호충은 놀람과 기쁨이 교차되어 가슴이 두근거렸다 뜻밖의 이 소림의 비기가 방생대사 같은 소림고수조차도 전수받지 못했는데 자기가 배울 인연이 닿았다는 것에 대해 깜짝 놀랬다 방증은 천천히 말했다 불문은 넓고 오묘하지만 인연이 중시되오 소협은 풍로선생의 전수자이니 이것은 첫 번째 인연이고 소협이 우리 소림사에 온 것도도 하나의 인연이오 소협께서 이 역근경이 숙달되지 못하면 목숨을 잃어야 되고 방생사제가 이 역근경을 연마했으나 이익이 될지언저 비록 습득하지 못해도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으니 이것도 인연이오 방생은 합장하며 말했다 영호소협은 인연의 복이 매우 많소 방생도 축하하네 방증이 말했다 사제 자네는 천성이 한 가지 일에 집착하는 성격이니 공무상무작의 세 가지 해탈의 이치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생과 사의 관문을 아직도 깨뜨리지 못했소 내가 자네에게 역근경을 전수하려고 하는 게 실로 최고의 무학을 연마한 다음 그 속에 빠져 참선의 본업을 황폐케할까 염려될 뿐이네 방생은 황공스러운 듯 몸을 일으키며 공경스럽게 말했다 사형의 가르침이 맞습니다 방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엔 감동을 받은 듯했다 한참 후에 방생이 얼굴에 웃은 빛을 띄우자 또 고개를 끄덕이며 영호충을 보고 마했다 이걸 배우는 데는 애당초 크나큰 장애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넘길 수가 있지 닮아 조사 이래로 이 역근경은 오로지 본사의 제자에게만 전수할 수 있었고 외부 사람에겐 전해주지 않았네 이런 예를 내 손에서 파괴할 수는 없는 일이네 그래서 소협은 반드시 숭산 소림파의 문화로 들어와야만 하니 소림사의 환속한 제자가 되어야 하네 그리고 잠깐 쉬더니 말했다 소협이 싫지 않다면 이 늙은이의 문화에 들어오면 국자 돌림의 학렬이 되니 이름을 영호국충이라고 고쳐 불러야 된다네 방생은 기뻐서 말했다 영호 소협 축하하네 내 방장사형은 평생 동안 단지 두 명의 제자를 받았을 뿐이고 그것도 30년 전에 일이라네 소협은 방장사형의 제자가 되니 역근경의 높고 심오한 무학을 볼 수 있을 뿐 아, 니라 또 방장사형의 정통한 소림요기를 전수받을 수 있게 되었네 그때가 되면 소협은 우리 위에 있게 되고 무림에선 정말 멋진 존재가 될 것이네 영호충은 말했다 방장대사님의 뜻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몸의 소속은 화산파의 문화에 있으므로 스승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방증은 잔잔히 웃으며 말했다 내가 말하는 큰 장애란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이네 소협 지금으로 보면 자네는 화산파의 제자가 아닐 것이네 아마 자네는 모르고 있는 것 같네 영호충은 깜짝 놀라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전 전 제가 이미 화산파의 제자가 아니라고요 방증은 옷소매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내더니 말했다 자 한번 보시오 그가 손바닥을 펼치자 그 편지는 영호충을 향해 평평하게 날아왔다 영호충은 두 손으로 받는 순간 전신이 떨렸고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방증 대사는 과연 내공이 깊어 추측할 수가 없구나 겨우 이렇게 열분 한 장의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두터운 공력을 쓰다니 그 편지 봉투에는 화산파장 문지인이라고 써잇었고 그 위에 붉은 도장이 찍혀있었다 그 위에는 근정소림파장 문대사라는 아홉을 자가 또박또박 단정하게 씌어져 있었다 이것은 사부인 악불군의 친필이었다 영호충은 1,2 암암리에 이상하게 돌아감을 감지하고 두 손을 벌벌 떨며 안에 들어있는 편지를 꺼내보았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고는 밋어지지 않아 또 보고 또 보았다 하늘이 빙빙 돌고 어지러워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는 방생대사의 품속에 있었다 영호충은 일어나려고 지탱하다가 참지 못하고 방성대곡을 했다 방생이 물었다 소협은 어찌 그리 슬피우는가 혹시 사부께 좋지 못한 일이라도 있는가 영호충은 편지를 건네주면 흐느끼며 말했다 대사님 보시지요 방생은 편지를 건네 받아보니 이렇게 씌어져 있었다 화산파장문 악불군이 머리를 조아리며 소림장문대사께 그러를 오립니다 덕이 부족한 몸이 화산일파를 집권하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문호도 들이지 못하고 소식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얼마 전 저의 문화의 역도 영호충이 타고난 천성이 악날하여 누차 문중에 법규를 어기고 더욱 사악한 무리의 악당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불구는 무능하여 심하게 꾸짖고 벌도 내렸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무림정기와 정파의 명예를 위해 이 역도 영호충을 우리 문중에서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역도는 우리 문중의 제자가 아니며 만약 다시 악당들과 맺어 강호의 화를 입힌다면 나와 정파의 여러 친구들이 같이 없앨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드리게 되어 부끄럽고 황송한 것이 말로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대사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생도 역시 상상외의 일이었다 무슨 말로 영호충을 위안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 그는 즉시 편지를 방증대사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영호충의 얼굴이 온통 눈물로 범벅이 된 것을 보고 탄식했다 소협 자네와 흑목의 사람과 내왕하는 것이 온당치 못한 일이었네 방쟁이 말했다 그 많은 정파의 장문인들은 모두 자네 사부의 이같은 편지를 받았으니 강호에 다 전해졌을 것이네 자네가 만약 몸이 나았다면 이 문을 나가야 하는데 강호에는 걸음걸음이 가시밭길이고 많은 정파문화의 제자들은 그 누구라도 자네를 적으로 볼 것이네 영호충은 그 산에서 영영도 이같이 똑같은 말을 한 것을 상기해 내고는 흠칫 놀랬다 지금 이 시각엔 방문자도의 인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정파문화의 사람들도 모두 자기를 적으로 여기고 있을 것이다 정말 천안은 크지만 몸을 맡길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또 사부의 은혜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부님과 사모님은 지금까지 자기를 자식같이 대했고 무예를 전수해주고 양육에는 해까지 베풀었는데 자기의 이런 경솔한 행동으로 결국은 사문에서 쫓겨났다 사부님이 이 편지를 쓸 때 틀림없이 지금의 자기보다 가슴이 더 아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시에 마음이 아파오고 부끄러워졌다 벽에 머리를 찌어 죽지 못하는 게 한스러울 뿐이었다 그는 눈물이 앞을 가렸다 방생방증 두 스님의 얼굴에는 연민의 빠이 가득했다 그는 갑자기 유정풍이 금분세수하려고 할 때가 생각났다 유정풍이 금분세수하여 무림에서 물러서려고 한 것은 마교장로 공략을 사귀었기 때문이었다 결국은 숭산파의 손에 목숨을 잃었었다 그것으로 보아 정과 사는 양립할 수 없으며 유정풍과 같이 무예가 출중한 사람도 면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도와줄 사람도 없는 자기 같은 비천한 소년이야 어떻겠는가 더욱이 오페강에서 여러 군웅들이 무인 집회는 정말 튼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방증이 천천히 말했다 고해 능무안하지만 고개를 돌려보면 언덕이 있는 법이네 구제할 수 없는 악한 일지라도 마음속으로 후회한다면 우리 불가에선 들어오는 자를 막지 못한다네 자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일시적으로 발을 잘못 디뎌 나쁜 사람과 왕래했지만 그렇다고 전혀 개과천선의 길이 없는 것은 아니네 자네와 화산파의 관계는 칼로 자른 듯 두 조각이 났지만 앞으로 우리 소림파 문화에서 앞에 잘못을 미우치고 다시 새 사람이 된다면 무림해서 아무도 자네를 못살게 굴지는 않을 것이네 그의 몇 마디는 가볍고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디만 범할 수 없는 기상이 깃들어 있었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지금 나는 멋지 택할 방법이 없다 만약 소림 문화에서 비호를 받고 지내면 신묘한 내공을 배우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소림파의 의명으로 강호에는 틀림없이 방증대사의 제자에게 시비를 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때 가슴 속 한 구석에서 오기가 일어났다 대장부로서 하늘과 땅에 설 수 없다 하여 바른파의 비호를 받아 생명을 연장한다면 그 억지 영웅대장부라 할 수 있겠는가 강호에서는 수천수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나를 죽이라고 내버려 두자 사부님이 나를 화산파에서 쫓아버렸는데 나 혼자서 왔다갔다 하며 지낸다면 그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뜨거운 피가 용소슴치며 입안이 탔고 몇 잔의 독주를 마시고 싶을 뿐 무슨 죽음이라든가 산문벌들은 다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다 삽시간에 마음속에 있지 못하던 악영산도 마치 낯설은 사람 같았다 그는 몸을 굽혀 방증과 방생대사에게 아주 공경스럽게 절을 하고 또 절을 했다 두 스님은 그가 이미 결심을 하여 소림파에 들어온다는 것인 줄 알고 얼굴에 혼한 미소가 떠올랐다 영호충은 몸을 일으키더니 낭낭하게 말했다 저를 사문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데 다른 파에 다시 들어가기가 면목이 없습니다 두 분 대사에 대자 대비하신 은덕의 이소이는 눈물겹게 감사를 드리며 이만 떠날까 합니다 방증대사는 어한이 벙벙해졌다 뜻밖의 이 소년이 이렇듯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방생이 권하며 말했다 소혁 이 일은 자네 생사와 관계가 있으니 절대로 감정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지 말게 영호충은 껄껄 웃더니 몸을 돌려 그 방을 나왔다 그의 가슴 속에는 한 줄기 형용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으나 발걸음은 매우 경쾌하게 영영이 준 당금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구나 영호충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으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고 숭산을 내려왔다 저녁 무렵을 걷다가 소림사가 아주 멀어졌음을 알자 피곤하고 배도 고파왔다 어디로 가서 먹을 것을 찾는담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7,8명이 서쪽에서 달려왔다 모두들 단단한 몸차림이었고 변기들을 휴대하고 있었으며 급히 뛰는 폼이 아주 급한 것 같았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면 어디 한번 죽여봐라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 그러면 밥을 찾아 먹을 필요도 없고 배가 불러도 죽어야 하니 또한 귀찮게 밥을 찾을 필요도 없는 일이지 그는 즉시 길 가운데 우뚝 서서 두 손을 허리에 짚고 큰 소리로 말했다 영호충은 여기 있다 나를 죽이려면 덤벼라 그 사람들은 영호충 앞까지 오더니 그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몸을 옆으로 피하더니 앞으로 달려갔다 한 사람이 말했다 이 사람은 미친놈이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맞다 큰일을 앞두고 작은 일에 신경 쓰지 말자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만약 그놈이 도망치면 큰일이지 그들은 삽시간에 멀리 사라졌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다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군 그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어져가자 서쪽에서 도 한 차례의 말굽소리가 들려왔다 다섯 필의 말이 질풍같이 달려오더니 몸 옆을 스쳐갔다 한 십여 장을 달려가더니 갑자기 그 중 한 말이 길을 되돌아오더니 말에 탄 중년부인이 말했다 보세요 나그네 말씀 좀 묻겠어요 당신은 여기서 하얀 옷을 입은 늙은이를 보지 못했나요 그 사람은 말랐고 키가 크며 허리의 완도를 한자로 쳤는데요 영호충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인은 더 묻지 않고 말을 돌려 다른 네 명을 뒤쫓아갔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그들은 하얀 옷을 입은 어떤 늙은이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 따라가서 구경이나 하자 그는 즉시 방향을 바꾸어 동쪽으로 향했다 얼마 가지 않았는데 몸 뒤에 또 십여 명이 뒤쫓아왔다 한 사람이 그의 몸을 스쳐가더니 오십여세 되는 사람이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보시오 당신은 이곳에서 하얀 옷을 입은 늙은이를 보았소 그 사람은 키가 크고 말랐으며 허리에는 완도를 차고 있소 영호충은 말했다 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걸으니 길이 세 갈래로 나누어져 있었다 서북쪽에서 방 울소리가 울리며 세 마리의 말이 질풍처럼 달려왔다 말에 탄 사람들은 모두 이십여세 정도 되는 청년들이었다 한 사람이 말채찍을 치켜세우며 말했다 보시오 말씀 좀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영호충은 이어서 말했다 당신이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몸이 호리호리하며 키가 크고 허리에는 완도를 차고 있으며 하얀 장포를 입고 있는 늙은이를 물어보려고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사람은 깊은 빛을 띄우며 일제히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충은 탄식했다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먼저 말했던 청년이 화가 나서 일깔했다 할 일도 되게 없는 사람이군 보지도 못했는데 어찌 아시오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보지 않았다고 알 수가 없나요 그 청년은 말채찍을 들어 영호충의 정수리를 내리치려고 했다 그때 한 청년이 말했다 이제 다른 일에 관여하지 마시게 우리는 빨리 쫓아가야만 합니다 말채찍을 들던 청년은 흥하고 코소리를 내던 말채찍을 꽁주해서 한번 휘두르고 말을 달려 앞으로 향했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이 사람들이 흰옷 입은 늙은이를 찾으려는 의도가 무엇일까 귀 쫓아가 구경을 하면 틀림없이 재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이 내가 영호충이라는 것을 안다면 틀림없이 나를 금방 죽여버릴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자기도 모르게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했다 지금 정사에서 모두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내가 살금살금 피하여 조금씩 생명을 연장한다 해도 그것은 며칠을 연장할 수 있을 뿐이지 최후엔 결국 애군에서 벗어나지도 못할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하루를 더 산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오히려 부딪히면 편할 것이고 누구의 손에 내 목숨이 달아나는 것을 본다는 것도 재미있는 일일 거야 그는 즉시 세필의 말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곳으로 향해 몸을 옮겼다 그 외에도 몇 차례의 사람이 뒤쫓아와 모두들 그에게 하얀 옷을 입고 몸이 말랐으며 키가 크고 허리에 완도를 차고 있는 늙은이에 대해서 물었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하얀 옷을 입은 늙은이를 쫓아가면서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그러나 찾아가는 방향이 일정하니 그것도 이상한 일이군 얼마를 걷다가 속림을 지나니 눈앞에 갑자기 엄은 평야가 나타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어림잡아 육, 칠백 명은 돌이 성 싶었는데 평야가 넓고 크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조그만 점 같이 보였다 모여있는 곳으로 한 줄은 곧은 길이 뻗어 있었다 영호충은 그 길을 따라 앞으로 갔다 가까이 가보니 무리가 모여있는 곳에는 정자가 세워져 있었다 그것은 이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에게 휴식처를 제공해주고 있는 곳이었다 그 건물은 누추하고 엉성했다 무리와 정자와는 수장이 떨어져 있었으며 그들은 더 이상 가까이 접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영호충이 다시 십여 장을 접근하니 정자 안에는 틀림없이 하얀 옷을 입은 늙은 사람이 보였고 혼자서 긴 의자를 차지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가 완도를 찾는지 차지 않았는지 금방은 알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은 앉아 있었지만 그의 키는 일반 사람과 다름이 없었다 영호충은 수많은 사람에게 포위를 당했으면서도 그가 이렇듯 단 정에 앉아 여유를 즐기는 듯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자 우러러 보게 되었다 평생 두고 본 영웅들 가운데 이렇게 호기가 하늘을 덮는 듯한 사람은 극히 적었던 것이다 그는 천천히 앞을 향해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들었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을 똑바로 들어 하얀 옷을 입은 늙은이만 주시할 뿐 영호충이 다가오므라 아무도 주의하지 않았다 영호충은 정신을 집중해 늙은이를 살폈다 그는 좀 말라 있었고 턱에는 꽃같은 하얀 수염이 있었으며 그 수염은 가슴까지 내려와 있었다 손에는 술잔을 들고 있었고 눈은 먼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를 애워싼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안중에 두고 있지 않은 듯했다 그의 등에는 보따리가 짊어져 있고 허리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완도는 없었다 알고 보니 그는 변기조차 휴대하지 않았던 것이 다 영호충은 이 노인의 성명과 내력을 알 수 없었고 또한 어째서 이 많은 무림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더욱이 그 사람이 정파인지 사파인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었다 단지 그 사람의 방향무인과 같은 호기를 흥모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병상년의 생각이 들어 망감이 교차되어 즉시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디며 낭낭하게 말했다 선배님 오셨군요 당신 혼자서 독작을 하시고 같이 드는 사람이 없으니 너무 적막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술을 마시지요 그리고 정자로 들어간 후 읍을 한 뒤 털썩 주저앉았다 그 노인은 머리를 돌려 두 줄기의 차가운 빛으로 영호충을 흠어보았다 그는 아무런 병기도 지니지 않고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해 드며 자기도 모르는 소년이라고 생각하자 의아한 빛을 띄우더니 흥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영호충은 술주전자를 들어 노인 앞에 놓여있는 잔의 술을 가득 다르고 또 다른 한 잔의 술을 따라 들고 말했다 자 드시어 그리고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술을 비웠다 그 술은 극히 독해 입속에 들어가자 목 안을 칼로 자르는 듯했고 수많은 화약이 뱃속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는 칭찬하며 말했다 좋은 술입니다 정자 밖에 한 사내가 굵은 목소리로 일깔했다 네 이놈 빨리 나오거라 우리는 그 늙은이와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 거기에서 수작 부리지 마라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노선배와 술을 마시고 있을 뿐인데 당신들께 무슨 방해가 되었단 말이오 그는 또 한 잔의 술을 다르더니 고개를 쳐들고 입속에 부었다 그리고 나서 엄지손가락을 쳐들더니 말했다 좋은 술입니다 왼쪽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놈 비켜라 거기서 생명을 헛되이 버리지 말아라 우리들은 동방교주의 명을 받들고 역도인 상문천을 잡으려 왔다 다른 사람이 만약 방해를 한다면 그놈도 함께 없애버리겠다 영호충이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니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마치 금박지처럼 비쩍 마른 사내였다 몸에는 검은 옷을 입었고 허리에 노란 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의 몸 옆에는 2,300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으며 옷도 모두 검은색이었고 허리에 두른 띠는 각양각색이었다 영호충이 생각해보니 그날 형산성 밖에서 마교 장로를 보았을 때 그도 몸에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희미한 기억으로는 이 사람과 같은 노란 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이 비쩍 마른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들은 동반교주의 명을 받들어 반역자를 잡으러 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마교의 부하들이고 이 비쩍 마른 사람은 마교의 장로가 아닐까 그는 또 한 잔의 술을 따라 못을 쳐들고 싹 비워버렸다 그리고 말했다 좋은 술입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상문천을 향해 말했다 상로선배님 제가 당신의 술을 세 잔 마셨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갑자기 동쪽에서 어떤 사람이 말했다 이 자가 바로 화산파에서 내쫓긴 영호충이다 영호충은 눈을 껌뻑이며 쳐다보니 말한 사람은 바로 청성파의 제자인 후인웅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더욱 자세히 보니 그의 옆에는 적지 않은 오아권파의 인물들도 끼어 있었다 한 명의 대사가 낭낭하게 말했다 영호충 내놈의 사부께서 말씀하시길 내놈은 사악한 무리와 함께 있다고 했는데 그게 틀림없는 말이군 이 상문천의 두 손에는 영웅협사의 새빨간 피가 잔뜩 묻어있다 너는 왜 그와 함께 있는가 빨리 꺼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놈을 갈기갈기 찢어 편육으로 말들겠다 영호충은 말했다 아니 태사파의 사숙이 아니십니까 저는 앞에 계신 상선배님과는 평소 알지 못했고 단지 당신들 몇백 명이 그를 애워싸고 있으니 그게 무슨 꼴이오 오아권파는 또 언제 마교들과 손을 잡았습니까 정파사파 쌍방이 함께 상무선배 한 사람을 대적하시니 이에 어찌 천하영웅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그 도사는 화가 나서 말했다 우리가 언제 마교들과 손을 잡았단 말이냐 마교들은 자기 교회 역도를 잡으러 왔고 우리들은 이 악독한 놈의 손에 죽은 친구들의 복수를 하러 왔을 뿐이다 각자가 각자의 일을 하고 있으니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호충은 말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당신들은 일대일로 대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구경이나 하겠소 후인웅은 일깔했다 내놈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이놈을 먼저 처치한 후 상가를 처치합시다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나 영호충 한 사람을 죽이는데 어째서 모두의 힘이 필요하오 후형께서는 혼자 올라와 보시겠소 후인웅은 예전에 주막에서 발로 채워 내쫓긴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자기의 무공이 가호충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손을 써서 앞으로 달려들지 못했다 그는 영호충의 내공이 이미 소실되고 옛날과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마치 상문천의 대단한 무공이 겁이 나서 감히 정자를 향해 쳐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 마교의 빚적 마른 사내가 외쳤다 상가 노마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빨리 교주를 만나 뵙자 그 어른에게 어떤 지시를 받는다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은 우리 교회 영웅인데 우리끼리 피비린내를 풍겨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지 않겠지 상문천은 흥하고 소리를 내고 술잔을 들어 한 모금의 술을 마셨다 손을 들자 챙그랑 소리가 울렸다 영호충은 그의 양손 사이에 달려있는 쇠사슬을 보고 크게 의아하게 생각했다 알고 보니 그는 감옥에서 도망친 사람이었군 손에 있는 결박조차도 풀지 못했으니 그는 그를 동정하는 마음이 더욱 들었다 이 사람은 이미 한과할 능력을 잃었으니 내가 그를 도와 좀 막아보자 여기서 멍청하게 죽는다는 것도 좋은 일이지 그는 즉시 몸을 일으키고 두 손을 허리춤에 쥐더니 낭낭히 외쳤다 이 상선배님의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있는데 어떻게 당신들과 손을 쓸 수 있단 말이오 내가 어르신의 술을 마셨으니 말로써 감사를 어떻게 표해야 할지 모르겠소 그러니 별 수 없이 그를 도와 강적을 막을까 하오 누가 만약 상어름께 손을 대려고 한다면 반드시 영호충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오 상문천은 영호충이 미친 것처럼 앞으로 나서자 의아하게 생각하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여보게 자네는 왜 나를 도우려는 것이지 영호충은 말했다 길을 가다 공평하지 못한 일을 보았으니 칼을 들어 도와주려는 것일 뿐이지요 상문천은 말했다 그럼 자네의 칼은 어디에 있는가 영호충은 말했다 제가 검을 사용하고 싶어도 검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상문천은 말했다 자네의 검법은 어떠한가 자네는 화산파의 사람이니 검법이 그리 고명하지는 않겠군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원래 고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몸에 중상을 입었고 내공까지 상실되어 더욱 설상가상이지요 상문천은 말했다 자네의 마음을 모르겠군 좋아 내가 자네에게 검 한자루를 가 져다주지 곧이어 하얀 인형이 흔들거리더니 정자를 애워싼 군중들 틈으로 들어갔다 삽시간에 도강이 번쩍이며 십여가지의 변기가 일제히 그를 내리찍었다 상문천은 옆으로 피하며 태산파의 도사에게 접근했다 그 도사가 검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자 상문천은 살짝 비켜 그의 목 뒤에 와서 섰다 그리고 왼쪽 발꿈치에 일격을 가하며 퍽 하는 소리를 내며 그 도사의 뒷덜미를 내리쳤다 두 손을 가볍게 흔들자 도사의 검은 어느새 그의 쇠사슬 안에 묶여져 있었고 오른발을 살짝 땅에 내딛자 어느새 그의 몸은 정자로 되돌아와 있었다 이 몇 차례의 행동은 순식간이었으며 민첩하기 이를 때 없었다 정파의 군웅들이 손을 쓰려고 했으나 미처 손을 쓸 수가 없었다 한 명의 사내가 잽싸게 뒤쫓아오더니 정자에서 불과 수척에 이르러 단돌을 들고 내리찔렀다 상문천은 등 뒤에도 눈이 달린 것처럼 고개도 돌리지 않고 왼발로 걷어차이 그의 가슴을 명중시켰다 그 사람은 크게 소리치며 뒤로 벌렁 자빠졌다 그 사람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단돌을 힘껏 내리치고 있었기 때문에 쓱 하는 소리를 내며 자기 오른발을 스스로 찌르는 꼴이 되었다 태산파의 도인도 몸을 몇 번 흔들거리더니 천천히 풀썩 주저앉았다 입속에선 선혈을 끊임없이 토해내고 있었다 마교 중에 무리 속에서 탄성과 갈채 소리가 벼락치듯 들려왔다 수십 명은 크게 외쳤다 정말 멋진 솜씨야 멋진 몸놀림이야 상문천은 잔잔하게 웃으면서 두 손을 들어 마교의 사람을 향하여 폭권을 하며 그 갈채에 인사를 했다 손에 묶여져 있던 쇠사슬이 계속 쩡그렁 쩡그렁 소리를 냈다 그가 손을 확 뿌리치자 그 검은 소리를 내며 탁자 위에 꽂혔다 자 가져가 사용하게 영호충은 그의 솜씨에 감탄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데도 굴하지 않는군 과연 몸에는 놀랄만한 재간을 지니고 있군 검을 뽑으려고 하지 않고 그는 말했다 상선배님의 무공이 이렇듯 대단한데 제가 어찌 추태를 보이게 됩니까 그리고 폭권을 하더니 말했다 저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상문천의 대답소리가 나기 전에 검광이 번쩍했다 세 자루의 장검이 정자를 향해 날아왔다 이것은 청파제자 후인웅 등 세 명이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이었다 세 사람의 세 검은 모두 영호충을 향해 뻗어왔다 일검은 그의 뒷덜미를 노렸고 두검은 그의 허리 뒤쪽을 향해왔다 검과 영호충의 거리가 일척 정도 되었을 때 후인웅이 말했다 영호충 내 앞에 무릎을 꿇으시지 이 말이 끝나면서 장검이 영호충의 살갗에 닿았다 영호충이 생각했다 영호충은 당당한 사내대장부다 오늘날 운수가 사나우나 결코 너희 청성파의 더러운 칼 아래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때 삼검이 그의 몸을 애워싸고 있으니 몸을 옆으로 비키면 일검이 가슴을 찌를 것이고 두검은 아랫배를 찌르게 될 것이다 그는 즉시 껄껄 웃으며 말했다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꿇어야지 오른쪽 무릎을 약간 굽히더니 오른손으로 재빨리 탁자 위에 꽂혀있던 장검을 뽑아 휘둘렀다 그 바람에 청성파 제자 세 사람의 손목이 잘라져나가며 세 자루의 장검이 일제히 쇳소리를 내며 땅 바닥에 떨어졌다 후인웅 등 세 사람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고 멍청이 앞만 쳐다보더니 뒤로 물러섰다 그 청성파 제자 둥의 한 사람은 나이가 겨우 17,8세 되어 보였는데 팔이 잘려져나가자 아픔에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다 영호충은 미안한 듯 말했다 형제여 자네가 나를 먼저 죽이겠나 상문천은 갈채를 보냈다 좋은 검법이군 이어서 또 말했다 검에는 힘이 없고 내공이 너무 부족해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어찌 내공만 부족하겠습니까 정말 내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갑자기 상문천이 큰 소리를 치더니 곧이어 쇠사슬이 쩡그렁떡그렁 소리를 내며 쇠사슬을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상문천을 향해 덮쳐온 것이었다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손에 빈철 쌍회장을 쥐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쌍철편을 쥐고 있었다 이 무기들은 무거운 무기들로 무섭기 짝이 없었다 네 개의 병기와 상문천의 쇠사슬이 부딪히자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상문천은 뒤로 물러서며 쌍회장을 흔들고 있는 사람 뒤편으로 파고들었다 그러자 쌍회장을 휘두르는 사람도 몸을 지켜 죽음의 위험을 막았다 상문천의 두 손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몸을 민첩하게 놀릴 수 없었다 마교물이 중에서 질타 소리가 들리며 두 사람이 또 앞으로 나섰다 두 사람 모두 팔각동추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위아래로 맹렬히 휘둘러대고 있었다 두 사람이 쓰는 네 개의 동추가 다가오자 쌍회장을 사용하고 있던 자도 수비에서 공격으로 자세를 취했다 상문천은 일이 피하고 절이 뚫고 하며 몸 놀림이 민첩하기 이를 데 없었으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수는 없었다 틈이 생겨 한 명을 공격하면 나머지 세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 달려들고 하니 번번이 실패를 하곤 했다 이렇게 십여초를 겨루고 난 후 마교 중에 수령인 듯한 자가 일갈했다 팔창은 일제히 덤벼라 그러자 여덟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손에 장창을 쥐고 각각 사방에서 달려들었다 동서남북 각 방향에서 각기 두 개씩의 장창이 상문천을 향해 찔러갔다 상문천은 영호충을 향해 외쳤다 여보게 친구 빨리 가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덟 자루의 긴 창이 그를 향해 찔러왔다 바로 이때 네 자루의 동추가 그의 배와 가슴을 향해 날아왔고 쌍회장은 그의 경고를 향해 일격을 가해왔다 두 개의 쌍패는 그의 얼굴을 향해 쳐들어왔다 사면 팔방 어느 곳이고 살기로 가득 찼다 이 열두 명의 마교인들이 각기 필생의 힘을 다해 쳐들어왔으니 그 힘이란 말할 수 없는 위력이 있었다 이들은 상문천과의 대결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들의 발걸음이 염라대왕을 보러 한 발 자국씩 들어가는 것 같았다 영호충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듯 혹독하게 쳐들어오는 것을 보자 상문천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아 외쳤다 창피할 줄도 모르는 놈들이다 상문천은 갑자기 신속하게 몸을 회전시켰다 그러자 손에 들려져 있던 쇠사슬이 여러 사람의 변기들과 부딪히며 쨍그랑창 창!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몸이 마치 팽이처럼 빙글빙글 도니 모두들 눈이 돌 지경이었다 쨍그랑창그랑거리며 큰 소리가 두 번 들리더니 두 개의 철패가 그의 쇠사슬에 부딪혀 정자의 지붕을 뚫고 날아가 버렸다 상문천은 상대방의 초식은 안중에도 두지 않은 듯 갈수록 빨라지며 여덟 자루의 긴 창을 모두 날려버렸다 마교의 수령이 외쳤다 천천히 공격해라 이 차의 힘을 소모시켜야 한다 창을 사용하던 여덟 명이 일제히 말했다 예 그리고 각자 두 걸음씩 물러나 상문천의 힘이 쇠잔해지고 빈틈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문천의 무공이 아무리 높다 해도 절대로 몸을 더 이상 회전시키며 싸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나중에는 힘이 빠져 곧 자필이라고 모두들 여기고 있었다 상문천은 껄껄 웃고 왼쪽 다리를 구부려 쇠사슬을 휙 날려 봉추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의 허리에 내리쳤다 그 사람은 나 하는 큰 소리를 내더니 오니손에 들고 있던 봉추로 자기의 정수리를 쳐 삽시간에 머리가 부서지며 골이 터져나왔다 곧이어 여덟 명이 사용하는 창이 일제히 상문천의 전우 좌우를 향해 찔러갔다 상문천은 몸을 돌려 두 사람을 피했는데 나머지 여섯 사람의 강철창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왼쪽 옆구리를 찔러왔다 이런 상황은 상문천이 일창을 피할 수 있더라도 두 번째 창은 피할 수 없고 설사 두 번째 창을 피한다 해도 세 번째 창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물며 여섯 개의 창이 일제히 달려들어오니 어찌하겠는가 영어충은 이 여섯 자루의 창이 일제히 찔러오자 상문천이 도저히 피할 수 없으리란 생각이 들어 외리 속에 번쩍하고 영감이 떠올랐다 독고 구검의 제사식인 파창식이 생겨난 것이다 이 간발의 차이가 아쉬운 이때 어찌 더 머뭇거릴 시간이 있겠는가 그가 장검을 잽싸게 뽑아 휘두르자 챙그랑거리며 여덟 개의 긴 창이 땅바닥에 일제히 한꺼번에 떨어졌다 거의 동시에 떨어졌던 것이다 영어충의 일검이 여덟 사람의 손목을 치는 순간은 각 자선후의 구분이 있었으나 검새가 너무 빨라 여덟 명이 같은 시간에 맞은 것 같았다 그는 장검을 뽑아 들자 중단하지 않고 재우식인 파편식을 펼쳤다 이 파편식은 포괄적인 명칭일 뿐이었고 그 속의 변화는 수만 가지였다 강편 철관, 정열권, 판관필 괴자 암이자 지수, 판부 철폐 팔각추, 철추 등등의 무기는 모두 다 해소시킬 수 있었다 검광이 연속 번쩍이며 두 개의 회장과 두 차, 루의 동추가 모두 땅바닥에 덜어졌다 열두 명에 공격하던 마교인 중의 한 사람은 상문천에게 살해당하였고 한 사람은 손에서 철폐를 떨어뜨린 외에 열 사람은 모두 손목에 검을 맞아 변기를 손에서 떨어뜨리고 말았다 열한 사람은 모두 외마디에 신음소리를 지, 르더니 낭패하여 자기들의 본진으로 돌아갔다 정파의 여러 군웅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큰 소리로 갈채를 보냈다 멋진 검법이야 화산파의 검법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었어 그 마교의 수령이 한마디에 신호를 보내자 다섯 사람이 정자로 들어오며 공격을 해왔다 그 중 한 중년부인은 쌍도를 들고 있었는 대영호충을 향해 달려왔고 네 명의 거하는 상문천을 에워싸며 공격해갔다 그 부인의 도법은 극히 빨라 한 칼로는 몸을 지키고 다른 한 칼로는 공격을 지키다 일풍처럼 해왔다 왼손에 칼이 공격을 해오면 오른손에 칼은 수비를 하고 오른손에 칼이 공격을 하면 오니손에 칼은 수비를 하며 쌍도가 연신 교차되며 매 1초마다 공격틈을 드러내놓지 않고 있었다 영호충은 이도법을 알지 못해 연신 매 발작을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바로 이때 윙윙하며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사람이 연한 무기로 상문천과 대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영호충은 자기 몸을 지키며 견눈질을 해보니 두 사람이 연자추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부드러운 채찍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상문천의 쇠사슬에 부딪히곤 했다 연자추에 달려있는 강철로 만든 쇠사슬은 길어 한번 휘두르자 그 길이가 일장 정도는 됨직했고 몇 번이고 영호충의 머리끝을 지나갔다 상문천이 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재밀할 놈들 한 사내가 외쳤다 상우사 죄송하게 되었소 알고 보니 한 연자추가 상문천의 쇠사슬을 움켜쥐고 있었다 바로 이 순간 나머지 세 사람의 변기도 동시에 상문천의 몸을 향해왔다 상문천은 윽하고 소리를 지르며 힘을 써 힘껏 잡아당겼다 연자추를 사용하던 사람이 그의 몸 앞으로 당겨졌다 두 개의 채찍과 한 개의 강추는 모두 그 사람의 등 뒤에 꽂혔다 영호충은 옆으로 비스듬히 일검을 질렀는데 그 기세는 버리 쏘는 득발라 그 부인의 왼쪽 팔목을 적중시켰다 그러나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장검이 튕겨지며 그 부인의 손에 들려있던 유협도는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일도가 썰듯 덮쳐왔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바로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손목은 강철로 싸맸군 그래서 검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야 손목을 비스듬히 하고 장검을 내리쳐서 그녀의 왼쪽 어깨 견정혈을 찔렀다 그 부인은 깜짝 놀랐으나 그녀는 극히 용감하고 독해서 왼쪽 어깨가 비록 극렬하게 아파왔지만 오른손의 칼은 여전히 힘껏 공격해오고 있었다 영호충은 장검을 들어 다시 그녀의 오른쪽 어깨에 견정혈을 찔렀다 그녀는 더 이상 병기를 잡을 수 없었다 있는 힘을 다해 쌍돌을 영호충을 향해 던졌다 그러나 두 팔은 힘이 없어 두 자루의 칼은 일척도 못 날아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영호충이 그 부인을 제압하고 나자 정파 중에 한 도인이 검을 뽑아들고 다가왔다 얼굴이 새파란 그 도인은 말했다 화산파의 검법 중에 이런 요사한 검법은 없을 것이다 영호충은 그의 차림새로 보아 태산파의 선배라는 것을 알 수 잊었다 그는 틀림없이 자기의 동문이 상문천에게 사례를 당했기 때 문에 그를 찾아 복수를 하러 왔을 것이다 영호충은 비록 사부님에게 내쫓김을 받아지만 어려서부터 화산파의 문화에서 컸기 때문에 오악번파도 같은 줄기임으로 이 화산파의 선배를 보자 자연이 공경하는 마음이 들어 장검을 들어 건 끝을 땅에 대고 폭권을 하며 말했다 제자는 태산파의 400개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 도인의 도호는 천을 이었으며 천문천송 등의 도인들과 같은 학렬의 사람이었다 그 도인은 냉랭히 말했다 자네가 사용하는 검법은 무슨 검법이냐 영호충은 말했다 제자가 사용하는 검법은 화산파 선배님께서 전수해 주신 검법입니다 천을 도인은 말했다 당치도 아는 소리다 어디 가서 요괴한 선생을 찾아 사부로 모셨는지 모르지만 자 검을 받아라 그리고 검을 들어 영호충의 가슴을 향해 질러왔다 검광이 번쩍이며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일검은 그의 가슴에 있는 전중 신장 영허 신봉 보랑 유문 통곡 등이 일곱군데 대혈을 일시에 노리며 찔러왔다 그가 어떤 곳을 스치든 간에 어떤 한 곳의 혈도가 예리한 검에 찔리고 말 것이었다 이 일검은 칠성낙장공이라고 부르는데 태산파의 검법 중에도 으뜸가는 정묘한 검법이었다 이 일초가 뻗어나오면 상대방은 반드시 경고이 높아 즉시 뒤로 한 장 정도 물러나야만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칠성낙장공의 검초를 알아야 한다 그의 검초가 일제히 들어오면 즉시 주저하지 말고 나는 듣 뒤로 물러서야만 가슴을 노리는 초식을 피할 수 있고 땅에 떨어진 다음 뒤따르는 3초의 후초도 주의해야 한다 이 3초식은 1초 1초가 더욱 무서워 연달아 동작이 이어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천을 도이는 영호충의 검법이 예리하고 무서운 것을 보자 손을 쓰자마자 제일 검붙여 사력을 다해왔다 태산파의 선배가 2초식을 창출해낸 이후 1초부터 2초식을 사용한 적이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영호충은 깜짝 놀랐으나 사과의 뒷동굴 속에서 2초식을 본 적이 있었다 그날 자기가 배운 다음 전백광과 상대했으나 자기가 익숙하게 배우지 못해 승리를 거둘 수 없었다 그러나 2초식의 검법은 앞뒤를 훤히 알고 있었다 이때 이 검법이 무시무시하게 다가오자 더 이상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삽시에 검을 똑바로 쳐들고 천을 도인해 아랫배를 향해 질러갔다 이 일검은 바로 석벽에서 본 도형이었다 마교장로는 이 검법을 써 7성 낙장공의 초식을 해소시켰던 것이다 언뜻 보면 적과 싸워 같이 패하고 동기여진의 술법 같았다 사실 태산파의 7성 낙장공의 초식은 두 절로 나눌 수 있었다 제1절은 검기로 적의 가슴에 있는 7군데의 요혈을 노린 다음 적이 놀라고 당황한 틈을 타서 다시 제2절 중에 검법을 택해 혀를 찌르는 것이었다 검기가 휩싸고 있는 부위는 7군데였으나 결국 검이 찔러오는 것은 일검뿐인 것이다 이 일검이 여어 떤 혀를 지르든 간의 적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취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동시에 7군데의 혀를 지르지 못하니 동시에 7군데의 혀를 적중시키지는 못하는 것이었다 초식은 두 절로 나뉘어져 있지만 본시 이 1초의 검법의 매서움은 그 당시 마교장로가 연구하고 추리해 본 결과 바로 이 매서운 데서 약점을 찾아냈던 것이다 상대방이 제1절의 검법을 사용하면 즉시 질풍처럼 그의 아랫배를 공격하면 이 1초의 칠성 낙장공은 즉시 중단되며 초식은 빈 껍데기만 남는 것이다 천을 도이는 적의 검법이 오묘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자 절대로 다른 자세를 취할 수 없음을 알고 대경실색하여 큰 소리로 질렀다 자기는 그 장검에 찔려 구멍이 날 것이라 생각하고 경황 중에 아픈 줄도 모르고 자세가 흐트러지더니 자기는 이미 죽은 줄 알고 땅바닥에 털썩 쓰러졌다 사실은 영호충은 검 끝이 그의 아랫배에 닿았을 때 그는 초식을 더 이상 쓰지 않았던 것이다 뜻밖의 천을 도이는 너무 놀라 스스로 시절에 버렸던 것이다 태산파 문화생들은 눈앞에 천을 도이니 쓰러지자 모두들 영호충이 그에게 상처를 입힐 줄 알고 너도 나도 욕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5명의 청년도인들이 검을 뽑아들고 공격해왔다 이 5명은 모두 천을의 문인으로 사부의 복수를 해야 한다는 생각 이 들자 5자루의 장검을 폭풍우처럼 흔들기 시작했다 영호충의 장검은 연신 5도사의 손목을 찔러갔다 곧이어 장검이 챙그랑챙그랑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다 5사람은 놀래서 각자 몸을 날려 피했다 천을 도이는 엉금엉금 기듯 일어나며 말했다 나는 찔려서 죽었구나 나는 찔려서 죽은 것이야 다섯 제자는 그가 연신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을 보자 어하니 벙벙해 그가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천을 도이는 몇 마디를 더 하더니 비틀거리며 또다시 땅에 쓰러졌다 두 명의 제자가 뛰어가 그를 부축하며 낭패한 듯 물러섰다 군웅들은 영호충이 반초식으로 태산파 천을 도인해 혼을 빼앗자 모두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이때 상문천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사람은 또 바뀌어 있었다 검을 사용하는 두 사람은 형산파 사람이었는데 쌍검의 휘두름은 신속했고 상문천의 빈틈을 찾고 있었다 다른 한 사람은 왼손에 방패를 들었고 오른손에는 검을 들고 있었다 틀림없이 마교 중의 인물 같았다 이 사람은 방패로 몸을 보호하고 지당도법을 전개하며 굴러와 상문천의 다리까지 접근하더니 칼로 그의 아랫도리를 찔러왔다 상문천은 쇠사슬을 들어 방패를 연신 두 번 내리쳤으나 모두 그를 다치게 할 수는 없었다 방패 아래 있던 칼날이 거북이 머리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그 수법이 극히 악랄했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이 사람은 방패로는 몸을 보호하고 있는데 칼을 써 공격할 때는 반드시 빈틈이 생길 것이다 그때 그의 손목을 자르면 되는 것이다 이때 등 뒤에서 어떤 사람이 일깔했다 이놈 내 놈은 목숨을 보존하고 싶으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고 싶으냐 그 소리는 비록 크지는 않았으나 거리는 가까워 그와 한두 척의 거리인 것 같았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그 사람과 얼굴이 마주쳐 코가 맞닿을 듯했다 급히 피하려고 했으나 그 사람의 두 손이 그의 가슴에 와 닿았다 그 사람은 냉랭히 말했다 내가 내공을 쓰기만 하면 너의 근골은 모두 부서져버릴 것이다 영호충은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고 똑바로 서서 움직이지 못했고 심장의 맥박도 멈추는 듯했다 그 사람은 두 눈을 들어 똑바로 영호충을 노려보고 있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 영호충은 그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두 눈은 빛을 바라고 있는 게 위험이 서려 있었다 나는 이 사람의 소나기에 죽는구나 그는 생과 사가 이렇게 갈라진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영호충의 눈빛에서 당황하고 놀라는 빛을 보았으나 순식간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연스러운 표정이 나타나자 죽음에 임박해서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무림 중에 선배나 고인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흠모에 정이 들었다 그 사람은 껄껄 소리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몰래 급습했으니 너는 죽어서도 승복하지 않겠지 그리고 두 손을 거두며 뒤로 새 발자국 물러섰다 영호충은 그제서야 확실히 볼 수 있었다 그 사람은 키가 작고 뚱뚱했으며 얼굴색이 누렇고 부은 듯 했으며 50여세 정도 되어 보였는데 두 손의 손바닥은 통통한 것이 작고 두꺼웠다 그는 일장은 높이 들고 일장은 아래를 향해 숭양수의 장법을 취했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알고 보니 숭산파의 선배님이시군요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선배님의 넓은 도량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람은 말했다 나는 효감인 아쿠이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춘 후 다시 말했다 너의 검법은 확실히 고명하다 그러나 적을 맞아 싸운 경험이 너무 부족하구나 영호충은 말했다 부그럽습니다 대음양수 악사백님의 몸놀림은 정말 빠르시군요 아쿠는 말했다 사백이라는 두 글자는 받아들일 자격이 없네 그리고 곧이어 왼쪽 장력을 휘두르며 오른쪽 장력을 뻗어냈다 그 사람의 몰골은 몹시 추악했으나 이 일장을 후려치자 온몸은 마치 우뚝 솟은 산처럼 든든해 보았다 영호충은 그의 몸 어디를 살펴볼 빈틈이 없자 갈채를 보냈다 아주 기막힌 장법이군요 그리고 장검을 비스듬히 뻗어냈다 그것은 아쿠의 어디를 보아도 빈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일검의 자세는 십중팔구는 몸을 보호하는 것이었으며 그 중에 하나는 공격의 자세였던 것이다 아쿠는 영호충이 장검을 뻗어 비스듬히 쳐오자 자기의 장력이 그의 몸 어디를 쳐도 장심을 그의 검끝에 갖다 대는 꼴이라 쌍장을 한 척 정도 내밀다 바로 거두어들이며 말했다 멋진 검법이네 영호충은 말했다 후배가 무례했습니다 아쿠는 일깔했다 조심하게 그리고 쌍장을 뻗더니 허공을 가로질러 밀어냈다 한 줄기에 강렬한 장풍이 몸에 맹렬히 덮쳐왔다 영호충은 남암리에 외쳤다 아차 큰일 났구나 이때 그와 아쿠의 거리는 상당히 멀어 상자에 뻗어오자 영호충은 장검을 들어 막을 수 없어 몸을 피하려고 할 때 한 줄기에 차가 온 기운이 몸을 덮쳐오는 것을 느끼고 몸서리를 쳤다 아쿠의 상장의 힘은 서로 달랐다 이름이량이라 양장을 먼저 뻗어냈으나 음력이 먼저 몸에 와 닿았다 영호충은 멍한 상태에서 한 줄기에 뜨거운 기운이 몸에 와 닿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질식할 것 같았고 몸은 흔들흔들거렸다 음양 쌍장의 장력이 몸에 닿으면 본래는 요행을 바랄 수가 없었다 영호충의 내공은 비록 소실되었지만 체내에는 진기가 충만하게 넘쳐 흘렀다 도공육선의 진기와 불개화상의 진기도 지니고 잊었고 소림사에서 상처를 치료할 때 방생대사의 진기도 얻었으니 모두 한 줄기마다 극히 높고 주무하기 이를 때 없었다 이 이름이량의 두 줄기 장력이 몸에 와 닿자 그의 체내에 있던 진기가 상응의 힘을 발휘하여 심맥과 내장을 보호하니 상처를 입히지 못했다 그러나 삽시에 온몸이 떨려오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랐다 아쿠가 다시 쌍장을 뻗어낼까 염려되어 영호충은 검을 들고 정차를 빠져나오며 똑바로 검을 질풍같이 내리쳤다 아쿠는 장력에 격중되면 상대방은 즉시 죽지 않는다 해도 틀림없이 중상을 입고 땅바닥에 쓰러지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고 무사했으며 곧이어 건강이 번쩍이며 자기의 장력을 향해 질러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는 놀란 나머지 두 손을 교차시켜 일장은 영호충의 얼굴을 향하고 일장은 그의 아랫배를 노리고 장력을 날렸다 장력이 쏟아져 나오자 강렬하게 손바닥이 아파왔다 자기의 손바닥이 한군데 겹쳐 상대방의 검 끝에 찔려 있는 것이었다 영호충이 검을 써 자기의 손바닥을 찔렀는지 아니면 자기가 손바닥을 그의 검 끝에 갖다 댔는지 몰랐다 그러나 왼쪽 장은 앞에 오른쪽 장은 뒤에서 검 끝은 왼쪽 손등 뒤에서 관통하여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영호충은 이 기세로 검을 쓴다면 그의 가슴까지 찌를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목숨을 한 번 늦춰준 것이 생각나자 거미 쌍장을 관통한 후 더 이상의 동작도 취하지 않았다 아쿠는 크게 외치며 두 손을 뒤로 빼냈다 예리한 검 끝에서 손을 빼내자 급히 뒤로 물러섰다 영호충은 미안한 감이 들어 외쳤다 제가 죄를 범했군요 그가 사용하는 1초는 독고 구검 중의 파장식에 절묘한 초식 중의 1초였다 풍청량이 은거한 후 이 강호에 출연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쨍그랑쨍 하는 소리가 들려 영호충이 고개를 돌려보니 7,8명이 상문천을 향해 공격하고 있었다 그 중 두 사람의 장력은 무섭고 강하여 그 정자의 기둥과 석가래를 쳐서 지붕 위에 있던 기와나 나무들이 여기저기서 떨어졌다 모두들 싸움에 정신이 집중되어 기왓장이 머리 위에 떨어져도 상관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이런 광경을 쳐다보고 있을 때 아쿠가 숨을 죽여 그의 몸 가까이 오며 멀리서 일장을 뻗어냈다 그 장력이 영호충의 가슴에 닿자 그의 몸이 날아갔고 장검이 손에서 떨어졌다 그의 등이 땅에 닿기도 전에 일고 벼던 명이 쫓아오더니 일제히 변기를 들어 그의 몸을 향해 찔러왔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공짜는 대겟을 바라시는군 그리고 허리가 조여져 오고 한 줄의 쇠사슬이 날아와 그의 몸을 감쌌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안개 속을 나르듯 허공으로 날랐다 영호충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은 마교 고수인 상문천이었다 그는 마교와 정파 사하바의 추격을 받고 힘이 딸린 즈음 하늘도 무서운 줄 모르고 땅도 무서운 줄 모르는 소년이 나타나 공평치 못한 이유로 자기를 도와주자 지기에 감정을 느겼던 것이었다 그는 영호충 이 적을 물리치는 수법을 보자 이 소년이 건법이 극히 강함을 알았다 그러나 내력이 급히 떨어지는 줄 알고 바로 강적이 애워싸며 공격해와 위험한 순간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한편으로 적과 대결을 하면서도 때때로 영호충의 전황을 유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영호충이 장풍에 몸을 날리는 것을 보자 즉시 쇠사슬을 날려 그를 꽁꽁 싸며 급히 도망치고 말았다 상문천이 경공을 펼치자 말이 달리듯 순식간에 수십 장을 날아갔다 뒤로 수십 명이 나는 듯 뒤쫓아오며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다 상문천이 도망친다 상문천이 도망친다 상문천은 대노하여 몸을 뒤로 돌리더니 앞으로 몇 발자국을 달려갔다 뒤따르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급히 걸음을 멈추었다 그 중 한 명은 공력이 약해 급히 뛰어오다 발을 멈추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 달려왔다 상문천은 왼발을 날려 그를 사람들 틈속에 냅다 걷어찼다 그리고 몸을 돌려 또 도망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은 또 뒤를 쫓아갔다 그러나 그 누구도 힘을 다해 쫓으려고 하지 않아 그와의 거리는 갈수록 멀어졌다 상문천은 발을 잽싸게 놀리며 생각했다 이 소년은 평소 나와 아는 사이도 아닌데 나를 위해 목숨도 버리려고 했으니 이런 친구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이 귀신처럼 따라 붙는 토끼 같은 놈들을 어떻게 떨쳐 버릴 수 있을까 그는 한참 달리다 어떤 장소를 생각해내고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그곳이 정말 좋겠군 그리고 또 생각해 보았다 그곳은 여기서 멀다 그것까지 달려갈 힘이 있을까 괜찮다 내가 힘이 없어지면 그 토끼 같은 놈들도 힘이 없어지겠지 그는 고개를 들어 해를 보더니 방향을 잡아 보리밭을 가로질러 동북쪽을 향해 달려갔다 그렇게 시별이를 달린 후 큰 길로 들어섰다 갑자기 새필의 말이 몸 옆을 스쳐 지나가자 상문천은 욕을 해댔다 재미랄 놈들 화가 난 그는 말 뒤에 바짝 붙어 발을 날려 말 위에 있던 사람을 떨어뜨리고 자기가 말 등에 사뿐히 올라탔다 그는 영호충을 말 한 장에 걸쳐놓고 쇠사슬을 날려 또 다른 두필에 타고 있던 사람을 쳐서 떨어뜨렸다 그 두 사람은 근골이 절단되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았다 세 사람은 모두 평범한 백성이었고 차림새로 보아 무공을 쓰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뜻밖의 액신을 만나 부당이 생명을 잃은 것이다 타고 있던 사람이 떨어져도 두필의 말은 여전히 앞을 향해 달렸다 상문천은 쇠사슬을 들어 말굽을 감았다 이 쇠사슬은 그의 수중에 자유로이 자기의 긴팔인양 사용되고 있었다 영호충은 그가 무고한 양민을 죽이자 탄식이 흘러나왔다 상문천은 세 마리의 말을 얻자 정신이 일찐되어 하늘을 보고 껄껄 소리내 웃으면서 말했다 여보게 형제 그 토끼 같은 놈들은 우리를 따라오지 못할 걸세 영호충은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오늘 쫓아오지 못한다면 내일 쫓아오겠지요 상문천은 욕을 했다 재미랄 놈들 쫓아오기는 어떻게 쫓아와 그 놈들 하나하나는 깨끗이 죽여버리겠다 상문천은 세 마리의 말을 바꿔타며 큰 길을 달리더니 한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갈수록 산은 높아졌고 나중에는 말로는 더 갈 수가 없었다 상문천은 말했다 배가 고픈가 영호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음 당신께 걸량이 있습니까 상문천은 말했다 내게 걸량은 없네 말의 피를 먹어보게나 그리고 말에서 내려 다섯 손가락으로 말목을 잡았는데 금방 구멍이 났다 거기에서 붉은 피가 샘처럼 솟아나왔다 상문천은 입을 떼고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피를 마신 후 말했다 자 마셔보게나 영호충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놀라자 상문천이 말했다 말에 피도 마시지 않는다면 무슨 힘으로 다시 싸울 수 있겠는가 영호충은 말했다 또 싸워야 됩니까 상문천은 말했다 왜 무서운가 영호충은 오기가 불쑥 치밀어 껄껄 소리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무서워하는지 무서워하지 않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입을 말목에 갖다 대고 피를 빨아 목 안으로 삼켰다 말에 피가 처음 입속에 들어가니 비린내가 코를 찔렀으나 면모금 마시고 난 후에는 냄새도 별로 나는 것 같지 않았다 영호충은 배가 팽창해지도록 마신 후에야 비롯 입을 뗐다 상문천이 곧바로 입을 떼고 피를 빨아 마셨다 얼마를 마셨을까 그 말은 크게 소리를 지르더니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땅바닥에 쓰러졌다 상문천은 발을 날려 말을 계곡 밑으로 차 밀었다 영호충은 깜짝 놀랐다 말의 크기는 적게 잡아도 500근은 될성 싶었는데 그는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차버렸다 상문천은 바로 두 번째 말도 차버리고 곧 이어 훅하고 세 번째 말의 뒷다리를 잘라냈다 그리고는 다시 한쪽 다리마저 잘라내고 있었다 그 말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곧이어 상문천은 발길질을 했고 그 말의 울음소리는 길게 울리더니 곧 계곡 밑으로 사라져갔다 상문천은 말했다 자네는 한쪽 다리를 가지게 천천히 먹어두면 열흘간의 양식은 돌이 것이네 영호충은 그제서야 깨달아 싶다 본래 그가 말의 다리를 잘라낸 것은 양식으로 삼기 위함이었고 결코 잔인하거나 죽이기를 좋아해서가 아님을 알았다 그는 그의 말대로 말다리를 들었다 상문천이 말다리를 메고 산뽕우리를 향해 걸어가자 그도 뒤따라 갔다 상문천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영호충은 내력이 전부 소실되어 발리도 가지 못했는데 숨이 가빠왔고 얼굴이 창댁해지며 그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 상문천은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멈추고 기다렸다 영호충은 어느 정도를 더 걷게 되자 힘이 없어져 길가 옆에 앉아 다리를 쉬었다 상문천이 말했다 여보게 친구 자네는 참 이상하군 내공은 전혀 없는데 아쿠의 대음향수를 두 번이나 맞고도 무사하다니 너무 이상하네 그려 영호충은 쓸쓸히 웃었다 어찌 아무 일도 없겠습니까? 내 오장육부는 흔들려 뒤죽박죽이 되었고 이미 몇십 번이나 내 상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나도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때까지 죽지 않았을까 하고요 아마도 어느 땐가는 쓰러질 것이고 그러면 일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상문천은 말했다 일이 그렇게 되었나 우리는 좀 더 쉬어가세나 영호충은 본래 자기의 생명은 오래 남아있지 못하니 자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뒤쫓아 오는 것을 방비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좀 더 생각해 보니 이 사람은 매우 호방하여 절대로 자기를 남겨두고 혼자 갈 것 같지는 않았다 만약 이런 말들을 하면 그를 너무 업수이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문천은 바위에 걸터 앉아 물었다 이복의 친구 자네의 내력은 어찌 모두 소실되었는가 영호충은 잔잔히 웃으며 말했다 이 일을 말하자면 정말 우습지요 그는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고 도곡육선이 어떻게 자기를 위해 기를 넣어 상처를 치료했으며 불계화상이 나중에 또 어떻게 자기의 몸속에 진기를 주입했는가를 간약하게 설명해 주었다 상문천의 껄껄 웃는 소리가 계곡을 진동시켰다 이런 기이한 일을 나는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네 그 웃음소리 뒤에 갑자기 먼 곳에서 질책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상문천 너는 보망칠 수가 없다 그러니 점잖게 투항하거라 상문천은 여전히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재미있군 재미있어 그 도곡육선과 불계화상은 천하에서 제 일가는 멍청이들이군 그리고 서너 번 우더 제치더니 눈살을 지푸리고 욕을 해갔다 재미랄놈들 멍청한 한 무리가 뒤쫓아왔군 그리고 두 손을 감싸 영호충을 품속에 안고 말다리는 챙기지 않고 그냥 길가에 버려둔 채 단숨에 질풍처럼 달렸다 이렇듯 달리니 영호충은 마치 구름을 타고 있는 것 같았다 얼마 있지 않아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나 생각했다 그거 참 묘하다 이렇게 산 위에 오른 후 그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 이 상선생과 내가 한 명씩 물리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갈수록 가까워졌다 쫓아오는 사람들은 경공이 높은 고수들인 것 같았다 비록 상문천과는 견줄 수 없었으나 그의 수중에는 사람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발걸음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 상문천은 어느 모퉁이에 이르더니 영호충을 내려놓고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아무 소리 맑게나 그리고 두 사람은 산벽에 가까이 붙어섰다 그러자 뒤쫓아오던 자들이 가가히 다가왔다 쫓아오던 두 사람은 발걸음은 빨랐으나 짙은 안개 때문에 영호충과 상문천을 보지 못하고 두 사람 몸 가까이 와서야 무엇인가를 느끼고 발걸음을 늦추며 몸을 돌릴 때 상문천이 쌍장을 뻗어내 적중시켰다 두 사람은 찍 소리도 내지 못하고 산계곡 아래로 떨어졌다 한참 후에야 푹 하고 두 번의 가벼운 소리가 들려왔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이 두 사람이 추락하며 어찌 외치지 않았는가 맞다 그 두 사람이 떨어지기 전에 장력을 맞았는데 그때 이미 숨이 끊어졌을 거야 상문천은 킥킥 웃더니 말했다 이 멍청한 두 놈들은 평상시 자기들이 그 무엇이더라 점천쌍검 검기충천이라 했는데 재미랄놈들 계곡에 떨 어져 서거 빠진 기로 충천이나 하거라 영호충은 일찍이 점창쌍검이라는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다 듣건대 그 두 사람의 건법은 실로 대단해 적지 않은 흑도의 인물들을 죽였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곳에서 죽었으니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으나 볼 수도 없었다 상문천은 영호충을 또 안더니 말했다 여기서 선수 옆까지는 아직 시별이가 남았네 그 계곡 입구까지만 가면 뒤따라 오는 놈들을 염려할 필요는 없네 그는 달릴수록 더욱 빨랐다 그러나 발걸음 소리가 들리며 몇 명이 또 뒤쫓아 온 것 같았다 이때 그는 방향을 바꿔 동쪽으로 꺾었으며 옆에는 깊은 계곡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상문천은 조금 전처럼 산벽에 숨어 급습할 수가 없자 할 수 없이 최선을 다해 달릴 뿐이었다 후기안은 가벼운 소리가 들리며 한 개의 암기가 날아왔다 허공 속을 가르는 소리로 보아 암기가 무거운 것 같았다 상문천은 영호충을 내려 노턴이 몸을 돌려 손을 내밀어 그 암기를 낚아챘다 이 하가 놈아 너는 이곳까지 쫓아와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짙은 안개 속에서 한 사람의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내놈은 무리해서 악한 짓을 많이 했으니 누구든지 너를 죽이려고 한다 자 내 일추를 받아라 곧이어 휙휙휙 날아오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그가 말한 이 일추는 날아오는 숫자가 적게 말해도 일곱 여덟 개는 댐직했다 영호충은 이 암기가 허공을 가르며 무섭게 날아오자 근심이 되었다 풍태사수께서 내게 전수해준 건법은 어떤 암기라도 물리칠 수 있지만 이 추가 날아오며 이렇듯 무서운 소리를 내니 내 장검에 맞아도 나의 내력이 소실되었으니 장검이 부러질 것이다 상문천이 이 두 다리를 굽히고 엎드려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표정은 심히 긴장된 듯 보였다 정자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포위되어 늘 때보다 더 난감한 듯한 표정이었다 비추가 하나씩 날아와 그의 몸에 닿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틀림없이 그가 모두 거두어 드리는 것 같았다 갑자기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더니 수많은 비추가 날아왔다 영호충은 바로 만천하우라는 암기 수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래 이런 암기에 사용되는 것은 금전표 천년자 등등의 아주 작은 암기였다 그러나 이 비추가 허공을 가르며 내는 소리를 들으니 무게가 반근이나 한근 정도는 되는 것 같았다 어떻게 그것을 동시에 수십 개를 쏘아낼 수 있을까 그는 무섭게 허공을 가르며 날아오는 소리를 듣고 재빨리 몸을 땅바닥에 엎드렸다 상문천은 크게 외쳤다 아이쿠! 그가 몸에 중상을 입은 것 같았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급히 몸을 일으켜 그의 앞에 가서 물었다 상선생 중상을 입으셨나요? 상문천은 말했다 난 난 안 되겠네 자네나 자네나 빨리 가게나 영호충은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은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것입니다 이 영호충 혼자 살아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뒤쫓던 적의 소리가 크게 들렸다 상문천이 비추에 적중되었다 짙은 안개 속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더니 십여명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이때 영호충은 한 줄기 강한 바람이 스쳐가는 것을 느꼈고 상문천은 껄껄 웃었다 앞에 십여명이 풀썩풀썩 쓰러졌다 알고 보니 그는 수십 개의 비추를 손에 받아들고 거짓으로 취해 맞아 부상당한 듯하여 적이 방심한 틈을 타 바로 만천하우의 수법으로 비추를 날렸던 것이다 그때는 짙은 안개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영호충의 황급한 소리는 진심에서 터져나왔으니 상대방이 의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상문천이 뜻밖의 만천하우의 수법을 써 이렇게 무거운 암기를 바라리라고는 뒤쫓던 사람들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십여명의 사람 중에는 죽은 사람도 있었고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었는데 성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상문천은 영호충을 안고 또 달렸다 괜찮은 놈이야 이봐 친구 자네는 의리가 매우 깊군 그래 그는 영호충은 자기를 돕는 것이 어린 소년들의 호기인 줄 아랏 은하 자기가 조금 전 몸에 중상을 입은 척했을 때 영호충이 자기를 버리고 목숨을 건지려고 하지 않았고 결단코 같이 살고 같이 죽겠다는 결의를 보고는 실로 강호해서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얼마를 가자 저기 또 다가왔다 곧이어 휙휙휙 소리를 내며 연신 암기가 날아왔다 상문천은 껑충 뛰기도 하고 구부리기도 하며 암기를 피했다 쫓아오는 사람이 가까이 오자 그는 영호충을 내려놓고 적진을 향해 몸을 날렸다 창창창 소리가 났다 곧이어 그가 다시 돌아왔는데 한 사람을 메고 있었으며 자기의 쇠사슬로 꽁꽁 묶어 허리에 차고 있었다 그제서야 영호충을 가슴에 안더니 앞으로 달렸다 상문천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살아있는 방패를 추가시킨 것이야 그 사람은 크게 외쳤다 암기를 쏘지 말아라 절대로 암기를 쏘지 마라 그러나 쫓아오는 사람들은 계속해 암기를 쏘아댔다 그 사람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아이쿠 그의 등에 암기가 꽂힌 것 같았다 상문천은 살아있는 방패를 메고 손에 영호충을 안고는 여전히 나는 듯 재빨리 발을 움직였다 등에 있던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욕을 해댔다 와순고 재미랄놈 내놈은 의리도 없구나 분명히 내가 아이쿠 이것은 수전이군 재미랄놈들 장부용 이 여우같은 연아 넌 넌 칼을 휘둘러 사람을 죽이는 것이냐 팍팍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 사람의 욕지거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은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아 싶다 상문천은 웃으면서 말했다 살아있는 방패가 죽은 방패로 바뀌었어 그는 암기가 날아오는 것을 상관하지 않고 재빨리 달리더니 산 허리를 지난 후 말했다 도착했네 그리고는 후하고 긴숭을 내쉬더니 껄껄 우더대는 촘이 흡족한 듯했다 최후의 심리길의 산길은 위험하기 그지 없었다 뒤쫓는 사람들을 막아낼지는 그때로서도 알 수 없었다 영호충은 사방을 둘러보고 깜짝 놀랐다 계곡으로 돌다리가 논여져 있었는데 망겁의 깊이에 팔구척 정도의 길이로 돌다리가 논여져 있었고 그 바깥에는 구름과 안개가 덮여 끝이 보이지 않았다 상문천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저쪽 안개가 있는 곳의 다리는 쇠로 된 철다리지 절대로 마음대로 밟지 말게나 영호충은 말했다 예 그리고 마음속으로 놀람을 참지 못했다 이 돌다리의 넓이는 한자도 되지 않고 밑은 깊은 계곡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 또 거기에다 다리가 철책으로 되어 있다니 나의 공력으론 절대 건너갈 수 없겠구나 상문천은 죽은 방패에 감겨져 있던 쇠사슬을 풀고 그의 몸에서 장검을 뽑던 이 영호충에게 건네주고 방패를 몸 앞에 세우더니 그 뒤에 서서 조용히 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 한잔 마실 시간이 잔하자 적이 뒤쫓아왔다 정파와 마교의 인물들이 함께 있었다 뒤쫓던 사람들은 지영이 험악하고 상문천 이 배수진을 쳐 계곡을 뒤로 하고 있음을 보고 감히 앞으로 달려오지 못했다 한참이 지나자 뒤쫓던 인물들은 점점 많아지더니 오육장 거리에 멈추어서서 욕을 해대고 암기인 비황석 수전 등을 날려보냈다 상문천과 영호충은 방패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암기들은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 때 산계곡을 울리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망두타수라는 자가 선장을 휘두르며 달려들고 있었다 이 7,80 근이나 나가는 철선장이 상문천의 허리를 향해 들어왔다 상문천은 고개를 숙였다 그 바람에 철선장이 바람 소리를 내고 머리 위를 지나칠 때 즉시 쇠사슬을 날려 그의 발목을 낚아챘다 그 두탄은 일시의 힘을 너무 썼기 때문에 금세 자세를 잡지 못하고 몸을 날려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상문천의 쇠사슬은 더욱 빨라 어느새 그의 발목을 낚아채고 있었다 그가 쇠사슬에 힘을 슬쩍 놓자 그 두탄은 서있지 못하고 앞으로 꼬꾸라지며 계곡 밑으로 떨어졌다 상문천이 쇠사슬을 손 안에 쥐고 잡아당기니 이미 쇠사슬은 그의 발목에서 풀어졌다 그 두타의 울부짖는 처참한 소리가 계속 깊은 계곡 밑에서부터 들려왔다 여러 사람들은 모두 모골이 송연해져 자기들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마치 상문천이 자기들을 계곡 밑으로 맺힐 것이 두려운 듯했다 한참이 지난 후 두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한 사람의 손에는 쌍극이 들려져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스님이었는데 한 자루에 월아산을 쥐고 있었다 두 사람은 어개를 나란히 하고 공격해왔다 쌍극을 쓰는 자는 상문천의 얼굴과 배를 노렸고 월아산을 사용하는 스님은 그의 오니쪽 옆구리를 누리며 공격해오고 있었다 이 세 사람의 병기는 힘이 무거워 보였고 한 번씩 휘두를 때마다 내력이 가중되어 공격할 때의 위세는 너무나 위맹스러웠다 두 사람은 지형을 잘 살펴보았다 상문천은 발디딜 곳이 없자 쇠사슬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쇠사슬을 휘두르자 창 창 소리가 나며 상극과 월아산의 수차례 공격을 피하고 있었다 네 개의 병기가 서로 부딪히자 불꽃이 튀었다 그것은 강공으로만 맞설 수 있었고 어떤 교묘한 술수는 쓸 수가 없었다 이들의 싸움을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갈채를 보냈다 그 두 사람의 병기는 쇠사슬에 막히면 뒤로 물러섰다 다시 공격해 들어갔고 창창 소리를 내고 다시 불꽃을 튀기며 싸우고 있었다 얼마나 지나자 스님과 사내는 몸을 휘정거렸으나 상문천은 여전히 기세 등등이 싸우고 있었다 그는 적이 숨쉴 사이도 주지 않고 큰 소리로 일까라며 쇠사슬을 질풍같이 휘두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병기를 휘두르며 달려들었고 다시 병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스님은 큰 소리로 울부짖더니 워라산이 손에서 벗어나고 입에 선선열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 사내가 쌍극을 높이 쳐들고 상문천의 쇠사슬에 부딪히며 들어갔다 상문천은 가슴을 편 채 막지도 않고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쌍극이 그의 가슴에 닿으려 할 때 어째서인지 그 사내가 풀썩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 다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상문었나의 경근으로 말미암아 진동되어 죽어버렸던 것이었다 상계곡에 모여있던 자들은 낯빛이 변하더니 그 누구도 감히 앞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상문천은 말했다 여보게 친구 우리는 너무 힘을 썼으니 앉아서 좀 쉿세 그는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감쌌는데 여러 사람은 안중에도 두고 있지 않은 듯했다 갑자기 어떤 이의 낭낭한 음성이 들려왔다 밤이 큰 요사스러운 놈 같으니라고 어찌 감히 천하영웅들을 몰라본단 말이냐 내 명예 도사가 일제히 검을 보바들고 상문천의 주의를 감싸며 말했다 일어나서 겨루어보자 상문천은 킥킥 웃더니 냉랭히 말했다 이 상가놈이 당신네 아미파에게 무슨 못된 짓을 했느냐 왼쪽에 있던 도사가 말했다 사마외도는 이 강호에선 백해무익한 존재지 우리 같은 수진지가 는 정의를 부르짖고 사악함을 제거함에 있으니 우리들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는 일이지 상문천은 웃으면서 말했다 흥 핑계 한번 좋군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가 없다고 너희 몸 뒤에는 절반이 마교 사람들인데 어제서 그 요망한 것들을 없애지 않는 것이냐 그 도인은 말했다 먼저 내놈부터 없애야지 상문천은 여전히 무릎을 감싸고 앉아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에 뜬 구름을 쳐다보며 담담히 말했다 알고 보니 그랬었군 장한 일이군 장해 갑자기 그가 일까라더니 쇠사슬을 날려 네 사람을 향했다 이 기습은 너무 갑작스러웠으나 네 명의 도인은 모두 아미파의 고수들이라 재빨리 세 개의 장검이 아래쪽을 향해 허리를 막았다 오른쪽에 있던 도인이 검을 뻗어 상문천의 목을 노리고 찔러왔다 이때 팍 하는 소리가 들리며 세 사람의 검이 쇠사슬에 의해 구부러지고 동시에 상문천이 고개를 돌려 이 일검을 피했다 그 도인이 질풍처럼 연속 3검을 내뻗으니 상문천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그 세 명의 도인이 물러나 다시 검을 바꾸어 쥐고 다시 공격해 갔다 네 명의 도인의 검새가 하나로 모여 검진을 이루었다 내 자루의 장검은 춤을 추듯 갑자기 흩어지고 갑자기 한 군데로 모아지기도 했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상문천이 쇠사슬을 쓸 때는 꼭 두 손을 사용했는데 차라리 한 손으로 휘두르는 게 더욱 민첩할 것 같았다 시간이 길어지면 틀림없이 폐알이라고 생각하고 상문천의 옆에 다리를 옮겨놓고 신속하게 일검을 뻗어 한 도인을 향해 내리쳤다 이 일검의 출초는 너무 기괴해서 그 도사는 위험을 앞에 두고도 피할 수가 없었다 퍽하는 소리가 나며 검이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 영호충은 갑자기 무엇인가 떠올랐다 듣건대 아미판은 지금껏 몸을 단정히 하고 자제해왔다 강호에 어떤 일도 상관하지 않았고 그들의 명성은 강호에 널리 퍼져 있다 나는 상선생을 도우려는 게 내 목적이지 절대로 이 도사의 생명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날카로운 검 끝이 상대방의 살갗에 닿을 때 바로 검을 회수시켰다 그러나 검초가 빨라 자기 마음대로 회수되지는 않았다 그 도인은 팔굽에 힘을 둔어 그의 장검을 꼭 끼었다 영호충이 장검을 빼내자 그 도인의 옆구리와 팔굽에 기다란 검자국이 생겼다 이럴 때 다른 중년도인이 장검으로 영호충의 장검을 내리쳤다 영호충은 팔굽이 마비되며 검을 놓고 싶었다 그러나 검이 없다면 병신이나 다를 바 없어 목숨을 걸고 검자루를 쥐고 잊었다 그 검 끝으로 상대방의 경력이 일진해 오며 자기의 신맥을 질공하고 있었다 제일 먼저의 도사는 옆구리의 상처가 매우 깊었다 그러나 팔굽으로 검을 눌렀을 때 영호충이 검을 빼내자 상처가 매우 깊어 선열이 흘렀고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다 나머지 두 도인은 영호충의 등 뒤에서 상문천과 대결하고 있었다 두 도인의 검법은 정묘했고 쌍검을 휘두르며 공격해두면서도 수비는 엄중했다 상문천은 수초를 겨루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니 계속해 십여보를 물러섰다 그의 몸은 안개 속에 잠겼다 두 도인은 계속 앞으로 공격해 갔는데 장검의 반쪽은 안개 속에 묻히곤 했다 이 때 돌다리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외쳤다 조심해라 조금 더 가면 철책에 다리가 있다 이 다리라는 말이 끝나자 두 도인의 외침 소리가 들려왔고 몸이 앞으로 끌려갔으며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은 몸과 마음이 마 음대로 되지 못하고 상문천에게 질질 끌려가는 꼴이었다 잠시 후 비명소리가 계곡 밑에서 들려오더니 잠잠해졌다 상문천은 껄껄 웃으며 안개 속에서 걸어나왔다 순간 영호충이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것을 보자 깜짝 놀랐다 영호충이 정자에서 독고 고감을 사용해 연속 싸울 때 4명에도 사는 검법으로 그의 상대가 돌일 수 없음을 알았고 그의 내력은 별 볼일 없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다 이때 그 도사는 끊임없이 자기의 내공을 그에게 쏟아내고 있었다 지금의 영호충은 내공이 전부 소실되었다고는 했지만 옛날의 영호충이라고 해도 수련을 쌓은 기간이 짧았고 깊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30년 산 수련을 쌓은 아미파의 심벅도인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다 다행히 그의 몸 안에는 진기가 충만되어 금방 쓰러지지 않았지만 혈기가 뒤죽박죽 용소슴처고 눈에선 불꽃이 튀었으며 어지러웠다 갑자기 등 뒤에 대추혈에서 한 줄기 뜨거운 진기가 침투되는 것 같았다 곧이어 손에 들어오는 압력도 금방 가벼워지는 것이었다 영호충은 이미 상문천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자 상문천은 상대방의 내공을 끌어들여 아래로 향하게 했다 팔뚝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다시 발끝으로 전해오더니 바로 땅속으로 소실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 도인은 이상하다는 듯 뒤로 물러서서 큰 소리로 일깔하더니 검을 뽑아들고 있었다 흡성요법이다 흡성요법이다 군웅들은 흡성요법이란 내 글자를 듣더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새파랗게 질렸다 상문천은 껄껄 소리내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 이것이 흡성대법이다 어떤 놈이든 취미가 있으면 앞으로 나와 보시지 마교 중에 황대장로라는 사람이 짖어지는 소리로 말했다 설마 그 임 임 또 나타났단 말이냐 우리는 교주에게 알려 교주의 지시를 받도록 하자 마교의 사람들이 일제히 대답을 하고 몸을 돌렸다 백여인 중에 금세 반이 없어졌다 그 나머지 정파인물들은 낮은 소리로 한참 상의하더니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고 나머지 10여 명은 남아있었다 이때 낭낭한 음성이 들려왔다 상문천 영호충 너희들은 결국 흡성요법을 사용했구나 그것은 망겁에 떨어져 회복할 수조차 없는 경우이다 앞으로 무림의 친구들이 너희 두 사람을 대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고 정당 여부를 따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루이 스스로 자처한 것이니 일이 닥치더라도 후회는 하지 말아라 상문천은 웃으며 말했다 이 상가놈이 일을 할 때 언제 후회한 적이 있었겠는가 너희 수백 명이 우리 두 사람을 공격했는데 그것도 정당한 일인가 하하하 정말 웃긴다 웃기는 일이야 나머지 10여 명도 발길을 돌려가 버렸다 상문천은 귀를 기울여 이미 쫓아오던 적들이 멀리 사라졌음을 앓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이 쥐새끼 같은 놈들은 틀림없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자네는 내 등 뒤에 매달리게나 영호충은 그의 표정이 신중한 것을 보자 더 묻지 못하고 그의 등에 엎드렸다 상문천은 허리를 굽혀 오니발을 천천히 내밀어 계곡 밑으로 걸어 내려갔다 상문천은 쇠사슬을 던져 절벽 위에 있던 한 그루의 나무에 감았다 그는 그 나무가 견고해 두 사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이들까 가늠해 보더니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상문천은 몸을 몇 번 흔들거리며 발을 옮길 수 있는 장소를 찾아내고 손목의 힘을 반대로 준이 나무줄기에서 쇠사슬이 미끄러지듯 떨어졌는데 그것은 아래 절벽에 툭 불거져 나온 바위에 걸쳐 있었다 두 삶은 일장 정도의 아래로 내려왔다 이렇게 계속해 아래로 내려왔다 어떤 때는 절벽이 평평하여 나무도 없고 뾰족하게 튀어나온 돌뿌리도 없을 때는 상문천은 몸을 조심스럽게 절벽에 붙이고 위에서 아래로 미끄러졌다 그러곤 힘쓰 곳이 있으면 바리고 손바닥이고 간에 힘을 써 내려오는 힘을 늦추곤 했다 영호충은 이렇게 큰 위험을 맛보아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혼비백산할 지경이었다 이 럿은 미끄러지며 계곡 아래로 내려가는 위험은 조금 전 싸울 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평생 맛볼 수 없고 위험한 순간 상문천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백번 천번 죽었다 깨도 이런 경험은 쌓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상문천의 다리가 땅바닥에 닿을 때 그는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다 그것은 이 산계곡이 수백장 정도가 더 깊어 늠연하고 바랐던 것이다 고개를 들어보니 계곡 위는 하얀 구름으로 휩싸였고 돌다리는 작은 검은 그림자로 변해 있었다 영호충은 말했다 상선생님 상문천은 손을 내밀어 그의 입을 막더니 왼손의 식지로 위쪽을 가리켰다 영호충은 적이 되돌아왔음을 알았다 자세히 위를 쳐다봐도 돌다리 위의 구름 속에선 어떤 그림자도 볼 수 없었다 상문천은 입에서 손을 떼고 귀를 벽에 갖다 대고 무엇인가를 듣고 있었다 한참 후 그는 미소를 지며 말했다 재미랄놈들 어떤 놈들은 산을 지키고 있고 어떤 놈들은 사방을 뒤지고 있군 그리고 영호충은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다 자네는 정파의 제자이고 나는 사악한 문파의 사람이네 쌍방은 애당초 친척이나 다름없는데 자네는 왜 기꺼이 정파의 친구들에게 원한을 사면서까지 이렇듯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나의 생명을 구해주는가 영호충은 말했다 내가 선생을 만난 것도 기회가 닿아서지요 정파와 마교의 군웅들과 한바탕 싸웠는데도 이렇듯 죽지 않은 것은 하늘의 도우심이지요 상선생님은 무슨 생명을 구해주고 구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정말로 쿨록쿨록 그것은 정말로 상문천은 이어서 말했다 그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겠지 그 허지 않은가 영호충은 말했다 제가 어찌 감히 상선생님께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명을 구해줬다는 것은 너무 잘못돈이 것입니다 상문천은 말했다 나는 내가 한 말은 절대로 거두어드리지 않는다네 자네가 나의 생명을 구해준 흔해가 있다면 은혜는 있는 거야 영호충은 웃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상문천은 말했다 조금 전 그 생쥐 같은 작자들이 흡성대법이라도 하며 꽁무늬를 빼고 달아났는데 자네는 이 흡성대법이 무슨 공부인지 아는가 또 그들이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줄 아는가 영호충은 말했다 제가 가르침을 청하려던 참입니다 상문천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무슨 놈의 후배고 선생이고 제자인가 정말 듣기가 거북하군 자네는 나를 상영이라 부르고 나는 자네를 동생이라 부르는 게 좋겠네 영호충은 말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상문천은 노예 말했다 좋아 자네는 내가 마교의 인물이라고 나를 업수이 여기는 것이야 자네가 내 생명을 구해주었지만 이 늙은이의 생명이 있든 없든 그것은 대단한 일이 못 되지 자네가 나를 업신여긴다면 우리는 한번 겨루어 봐야겠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정말 사내대장부다 나는 본래 이런 인물을 좋아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 말했다 상영께 인사드립니다 상문천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천하에서 이상모와 금난의 결의를 맺은 자는 오로지 동생 한 사람뿐이네 이것을 똑똑히 기억해주기 바라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제가 형님의 사랑을 너무 받는 것 같습니다 강호의 관례에 따르면 두 사람이 결의 형제를 맺으면 최소한 향불을 피우고 훗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어려움을 당하면 갓 이 해결한다는 말이라도 해 맹세를 해야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작은 예의에 무기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혈전을 통해 두 사람의 의기가 투합되어 서로가 서로를 알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향불을 피우고 말을 하는 따위의 번거로운 절차는 누구도 따지려 하지 않았다 형제가 되는 것이다 동생이라고 여기면 동생이 되는 것이었다 상문천은 마교에 있을 때 교중에 있던 사람 중 누구도 그의 눈에 차지 않았는데 오늘 이런 형제를 알게 되었으니 기뻐서 말했다 그런데 아깝게도 여기엔 술이 없군 재미랄 몇십 잔의 술을 들 익히면 정말 통쾌할 텐데 영호충은 말했다 그렇습니다 제 목구멍도 벌써부터 근질근질하군요 형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더욱 생각이 나는군요 상문천은 위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쥐새끼 같은 놈들은 아직도 멀리 떠나지 않았군 우리는 별 수 없이 이 개공 밑바닥에서 며칠을 지내야 되겠어 동생 조금 전하 밑파의 개코 같은 놈이 내공으로 자네를 공격했을 때 내가 내공으로 맞섰지 그 개코 같은 놈의 내공은 어떠하든가 영호충은 말했다 언뜻 보니 형님이 그 도인의 내공을 끌어다가 땅속으로 밀어넣는 것 같더군요 상문천은 다리를 툭 치며 기쁜듯 말했다 맞네 맞아 동생의 고나찰력은 대단하군 나의 그 재가는 무예식 중에 생각해낸 것이야 무림의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이름을 지어줬지 흑공입지소법 1이라고 말이야 영호충은 말했다 그 명칭이 퍽 이상하군요 상문천은 말했다 나의 재간이 그 무림 중에 인물들이 얼굴색이 변하는 흡성대법과 비교할 때 용꼬리에 불과하다네 그러니 별수 업이 소법이라고 부른 것이네 나의 이 공력은 단지 이화 접목일 뿐이고 힘을 빌려 쓰는 잔재주에 불과하다네 상대방의 내공이 땅속에 들어가면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하고 자기에게도 이익은 없는 거야 더욱 이 공력은 상대방이 공격해야만 사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상할 수 없으니 상대방은 당시 내력이 끊임없이 바깥으로 새나가자 자기도 모르게 대경실색할 뿐이고 얼마 안 있으면 금방 회복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개들은 돌아가다 되돌아오리라 생각했고 그 아미파의 개코 같은 놈이 공력을 다시 쓰면 나의 흡공입지 소법은 단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장난인 줄 알게 되겠지 사실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야 자네의 형님은 평소 이런 장괴로 사람을 속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것을 사용해 본 적은 없었네 영어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상문천이라는 사람은 오늘 이 동생을 위해 그 맹세를 깨트렸군요 상문천은 킥킥 웃더니 말했다 절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네 단지 아미파의 속문도인 같은 사람에게 속임수를 썼다는 게 개운치 않아 만약 사람을 속인다면 큰일을 해야지 한 번 속인다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나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며 큰 소리로 웃었다 위에서 들을까봐 큰 소리는 못 냈지만 통쾌하게 웃어제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피곤하여 각각 바위 위에 앉아 조식을 취했다 영어충은 곧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영영이 손에 세 마리의 개구리를 들고 그에게 물었다 왜 나를 잊으셨나요? 영어충은 큰 소리로 말했다 잊지 않았소 잊지 않았소 당신은 당신은 어디에 잇소 영영의 그림자가 갑자기 사라지자 영어충은 큰 소리로 외쳤다 가지 마시오 나는 할 말이 만소이다 그때 칼과 검과 무기들이 그를 향해 날아왔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다 상문천은 싱글싱글 웃으면서 말했다 꿈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가 무슨 말을 하던가 영어충은 얼굴이 빨개졌다 자기가 꿈속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상문천은 말했다 동생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상처를 치료해야 하네 상처가 치료되면 그녀를 만날 수 있는 거야 영어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전 전 사랑하는 연인이 없습니다 더욱 나의 상처는 치료할 수가 없지요 상문천은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빚을 줬는데 비록 형제지만 마음속이 영편치가 않네 반드시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되겠어 내가 자네를 데리고 한 곳을 가면 자네는 틀림없이 상처가 치료될 것이네 영어충은 비록 생과 살을 초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필경 그 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담담히 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상문천이 자기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이 다른 사람을 토해들었다면 믿지 않았을 것이나 상문천이라는 사람은 믿을 수 있었고 무공도 강했으며 최사숙 풍청량을 제외하곤 평생 이런 사람을 대해본 적이 없었다 그가 가볍게 한마디 해도 그 본량은 무거웠으며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음속에 한 줄기 기쁜 마음이 일어났다 저는 저는 그는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수 없었다 이때 활같이 구부러진 달 이 계곡을 비추었는데 은빛이 온천지를 감싸고 있었다 계곡 안은 음침했지만 영어충은 온천지가 광명처럼 보였다 상문천은 말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 사람의 성격은 매우 괴평해 먼저 그 사람에게 상황을 알릴 수는 없다네 동생 자네가 나를 믿는다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게나 영어충은 말했다 믿고 안 믿고가 어디 있습니까 형님께서 저의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은 죽은 말을 살리려는 것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일이지요 나을 수 있다면 하늘과 땅에 감사이고 못 고치더라도 당연한 것이지요 상문천은 혀를 내밀어 입술에 침을 바르더니 말했다 그 말 뒷다리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군 재미랄 그렇게 많은 쥐새끼들은 죽었는데 이 계곡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군 영어충은 그의 표정으로 보아 죽은 시체를 찾아 먹으려는 줄 알고 깜짝 놀라 말을 하지 않고 즉시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그 이튿날 아침 상문천이 말했다 동생 이곳에는 바위에 이끼를 빼고는 아무것도 없네 우리가 이곳에서 더 머무르다가는 죽은 시체나 찾아 먹게 생겼어 그러나 어제 여기로 떨어진 것들은 모두 늙은 가죽이 질겨 내 생각에는 자네는 그것이 입맛에 안 맞을 것 같군 영어충은 급히 말했다 정말 입맛이 싹 가시는군요 상문천은 웃으면서 말했다 할 수 없네 우리는 나가는 길을 찾아야지 나는 먼저 얼굴을 고쳐야겠어 그리고 산 밑에 가서 흙을 집어오더니 자기의 얼굴에 묻혔다 그가 자기의 아래턱을 문지르자 신녁이 닿는 곳마다 긴 수염이 떨어져 나왔다 그리고 두 손을 자기 머리에 올려놓고 한 차례 문질러 대니 하얀 머리카락이 깨끗이 뽑히고 번들거리는 대머리가 되었다 영어충은 삽시간에 그의 모습이 바뀐 것을 보고 재미있기도 하고 탄복하기도 했다 상문천은 또 가서 흙을 집어오더니 자기의 코를 높이고 양보를 살이 오르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니 누구든지 이 사람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상문천은 앞으로 걸으면서 두 손목에 감겨있던 쇠사슬을 옷소매 속에 감추었다 손을 내밀지만 않는다면 이 대머리 뚱뚱보가 상문천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없을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산계곡을 이리 둠고 저리 가며 점심때서야 산어리에서 털복숭아 나무를 볼 수 있었다 복숭아는 아직 익지 않았으나 두 사람은 새파란 복숭아를 따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한 시간을 쉰 후 다시 앞을 향해 걸었다 황혼 무렵이 되어서야 상문천은 비로소 계곡을 나가는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계곡을 나가려면 수백천이 되는 깎아내린 듯 한 절벽을 넘어야 했다 그는 영호충을 어깨에 매고 나는 듯 기어올라 가기 시작했다 절벽에 올라서니 구불구불하게 절벽 사이로 풀인한 길이 보였다 비록 경치는 삭막했으나 어쨌든 그 맹수들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계곡을 빠져나왔으니 두 사람은 안심이 되어 긴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날 두 사람은 동쪽으로 걸어오는 큰 마을에 다다랐다 상문천은 품속에서 한 조각의 금엽자를 꺼내 영호충을 시켜 한 금은빵에 보내 은자로 바꿔오게 했다 그들은 주점을 빌려 방에 들어갔다 상문천은 주점 아이를 시켜 술 한 단지를 가져오게 했다 영호충과 상문천은 통쾌하게 반단지에 술을 비우곤 밥도 먹지 않고 한 사람은 의자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한 사람은 어지럽게 침대 위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떠서야 두 사람은 잠에서 깨어났다 두 사람은 웃으면서 전날 정자에서와 돌다 위에서 악정고투하던 때와 격세지감을 느꼈다 상문천이 말했다 여보게 동생 자네는 여기서 좀 기다리게 내가 잠시 밖에 나가 다 오겠네 그는 한 번 나가자 점심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영호충은 그가 또 적을 만날까 심히 염려되었다 그때 상문천이 두 손에 큰 보따리 작은 보따리 옆구리에 보따리들을 차고 들어왔다 손목에 차고 있는 쇠사슬은 어디 갔는지 모이지 않았다 틀림없이 대장장 이에게 시켜 풀었으리라 상문천이 보자기를 풀었는데 그 속에는 귀중한 옷과 장신구가 들어 있었다 우리는 큰 부자로 꾸미는 거야 차림세는 호화스러울수록 좋은 것이야 즉시 두 사람은 옷을 갈아입었다 주점을 나서자 술심부름하는 아이가 깨끗한 두필의 말을 가지고 왔다 이것도 상문천이 사온 것이었다 두 사람은 말을 타고 천천히 동쪽을 향해 갔다 이틀 정도를 가자 영호충은 심히 피로함을 느꼈다 상문천은 큰 수레를 빌어 그에게 타게 했다 운하에 도착하자 그는 수레와 말을 버리고 배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도 상문천은 돈을 물쓰듯 썼다 금엽자가 다 쓸 수 없을 것처럼 많았다 장강을 지나자 운하의 양쪽 시가지들은 번화하여 상문천이 사는 옷과 폐물들은 갈수록 호화스러워지고 있었다 배를 타고 가면서 상문천은 강호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다 많은 것을 영호충은 처음 들었고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그러나 흙목에 애기만 나오면 상문천은 입을 다물곤 했다 영호충도 더 묻지 않았다 이날 항주에 도착할 즈음 상문천은 자기 자신과 영호충을 한 번 더 꾸몄다 그제서야 비로소 배에서 내렸고 두 마리의 건장한 말을 사서 말을 타고 항주성으로 들어갔다 항주는 옛날에는 이만이라고 불렀는데 남송 때에 비로소 도성으로 건립되었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곳은 호화롭고 멋진 곳이었다 성 안에는 길거리마다 행인이 쏟아져 나와 걷고 잇었고 노래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들려왔다 영호충은 상문천을 따라 서호의 호수에 다다랐다 호수의 물은 거울같이 맑았고 호수카에 버드나무가 늘어져 있었는데 그 풍경은 신선히 사는 곳 같았다 영호충은 말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상류천당 하유소항이라고 말들 하는데 소주라는 곳은 가보지 못해 알 수 없지만 오늘 친히 이 서호에 와보니 천당이라는 이름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군요 상문천은 웃으면서 말을 달려 한 장소에 이르렀다 그곳은 산을 기고 호수와는 재방을 끼고 있었다 그곳은 더욱 조용했고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호숫과 버드나무의 말을 메워두고 산쪽에 도계단을 올라갔다 상문천은 자기 집을 가득 길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았다 모퉁이를 몇 번 도니 온통 매화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이름 본 꽃이 필 때는 눈이 내리듯 하얗고 향기가 진동했으리라고 생각되었다 매화림을 지나 푸른돌이 깔린 큰 길로 들어서니 붉은 대문과 하얀담이 있는 대장원 앞에 이르렀다 가까이 가보니 대문에는 매장이라는 두 글자가 씌어져 있었으며 큰 글자 바로 옆에는 우윤문제라는 네 글자가 아래로 씌어져 있었다 영어충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윤문이라는 사람이 남송 때 금나라를 친 대공신인 줄은 몰랐으나 이 글자가 우아하고 힘이 벗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상문천은 앞을 향해 걸어가더니 문에 빛이 나도록 닦아놓고 구리로 만든 큰 고리를 잡더니 고개를 돌려 낮은 소리로 말했다 모든 것은 나에게 맡겨두게나 영어충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매장한 겉으로 보기엔 항주성의 대부호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당세의 유명한 의사가 아닐까 상문천은 구리로 만든 고리를 네 번 쳤다 그리고 조금 멈추더니 다시 두 번 치고 또 다시 멈추더니 다섯 번을 또 쳤다 또 다시 멈추더니 다시 세 번을 치고는 구리고리를 놓고 한쪽으로 물러섰다 한참 후 대문이 천천히 열리며 두 사람의 집을 지키는 차림새를 한 늙은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 나왔다 영어충은 내심 놀랬다 이 두 사람의 눈빛은 빛났고 발걸음은 매우 신중하여 틀림없이 무공은 낮은 것 같지 않았는데 어째서 이곳에서 하인 차림새로 천한 일을 하고 있을까 왼쪽에 있던 사람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두 분께서 저의 장원을 찾아주신 데는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지요 상문천은 말했다 숭산문화 화산문화의 제자가 일이 있어 강남사 후 네 분 선배님을 만나 뵐까 합니다 그 사람은 말했다 우리 집 어르신네께서는 손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고 했다 상문천은 품속에서 어떤 물건을 꺼내더니 그것을 풀었다 영어충은 또 깜짝 놀랬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물건은 빛이 사방으로 발했는데 그것은 다르 아닌 오색 금기였다 그 외에 또 수많은 진주보석이 거기에 수놓아져 있었다 영어충은 이것이 바로 숭산파 좌맹주의 오하경기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영기가 이르는 곳은 마치 좌맹주가 이르는 것 같아 오하건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고 있는 자의 호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없었다 영어충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상문천이 갖고 있는 이 기의 내력이 부정하게 온 것이라고 추측했다 어쩌면 숭산파의 중요한 인물에게 빼앗아 온 것인지도 몰랐다 정파 중에 인물들이 뒤쫓아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바로 이 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았다 그는 자칭 숭산파의 제자라고 했는데 또 무슨 일을 꾀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기가 모든 일을 그의 안배에 따르기로 했으므로 하는 수 없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동태만 살폈다 그 두 명의 가인은 이 길을 보더니 안색이 변하며 일제히 말했다 숭산파 좌맹주의 영기이군 상문천은 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말했다 강남사우는 오하건파와 평소 내왕이 없었는데 숭산의 좌맹주가 진이 오신다 해도 우리 주인은 틀림없이 틀림없이 만나지는 그는 계속해서 말하지 않았으나 그 뜻은 명확했다 설령 좌맹주가 친인 도착해도 우리 주인님은 만나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숭산파 좌맹주는 무공이 높고 위치가 높으니 이 사람들은 그 말을 가볍게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강남사우의 신분과 직위가 좌맹주보다는 높고 크다는 것을 말 속에 내포하고 있었다 영호충은 심각했다 이 강남사우라는 사람들은 어떤 인물일까 만약 그들이 무림 중에 큰 인물들이라면 어째서 지금까지 사부님은 그 네 사람의 이름을 들추지 않았는가 내가 강호에 떠돌아다닐 때 많은 사람에게 당 세무림의 선배나 고수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강남사우라는 내 글자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상문천은 웃으면서 연기를 품속에 집어넣더니 말했다 나의 좌사질의 연기는 절대로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강남사우의 선배들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 연기를 안중에 두고 있지는 않겠지요 영호충은 생각했다 뭐라고 좌사질이라고 아니 좌맹주의 사숙이라고 자칭하다니 음 갈수록 말이 되지 않는구나 그때 상문천의 말이 계속 들려왔다 단지 이 몸이 줄곧 강남사우의 선배님들을 만나볼 인연이 없어 이 연기를 꺼내 내 신분을 확실히 밝히고자 했을 뿐이오 두 명의 하인이 어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의 말투가 강남사우의 신분을 지극히 높이 올리자 금세 얼굴색이 풀어지며 한 사람이 말했다 각하께서 바로 좌맹주의 사숙입니까 상문천은 싱긋 웃더니 말했다 바로 그렇소 나는 무림의 소졸이라 두 분께서는 아마 저를 모르실 것이오 그 옛날 정형께서는 기현산에서 일장으로 사패를 처부수고 일검으로 쌍웅을 재패하셨고 시형께서는 호북행강에서 고를 구하셨고 한 자루의 작은 팔궤도를 가지고 청룡방에 13명의 두목들을 죽여 한수강가에 피를 뿌리셨소 이런 위풍을 저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다오 두 삶의 하인 중 한 사람은 정견이라 부럽고 한 사람은 시형이라고 했다 이곳 매장에 응거하기 전에 강호를 주름잡고 다니던 때는 매우 무서운 반정반사의 인물이었다 두 사람의 일반적인 성격은 이를 행한 후 절대로 이름을 남기지 않아서 무공은 비록 높아도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상 문천이 말한 이 두 가지 일은 바로 그 두 사람이 평생 자랑할 수 있는 걸작이었다 첫째로는 상대방의 힘이 강했지만 그 두 사람은 적은 숫자로 많은 숫자와 대항하여 깨끗하게 일을 처리했고 두 번째로는 이 두 가지 일이 모두 잘못이 상대방에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행동은 협의의 길인 것이었다 이 의거도 두 사람이 평생 드물게 행하던 좋은 일 중에 하나였다 무릇 좋은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선양하여 말리고 싶지 않아도 만약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알았다면 필경 마음속으로는 기뻐하리라 정시 두 사람은 상 문천의 말을 듣고 얼굴에 기쁜 빛을 확연히 떠올렸다 정견은 웃으면서 말했다 사소한 일인데 어찌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각각께서는 정말 들은 것도 많으시고 보신 것도 많으십니다 상 문천이 말했다 무림 중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름을 팔아 명예를 사는 사람이 많소 그러나 품행이 단정하고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큰일을 하고도 그 일을 밝히기를 꺼리는 청구한 은사를 만나보기란 어려운 일이지요 일자 점검 외에 정대형과 오로신 씨 아홉째형을 사무한 지 오래되었지요 저의 좌사질이 말하기를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강남사우를 만나 가르침을 받으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은거한 지 오래라 강남사우를 만나 뵙지 못할지라도 일자 점검과 오로신 두 분을 만나볼 수 있다면 여기 온 것도 헛되지 않으리라 생각했소 좌사질은 말하기를 자기가 친히 온다면 네 분 선배께서는 자기를 만나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것은 그가 요즘 강호의 이름이 알려졌으니 선배님들이 자기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하고 있소 그러나 나는 평소 바깥 출입을 잘 안 했으니 밉게 보지는 않아 들 것이오 하하하하하 정 씨 두 사람은 그 말 속에 강남사우를 떠받들고 자기들을 떠받들자 심히 기뻐하며 그를 따라 껄껄 웃었다 머리가 벗겨지고 뚱뚱한 자는 비록 추악하게는 생겼지만 행동은 절도가 있고 예의가 이뒀는데 확실히 평범한 사람 같지는 않았다 그는 그가 바로 좌냉선의 사숙이라니 무공이 자연이 높으리라 생각하고 존경심이 일어남을 느꼈다 실형위는 안체로 들어가 손님이 왔다고 알리려고 생각하고 영호충을 향해 말했다 이분은 화산파 문하이오 상문천은 재빨리 끼어들었다 이분 풍 사숙께서는 바로 화산장문인 악불군의 사숙이오 영호충은 이미 그의 터무니없는 말에서 자기의 신분과 이름을 거짓으로 말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자기를 사부의 사숙이라고 하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영호충은 많은 일을 그에게 맡겨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자기를 은사의 사숙이라 칭하는 데는 불안함이 일었다 다행히 그의 얼굴에는 황분이 칠해져 있었기 때문에 놀라고 불안한 빛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정경과 실형위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의심했다 이 사람의 나이는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40세도 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악불군의 사숙이 될 수 있는가 상문천은 영호충을 늙은이로 변장시켰으나 아주 늙은이로는 변장시킬 수 없었다 억지로 분장을 한다면 금세 표시가 나기 때문이었다 그는 즉시 말을 이었다 이 풍선생은 나이는 비록 악불군보다는 몇 살이 적소 그렇지만 이분은 풍청양 풍사형의 검법을 전수받은 단 한 사람이에다 검술의 오묘함에 있어선 화산파 중에서 이 선생을 따를 자가 없다오 영호충은 또 깜짝 놀라 기절할 것 같았다 상영은 어떻게 내가 풍태사숙에게 전수받은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는 곧 깨달을 수 있었다 풍태사숙의 검법은 대단했으니 당시 강호의 명성이 대단했겠지 상영의 견문이 넓으니 나의 검법을 보고 추측했을 것이다 방생대사도 알 수 있었으니 상영도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정견은 나하고 놀란 소리를 냈다 그는 검법의 능한 명가에서 자, 란하스므로 영호충의 검법에 대해 듣자 몸이 근질거려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얼굴은 시누럽고 추잡하게 보이는 게 검법에 정통한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물었다 두 분의 성함은 어찌 되시오? 상문천은 말했다 나의 성은 동시이고 이름은 동화금 이외다 이풍선생의 이름은 이 자와 중 자이지요 정과 시 두 사람은 공수를 하며 말했다 오래전부터 만나보고 싶었소이다 오랫동안 만암보고 싶었소이다 상문천은 속으로 웃음을 금치 못했다 동화금이라는 것은 동화금이라는 뜻인데 고의로 금을 만들었으니 그것은 가짜일 것 이고 이 중에 두 글자는 바로 충의 글자를 풀은 것에 불과했다 무림 중에는 이 같은 두 이름이 없었는데 그 두 사람은 말이 끝나자마자 오래전부터 만나보고 싶었다고 하니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견이 말했다 두 분께서는 대청에 오르셔 차라도 드시고 계십시오 안에 들어가 어르신께 말씀드리겠으나 두 분을 만나 주실지는 모르겠소이다 상문천은 웃으며 말했다 두 분과 강남사후의 관계는 비록 주인과 하인의 관계지만 정은 형제와 갓소이다 네 분 선배께서는 정씨 두 분의 체면을 보아서도 물리치지는 못할 것이외다 정견은 웃으면서 몸을 옆으로 비켰다 상문천은 그의 앞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영호충도 뒤따랐다 두 사람은 안뜨를 지났다 그 뜰 양쪽에는 늙은 매화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가지가 마치 쇠갓이 단단해 보였고 극히 오래된 나무 같았다 대청에 이르자 시령위는 두 사람을 자리에 앉게 하고 자기는 옆에 서 있었고 정견은 안으로 들어갔다 상문천은 시령위가 자기의 옆에 서 있자 무릎을 끌어 예를 갖추고도 그의 하인의 신분이니 앉으라고 할 수는 없었다 풍형 이 그림을 보시오 몇몇 자에 불과하지만 기세는 하늘을 찌르는 것 같구려 그렇게 말하면서 몸을 일으켜 대청의 한 벽에 걸려있는 그림 앞으로 갔다 영호충은 그와 며칠을 동행하여 그의 재간이나 기지가 총명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결코 그가 그림이나 서해에 박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때 그가 그림을 보고 칭찬을 하자 무슨 꿍샘이 있는 줄 알고 그도 대답을 하고 그림 앞으로 다가갔다 그 화폭에는 신선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 먹물을 훈뻥 묻혀 그렸는데 필법이 웅장한 것이 그림을 알 수 없는 영호충도 역작이라고 생각했다 그림에는 단청생 대취후발묵이라는 화재가 씌어져 있었는데 필법이 단정하고 엄숙했으며 한 획 한 획 이 마치 장검으로 내리그은 듯했다 영호충은 한참을 보고 난 후 말했다 동향 나는 그림 속의 취자를 보니 매우 기쁘구려 이 글자의 안에는 고명한 검술이 그려져 있는 듯 하에다 그는 이 여덟 글자와 신선의 옷차림을 보니 사과의 뒷동굴석 벽에 조각되어 있는 도형을 생각해냈다 상문천이 대답하기도 전에 실형의가 말했다 이 풍어르신께서는 정말 검술의 명가이십니다 우리 집 사장주 단청 선생께서 말씀하시길 그날 그가 술에 대취하셔서 이 그림을 그리셨다고 하셨는데 무의식 중에 검법이 이 안에 숨어들었다 합니다 그는 평생 최고의 수작이라고 하며 다시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지요 풍어르신께서는 그림 속에서 이미 검해를 알아내셨으니 사장주께서는 틀림없이 지기로 여기실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 말씀드리리다 그는 히히 낙낙하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상문천은 기침을 하더니 말했다 풍형 알고 보니 그림을 보실 줄 아시는구려 영어충은 말했다 나는 모르고 마구 입을 놀렸는데 어쩌다 적중되었을 뿐이외다 이 단청 선생이 나와 그림에 대해 논한다면 큰 수모를 당할 것 이외다 갑자기 문 밖에서 한 사람이 외쳤다 그가 그림 중에서 검법을 알아냈다고 정말 그 사람의 안목이 대단하구먼 시스러운 소리와 함께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수염을 가슴까지 늘어뜨리고 있었고 왼손에는 술잔을 들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모습이었다 실형위는 그의 뒤에 선후 말했다 이 두 분께서는 숭산파의 동어르신과 화산파의 풍어르신입니다 이분이 바로 매장주의 사장주이신 단청 선생님 이외다 사장주 이풍 어르신께서 장주의 필법을 보시자마자 그 중에 고명한 검술이 숨겨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장주인 단청 선생은 취한 눈을 들어 쳐다보았다 한참을 영호충을 뜯어보더니 말했다 당신은 그림을 아시오 검을 쓸 줄도 아시오 그 말투는 심히 무례했다 영호충은 새파란 물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비취배가 그의 손에 들려있었는데 그 술잔에서는 이화주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순식간에 조천추가 황하강변에서 말하던 것이 생각나 말했다 이화주를 마시려면 반드시 비취배로 마셔야 되지요 사장주께서는 과연 술에 있어서도 전문가이시군요 그는 공부를 하지 못했으나 살을 몰랐으나 천성이 총명하여 다 면 사람이 한 번 말한 것은 잊지 않는 재주가 있어 이때 조천추의 말을 옮겼던 것이다 단청생은 그 말을 듣자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영호충을 껴안으며 크게 외쳤다 아이고 좋은 친구가 오셨구려 자자 우리 한 번 멋지게 마셔봅시다 풍형 이 노인은 술을 좋아하고 그림을 좋아하고 검을 좋아하니 모두들 나를 3절이라고 부르는데 3절 중에도 술이 첫째이고 그림이 둘째이며 검술은 제일 마지막에 해당돼요 영호충은 크게 기뻐하며 생각했다 잘됐다 나는 나의 병을 치료하러 온 것이지 결코 검술을 시험하러 온 것은 아니지 그런데 이 술은 자신이 있거든 그는 즉시 단청생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상문천과 실형위도 뒤따라 들어갔다 구불구불한 복도를 지나 서쪽에 있는 한 칸의 방에 이르렀다 문에 쳐져 있던 회장을 거드니 한 줄기 코를 찌르는 술 향기가 풍겨 나왔다 영호충은 어려서부터 술을 좋아했다 그것은 사부와 사모님이 많은 용돈은 주지 않았으나 술이 있으면 술을 마셨지 술이 좋고 나쁨은 따지질 않았었다 그런데 낙양에서 녹주공에게 주도에 대해 차 새하게 강의를 들었고 또 각종 미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 문의 첫째로는 천성적으로 술과 의기투합됐고 두 번째로는 명사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술에 대한 감사와 안목이 더욱 깊어졌던 것이다 그는 술 향기를 맡자 말했다 음 좋습니다 여기에는 삼과두에 오래 묵은 분주가 있구려 오 여기에 이 백초주는 아마 70년은 묵은 것 같소이다 저기에 있는 후아주는 참 희귀한 술이지요 그는 후아주의 냄새를 맡자 육사제인 육후아가 생각나 가슴에서 무엇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 반청생은 손뼉을 치고 웃으면서 말했다 멋지시오 멋져 풍형께서 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소장하고 있는 세 가지의 명품을 알아 맞추시니 정말 술에 대한 안목은 높으시오 대단하시오 대단합니다 영어충은 방안을 살피니 훌륭한 것들이 가득 쌓여있고 곳곳에 술단지, 술병, 호로, 호로병, 술잔 등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잊었다 선생께서 소장하고 계신 것이 어찌 세 종류뿐이오 이 소흥여하홍은 상품 중의 상품이며 이 서역에서 온 토로번의 포도주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술이지요 단청생은 놀라고 또 기뻐하며 물었다 나의 토로번의 포도주는 나무통 속에 있는데 노제께서는 어떻게 그 냄새를 맡으셨소 영어충은 미소를 지며 말했다 이런 좋은 술은 몇십 장이나 되는 땅 밑에 묻으셔도 술향기는 나는 법이의다 단청생은 외쳤다 자자자 오시오 우리는 이 포도주를 마십시다 그는 곧 방구석에 놓여있던 큰 나무통을 옮겨왔다 그 나무통은 이미 오래되어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나무통 위에는 서역 문자가 구불구불 씌어져 있었다 나무로 된 마개는 빨간 칠로 봉해져 있었고 칠 위에는 다시 도장이 찍혀져 있어 극히 중히 여기는 것 같았다 단청생은 나무 마개를 가볍게 드러내자 삽씨의 온 방안은 술향기로 가득 찼다 실형이는 지금까지 입에 술을 대지 않았는데 이 냄새를 맡자 취하는 것 같았다 단청생은 손을 휘저으며 웃더니 말했다 자네는 나가게 자네는 나가 술에 취해 쓰러지겠네 그는 세 개의 술잔을 놓더니 술통을 안고 술을 따랐다 그 술색은 피비처럼 빨갰는데 그가 술을 따르자 술잔에서 한 방울도 튀지 않고 술을 따르는 것을 보고 영호충은 갈채를 보냈다 이 사람의 무공은 대단하구나 백여근이나 나가는 술통을 들어 조그만 술잔에 술을 따르면서도 한 방울도 세 개 하지 않으니 정말 대단하다 단청생은 나무통을 옆구리에 끼고 왼손으로 술잔을 들고 말했다 자 드시오 들어 그는 쌍눈을 들어 영호충이 술을 마신 후에 표정을 살폈다 영호충은 술잔을 들어 술을 음미하고 있었다 단지 그의 얼굴에는 두껍게 분이 칠해져 있었기 때문에 쳐다보아도 표정은 나타나지 않았으 나 기뻐하지 않는 눈치였다 단청생의 표정은 금방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이 자가 술이 별 볼 일 없다고 말할까 두려운 눈치였다 영호충은 눈을 한참 감고 있다가 말했다 이상하군요 이상하군요 단청생은 물었다 무엇이 이상하단 말이오 영호충은 말했다 이 일은 풀기가 어렵군요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단청생의 눈망울에 일술 기쁜 빛이 지나갔다 당신이 물어보시는 것은 영호충은 말했다 나는 딱 한 번 낙양에서 이 술을 마셨는데 술 맛은 좋았으나 신맛이 났었습니다 술을 잘 아시는 선배님께서는 신맛이 나는 것은 술을 운반할 때 너무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하셨소 이 토로번의 포도주는 한 번 운반될 때마다 맛이 감해진다고 합니다 토로번에서 항주까지는 수말리길인데 선배님의 이술에는 신맛이 조금도 나지 않으니 단청생은 껄껄 웃더니 득의양양하게 말했다 이것은 내가 공개하지 않은 비밀이오 내가 3초식의 건법을 서 역의 검호인 마콰이철과 비결을 바꾼 것이오 당신은 알고 싶지 않고 영호충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는 술을 마신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선배님의 비결을 감히 여쭐 수가 없군요 단청생은 말했다 자자 술을 드시오 술을 드시오 그는 세 잔의 술을 다시 따르고 영호충이 이 비결을 물어보지 않자 속이 근질근질거렸다 사실은 이 비결은 한 푼의 값어치도 안 나간다오 말을 해도 신기한 일은 못되지요 영호충은 자기가 알고 싶어하지 않을수록 그가 말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는 급히 손을 저으며 말했다 선배님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당신의 3초는 무척 대단할 것이 왜다 이렇게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바꿔온 비결을 제가 어찌 가볍게 배우고 또 배운들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옛말에 공이 없으면 녹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단청생은 말했다 당신이 나와 술을 마시며 술의 내력을 말하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오 이 비결을 듣지 않는다면 안되지요 영호충은 말했다 선배님께서 이렇게 대해주시고 세상에서 보기드문술을 하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감히 단청생은 말했다 내가 원할 뿐이오 당신은 들으시오 상문천은 말했다 사장주께서 어르신이 풍형께서는 거절하지 마시지요 단청생은 말했다 맞소 맞아 그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다시 당신을 시험해봐야겠소이다 이 술이 얼마나 무섭는지 아시겠소 영호충은 술잔을 들어 마신 후 한참을 음미하더니 말했다 이 술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군요 언뜻 보니 120년 동안 묵은 것 같기도 하도 또 어떻게 보면 12,3년 묵은 것 같습니다 묵은 것 같으면서도 싱싱하고 싱싱하면서도 묵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100여 년 묵은 술맛과 또 다른 맛이 나는군요 상문천은 이 말을 찌푸리며 생각했다 이번에야말로 망신을 당하겠군 120년과 12,3년의 차이는 100년 이상인데 어찌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는 이 노인이 불쾌하리라 생각했지만 그 노인은 껄껄 웃으면서 가슴까지 내려온 수염을 잡고 말했다 정말 대단하오 나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소 내가 말하리다 그 서역의 거모인 마콰이철은 내게 열통의 100년 묵은 토로건의 포도주를 5마리의 말에 실려 항중에 보내왔소 나는 이 술을 다시 빚어내는데 그때가 12년 전 이후에다 이 술의 신맛이 없고 싱싱한 맛과 올해 무슨 맛이 같이 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오 상문천과 영호충은 일제히 박수를 치면서 말했다 알고 보니 그렇게 된 것이군요 영호충은 말했다 이렇게 술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은 10초의 검법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것이죠 선배님께서는 3초로 비결을 배우셨으니 너무 싸게 배우신 것입니다 단청생은 더욱 기뻐하며 말했다 노제는 정말 나의 직이오 그때 큰형님과 셋째 형님은 검초로 술을 바꿔오고 나의 중원에서의 검초가 서역당에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소 둘째 형님은 웃고 마았지만 마음속은 그리 편치 않으셨을 것이오다 오로지 노제는 내가 싸게 배워왔다는 것을 알고 이드니 좋군요 자 우리 마십시다 그는 상문천이 주도에 대해 모르는 것 같자 상대도 하지 않았다 영호충은 또 한 잔의 술을 마시며 말했다 사장주 이 술을 마실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쓰는데 애석하게도 지금은 그 방법을 쓸 수가 없군요 단청생은 급히 물었다 어떻게 마시는 방법이오 왜 지금은 할 수 없다는 것이오 영호충은 말했다 토로번이라는 곳은 세상에서 제일 더운 곳이오 듣건대 현장대사께서 천축의 불경을 얻으러 가셨을 때 도중에 화염산이라는 곳을 지나셨소 거기가 바로 토로번이오 단청생은 말했다 그렇소 그 지역은 무척 덥지요 여름이 되면 하루 온 종이를 찬물에 들어가 앉아도 덥기가 그지없고 겨울이 되면 추위가 뼈를 깎지요 그러니 거기에서 나는 포도는 일반 것과 다르다오 영호충은 말했다 내가 낙양에서 이 술을 마실 때는 술이 차가웠는데도 그 술을 아시는 선배님께선 술잔을 얼음 위에 놓으셨지요 이 술은 얼음과 어울리면 또 다른 맛이 납니다 지금은 초여름이니 얼음에 담궈 먹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겠지요 단청생은 말했다 내가 서역에 있을 때도 여름이었소이다 그 마콰이철이란 사람도 이 술을 얼음에 담가 먹는다고 했지요 노제 그건 쉬운 일이오 당신은 이곳에서 반년가량 묵었다가 겨울이 되면 우리 품평회나 가져봅시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안 터니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단지 그때까지 기다린다니 시간이 조급할 뿐이오 상문천이 말했다 애석하게도 강남 일대에는 한빙장 은풍조와 같은 순음의 공력을 연마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단청생이 기뻐서 말했다 이소이소이다 그는 술동을 내려놓고 기쁜듯이 나갔다 영호충은 상문천을 쳐다보고 의심을 했으나 상문천은 웃을 뿐 말이 없었다 얼마 후 단청생이 키가 크고 검은 옷을 걸친 비정마른 노인네를 끌고 들어오며 말했다 둘째 형님 이번에는 어떤 일을 물어나고 저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영호충은 이 사람의 모습은 수려했으나 안색이 창백한 것이 시체 같아 보였다 그를 보면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단청생은 그 사람에게 인사를 시켰다 그는 이 매장의 이장주인 흑백자였다 그의 머리카락은 새카맣고 피부는 극히 흰 것이 흑백이 분명했다 흑백자가 냉랭히 말했다 무엇을 도와달라고 단청생은 말했다 형님께서 물을 얼음으로 변하는 재주를 이 두 분 친구께 보여주십시오 흑백자는 흑백이 분명한 두 눈을 컴뻑이더니 냉랭히 말했다 군뱅이 기어가는 장괴를 어찌 보일 수 있느냐 모두들 그 재간을 보면 웃고 말 거야 단청생은 말했다 둘째 형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풍형께서 말씀하시길 토로번의 포도주는 얼음에 재워 마시면 또 다른 맛이 난다고 합니다 이 더운 날 어디서 얼음을 구해옵니까 흑백자는 말했다 이 술의 향기도 그만인데 얼음에까지 재울 필요가 있겠느냐 영호충은 말했다 토로번이라는 고장은 덮기가 말할 수 없는 곳이지요 단청생은 말했다 그렇소 상당히 더운 곳이지요 영호충은 말했다 그 지방에 포도주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 술 속에는 서기가 스며 있지요 단청생은 말했다 그렇소 그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오 영호충은 말했다 그 서기가 술에 들어 있으면 백년이 흐르면 비록 감소된다고는 하나 약간은 시고 매운맛은 없어지지 않지요 단청생은 말했다 옳은 말씀이오 이치가 맞는 말이오다 노제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그 맛이 술을 끓일 때 너무 센 불에 끓여서인 줄로만 알았을 것이오 그 어주를 잘못 탓할 뻔했소이다 영호충은 물었다 어주라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청생은 웃었다 나는 술을 다릴 때 불조절을 못해 이 열통에 술이 엉망이 돌일까봐 특별히 황궁에 가서 주방장을 잡아와 시켰었다오 흑백자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크게 버려놓았어 상문천은 말했다 원래 그랬었군요 웬만한 영웅협사였다면 이 술맛이 조금 쉬고 맵다고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그러나 이장주와 사장주께서는 이렇게 산수가 좋으신 곳에 응거하고 계시니 어찌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무림 중에 저속한 인사들과는 사뭇 다르지요 이 술이 차가운 얼음과 어울린다면 두 분의 신분과 딱 어울릴 거듀회다 마치 바둑을 둘 때 짐만을 빼앗고 티격태격한다면 바둑을 모르는 기풍이고 바둑을 하는 고수들은 입신하여 앉아서 비추지요 흑백자는 이상하게 눈을 굴리더니 그의 어깨를 잡고 급히 물었다 당신은 바둑을 둘 줄 아시오 상문천은 말했다 저는 평생 바둑을 두고 살았지만 기력은 높지 못하지요 바둑을 두니 강남 땅을 안 가본 곳이 없고 황하의 상류하류를 돌아다니면서 기보를 찾았지요 30년 동안 동서고금의 명국들은 이 가슴속에 남아있지요 흑백자는 급히 물었다 어떤 명국들을 기억하고 계시오 상문천은 말했다 예를 들면 왕제 이란 사람이 랑가산에서 신선들이 바둑을 두었다는 기국이고 유중보가 려산에서 신선을 만나 바둑을 두었다는 기국과 왕적신 이 고선파식을 만나 두었다는 대국 등이지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흑백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그런 신화를 어디 믿을 수 있단 말이오 그리고 또 기보는 어디 있소 그러면서 그의 어깨에서 손을 떼었다 상문천은 말했다 저도 처음엔 그 이야기들이 지어낸 것인 줄만 알았는데 25년 전 유중보와 여산에서 신선들이 대국한 기보를 보았소 한 수 한 수가 심히 기묘했으며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으나 그때서야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선배님께서는 바둑을 좋아하십니까 단청생은 껄껄 웃는데 가슴까지 내려오는 수염이 흔들거렸다 상문천은 물었다 선배님께서는 어찌 그리 웃으시는지요 단청생은 말했다 당신은 내 둘째 형님께 바둑을 좋아하시냐고 묻지 않았소 하하하 우리 둘째 형님의 도호는 흑백자올시다 바둑을 좋아하느냐고요 둘째 형님이 바둑을 좋아하시는 것은 내가 술을 좋아하는 것과 같소이다 상문천은 말했다 제가 너무 겁없이 짓거린 것 같구려 이장주께서는 노여움을 푸시지요 흑백자는 말했다 당신은 정말 유중보와 여산에서 신선들이 두었다는 기보를 보았단 말이오 나는 옛날 책 속에서 그런 기재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속에는 유중보는 당신 국수였지만 여산에서 한 시골 노인에게 대패하였다는데 그 기보가 바로 구혈보라고 칭하고 있소 그러면 이 세상에 그 구혈보가 있단 말이오 그가 처음 방에 들어올 때는 표정이 냉랭했었으나 지금은 많이 풀어져 온화하게 보였다 상문천은 말했다 제가 25년 전 사천성도의 집에서 본 적이 있지요 단지 그 일국이 너무 괴이했기 때문에 25년이 흘렀지만 전수의 112수는 지금까지 기억할 수가 있지요 흑백자는 말했다 총 112수라고요 그렇다면 당신이 한번 바둑판에 그려보시겠소 자자 내 기실에 가셔서 그 기보를 봅시다 단청생은 손을 내밀며 막았다 잠깐 둘째 형님 얼음을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자 그릇을 가져와 물을 가득 담았다 흑백자는 탄식했다 내 형제가 각기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이 다르니 별 수 없지 그리고 오른손을 내밀더니 식지를 뻗어 백자 그릇 안에 넣었다 순식간에 물 표면에 하얀기가 떠오르고 얼마 후에는 그릇가에 한 거 풀 흰서리가 내렸다 이어서 얼음이 얼기 시작해 차 한 잔 마실 시 간에 한 그릇의 맑은 물이 차가운 얼음으로 변했다 상문천과 영호충은 큰 소리로 갈채를 보냈다 상문천은 말했다 이 흑풍지의 공부는 이미 소실되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이장주께서 단청생은 그 말을 가로챘다 이것은 흑풍지가 아니고 현천지라고 부르지요 흑풍지와는 각각 다른 점이 있지요 그러면서 네 잔의 술잔을 앞에 놓더니 포도주를 따랐다 얼마 후 술잔에서 하얀 김이 서려 올랐다 영호충은 말했다 됐습니다 단청생은 술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다 그 맛은 중후하고 더구나 식어나 맵지 않았고 시원한 그 맛이 마음을 씻어내는 듯했다 정말 멋진 술이오 나는 이 술을 잘 빚었고 풍형께서는 평가를 잘 해주셨고 둘째 형님은 얼음을 썩 잘 만들어주었는데 당신은요 그러면서 상문천을 보고 웃었다 당신은 옆에서 말참견을 잘하셨지요 흑백자는 술을 마시고도 술맛이 어떻다고 말 한마디 없이 상문천을 잡아 끌었다 갑시다 가요 유중보의 구열보를 내게도 보여주시오 상문천은 영호충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다 영호충은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자 저도 가서 구경 좀 해보아야겠소이다 단청생은 말했다 그 바둑이 무슨 구경거리나 돼요 우리는 여기서 술이나 마십시다 영호충은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술을 마시면서 그 기보를 보면 어떻겠소 그리고 흑백자와 상문천을 따라 나섰다 단청생도 술단지를 옆에 끼고 기실로 달아 들어갔다 큰 방 안에는 일장의 석괴와 두 개의 부드러운 의자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 장식도 없었다 석괴위에는 종행 열아홉 줄의 바둑줄이 그어져 있었고 양쪽에는 흰돌과 검은 돌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대국하는 사람들의 심기를 어지럽히지 않으려는 것 같았다 상문천은 석괴안 앞에 걸어가 바둑판의 평 상 거 입 내 군대를 손으로 가리키더니 바로 평부 63의 줄에 흰돌을 하나 놓았다 그리고 다시 93 줄의 검은 돌와 나를 놓고 다시 또 65 줄의 흰히도를 놓고 95 길목의 흰돌을 놓고 이렇게 쉬지 않고 바둑돌을 놓아갔다 갈수록 놀러 는 속도가 느렸다 흑백 상방이 함께 엉켜 격돌을 하는데 조금의 틈도 없었다 흑백 차는 그 광경을 보더니 온 얼굴에 땀을 흘리고 있었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조금 전 그가 현천지로 얼음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높고 강한 내공의 수양이겠는가 그 당시에는 눈도 꿈쩍 않았는데 바둑이란 어린애 장난에 불과한 것 같은데 그는 온통 땀범벅이라니 이 자가 바둑을 좋아하니 거기에 미쳐있는 것이겠지 상문천은 그의 약점을 알고 급습하고 있는 거겠지 흑백 차는 상문천이 66 수를 두고 난 후 한참 후에도 더 이상 두지 않자 참지 못하고 물었다 다음 수는 어찌 돼요? 상문천은 웃으면서 말했다 이 한 수가 관건인데 이 장주의 고견으론 어디다 두면 좋겠소 흑백 차는 한참 고심하더니 풀죽은 소리로 말했다 다음 수라 끊으면 이상한 것 같고 연결시키자니 맞지 않고 싸우자니 싸울 수도 없으며 살 수도 없는 꼴이 되지 않았소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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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손에는 흰돌이 쥐어져 있었고 석회에 툭툭 두드리며 밥 한 끼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돌 하나를 어디다 놓아야 될지 생각나지 않은 것 같았다 이때 영호춤과 단청생은 이미 17,8잔의 포도주를 마셨다 단청생은 갈수록 흑백 차의 얼굴이 파래지자 말했다 동로형 이것은 구열보여 우리 둘째 형님이 피를 쏟아야 당신은 편안하시겠소 다음 수를 어떻게 두는지 속시원히 보여주시오 상문천은 말했다 좋습니다 이 67수는 바로 이곳에 놓아야 하지요 그러더니 상부에 칠사줄에 돌을 놓았다 흑백 차는 손을 들어 다리를 툭툭 치며 말했다 좋군요 이 한수를 여기다 두니 확실히 멋진 한수가 되는구려 상문천은 웃었다 유증보의 이수는 물론 이채롭지요 그러나 그건 인간국수의 묘기일 뿐입니다 그 여산선로 애신과 같은 한수와 비교할 때 그것은 땅과 하늘 차이지요 흑백자는 급히 물었다 여산선로의 신과 같은 한수는 또 어떤 것이오 상문천은 말했다 이장주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흑백자는 한참을 사색에 잠겼다 이 한판으로 승부는 났으니 고 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그것은 신선들의 바둑인데 어지 나 같은 범부가 생각해 낼 수 있겠소 동영께서 의시되지만 말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문천은 미소지었다 이 신기의 한수는 신이 돼야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지요 흑백자는 바둑을 좋아하는 자임으로 상대방의 마음도 훤히 볼 수 있었다 상문천이 이 한수를 빨리 말하지 않고 질질 끌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군침만 돌게 하자 그가 어떤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동영 당신이 이 일국의 기보를 내게 말씀해 주신다면 나는 그저 듣지만은 않을 것이오 영호충은 생각했다 상영은 이장주의 현천지를 보고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유도를 해내지 계시는 것이다 상문천은 고개를 들더니 껄껄 웃었다 나와 풍형제는 내분장주께는 아무런 요구가 없습니다 이장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둘을 업신여기는 것이지요 흑백자는 깊게 읍을 하며 말했다 제가 실수했구려 사과드리리다 상문천과 영호충도 예로서 답했다 상문천이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이 매장에 온 것은 내분장주와 내기를 한 번 할까 해서지요 흑백자와 단청생을 일제히 물었다 내기를 하신다구요 무슨 내기이요 상문천은 말했다 이 매장 중에선 아무도 거법으로 이 풍형제를 이길 수 없을 것 이외다 흑백자와 단청생은 고개를 돌려 영호충을 보았다 흑백자의 표정엔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고 단청생은 껄껄 웃더니 말했다 그럼 무슨 내기를 하시겠소 상문천은 말했다 만약 우리가 진다면 이 한 폭의 그림을 사장주께 드리리다 그러더니 등 뒤에서 보자기를 풀어내리더니 그 속에서 두 장의 건축을 꺼냈다 건축을 펼쳤는데 그것은 아주 오래된 한 폭의 그림이었고 우측 상단에는 북송범중립계산행여도라는 열 글자가 씌어져 있었고 높은 산이 그려져 있었다 선은 중후하고 산의 기세는 웅장하고 멋있었다 영호충은 비록 그림을 몰랐지만 이 한 폭의 산수화는 정묘하고 기찬 작품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종이에 그려져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림을 볼 때 웅장함의 고개가 숙여지는 것 같았다 단청생은 큰 소리로 외쳤다 아이쿠 그는 두 눈을 그림에서 떼지 않고 한참을 보더니 말했다 이것은 북송범관의 진필이오 당신은 당신은 이것이 어디서 났소 상문천은 웃을 뿐 대답하지 않더니 천천히 건축을 말기 시작했다 단청생은 말했다 잠깐만 그는 왼손을 내밀어 웅후하고 부드러운 내력을 쏟아내 그의 손바닥을 밀어 건축을 못맑게 했다 상문천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건축을 돌돌 말았다 단청생은 조금 전 그의 팔을 끌은 것은 그 그림이 찢어질까 염려되어 아무런 힘도 주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내력이 이렇게 튕겨오자 그것이 극상승의 내공이고 극히 여력이 남아도는 것을 알았다 그는 탄복하며 말했다 동영원의 당신의 무공은 이렇듯 높구려 이 사장주인 나보다 날 것 같구려 상문천은 말했다 사장주께서는 과찬이십니다 매장의 내 장주는 건법을 제외하고는 무적이외다 나같은 무명소조를 어떻게 사장주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단청생은 얼굴색은 변했다 당신은 어째서 건법을 제외하고는 하고 말씀하시오 정말 나의 건법이 이 분을 따를 수 없단 말이오 상문천은 웃었다 두 분 장주께서는 이 한 폭의 글씨가 어떤지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권의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것은 마치 용이 휘젓고 지나간 듯한 초서체였다 단청생은 이상한 소리를 냈다 어, 어걱 연신 어걱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입을 열었다 셋째 형님 셋째 형님 당신의 보배가 왔습니다 그 소리는 매우 커서 벽에 있는 창문이 흔들거렸고 천장의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다 더욱 이렇게 갑자기 외쳐대니 영호충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멀리서 어떤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데 그리 떠들고 야단인가 단청생은 외쳤다 빨리 와서 보지 않는다면 이 그림을 치울 것이니 평생 후회하실 것이오 바깥에 그 사람이 말했다 너는 또 가짜 서예를 보았구나 그렇지 무늬 회장이 거티더니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키가 작고 땅딸했으며 머리가 벗겨졌는데 한 올에 머리카락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오른손엔 큰 붓이 들려져 있었고 옷은 온통 먹물투성이었다 그는 앞으로 걸어와 그림을 보더니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숨이 거칠어지며 헐떡이면서 말했다 이건 이건 진필이야 진필 정말로 당나라 때 장욱의 소리첩이다 가짜 가짜일 리 없어 첩에는 초서체가 자유분방하게 그려져 있었는데 마치 무림의 고수가 경공을 전개하는 듯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이 행동은 민첩했으나 우아한 것을 잃지 않고 있었다 영어충은 열몇 글자 되는 것 중에 한 글자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서첩의 끝에는 발문이 가득 씌어져 있었고 몇 장이 찢어져 있었다 이것을 봐서 다른 것과 다르다고 영어충은 생각했을 뿐이었다 단청생은 말했다 이분 셋째 형님은 독피롱이요 이런 호를 가지신 것은 그는 평생 서예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수천 개의 붓을 따라 못 쓰게 했으니 붙여진 것이지 결코 머리가 싹 빠져서 그런 것은 아니외다 이런 이유를 확실히 알고 혼동하지 마십시오 영어충은 미소하며 말했다 네 그 독피롱은 오른손에 식지를 내밀더니 소리첩의 필적을 따라 한 회칸에 따라 그렸다 그 표정은 마치 바보이냥 술에 취하냥 했고 상문청과 영어충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단청생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영어충은 갑자기 무엇인가 떠올랐다 상영님의 이런 행동은 이미 계획에 짜여져 있을 것이다 기억하 기론정자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등에는 이런 봇짐이 있었어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당신 봇짐 속에는 두 개의 권축이 들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지 어쩌면 그가 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도중에 내가 객주에서 휴식을 취할 때 나가서 사왔거나 훔쳤거나 빼앗아 왔을 것이다 음아 마십중팔구는 훔쳐온 것이 분명해 이렇게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물건을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겠느냐 독피롱이 허공에 대고 쓰는데 쓱쓱하는 소리가 귀가에 들려왔다 내공의 강함이 흑백자와 다름없는 것 같았다 나의 내상은 도곡육성과 불개화상 때문인데 이 매장의 세분장주는 도곡육성과 불개화상보다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더욱이 첫째 장주는 내공이 더 강할지도 몰라 거기다 상영님까지 합치면 어쩌면 내 상처는 치료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들의 능력을 너무 많이 소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문천은 독피롱은 어리벙벙한 듯 상문천을 바라보며 한참 후에 말했다 무엇과 바꾸겠소 상문천이 고개를 흔들었다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소이다 독피롱은 닉나했다 28초의 석고타혈필법과 바꿉시다 흑백자와 단청생이 일제히 외쳤다 안 됩니다 독피롱은 말했다 된다 왜 안 되니 이 장우 비초서와 바꿀 수만 있다면 나의 석고타혈필법이 뭐 그리 아깝겠는가 상문천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독피롱은 더욱 급하게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왜 그것을 가져와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오 상문천은 말했다 그렇다면 삼장주께서는 안 보신 것으로 하시죠 독피롱은 말했다 이미 보았는데 어떻게 안 본 것으로 하시죠 상문천은 말했다 삼방주께서 장욱의 진피를 얻고자 하신다면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다 그것은 우리와 내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독피롱은 급히 물었다 무슨 내기요 단청생은 말했다 셋째 형님 이 사람은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 매장 가운데는 누구도 이 화산파의 풍형의 건법에 따르지 못한다고 하는군요 독피롱은 말했다 만약 이 친구를 이긴다면 그때는 어찌 하시겠소 상문천은 말했다 만약 이 매장에서 어느 누구든 이 풍형을 이길 수 있다면 이 한 폭의 소리첩을 삼장주께 드리지요 그리고 그 번관의 진필인 계산 영행여도도 사장주께 드리리다 그리고 신선들이 두었다는 20국이나 되는 기보를 일일이 써서 이장주께 드리리다 독피롱은 말했다 그럼 우리 큰 형님께는 무엇을 드리겠소 상문천은 말했다 저에게는 광릉산의 금보가 있는데 어쩌면 대장주께서 기뻐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흑백자 등 세 사람이 말했다 광릉산 영호충은 놀랬다 이 광릉산의 금보는 곡장로가 고분을 발굴하여 얻은 것이다 그는 그것을 소호강우지국에 삽입시켰다 상영이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 그는 바로 깨달았다 상영님은 마교의 우사이다 곡장로도 마교의 장로이니 두 사람은 사이가 좋았을 것이다 곡장로가 이 금보를 얻은 직후 너무 기쁜 나머지 상영님께 말했을 것이다 상영님은 그것을 베꼈을 것이고 곡장로는 기쁘게 그것을 허락했겠지 곡장로는 세상을 떴으나 그 금보는 세상에 떠다니자 마음속이 우울했다 독피롱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해강이 죽은 뒤로 광릉산의 악보는 전해지지 않았소 동형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오 상문천은 웃으며 말했다 내게는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금을 참 좋아했지요 그로 말하기를 해강이 죽자 천하에는 그로부터 광릉산의 악보가 사라졌다고 했지요 이 악보는 서진 직후에는 사라졌지만 서진 이전에는 어떻소 독피롱 등 세 사람은 막연하여 이 일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상문천이 말했다 내 친구는 총명했고 담력도 커서 서진 이전의 금의 명인들이 잠들고 있는 무덤을 찾아가 무덤을 팠지요 과연 뜻이 있는 자에게 길이 있다고 십여개의 고분을 파헤친 후 결국 동안채웅의 무덤 속에서 이 곡을 찾아내고야 말았지요 독피롱과 단청생은 나연 실색했다 흑백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지혜와 담력이 뛰어났군요 대단하십니다 상문천은 보따리를 풀어 한 권의 책자를 꺼냈다 겉면에는 광릉산 금곡이라고 씌어져 있었고 그 책을 펼치니 틀림없이 금보가 수록되어 있었다 그는 그 책자를 영호충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풍형 매장 중에서 어떤 한 고인이 당신의 권법을 이긴다면 형씨께서는 이 금보를 대장죽게 들이시오 영호충은 그 책자를 갈무리하고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이 곡장로의 유물인지도 모르지 곡장로가 죽었으니 상영이 이 금보를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단청생은 웃으면서 말했다 이 풍형은 주법에 정통하시고 건법도 고명하신 것 같소 그러나 그는 아직 어린데 없지 우리 매장에 흐흐 그것은 너무 웃기는 일이오 흑백자는 말했다 만약 우리 매장에서 풍형을 이길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내기를 해야 하오 영호충은 모든 것을 상문천에게 이름했으나 상문천이 하는 일이 너무 과분하고 상대방을 중시하면서 어떻게 자기 약을 구하려 할까 생각되었다 하물며 자기의 내력은 모두 소실되었는데 어찌 매장의 고수들과 맞상대로 싸울 수 있겠는가 풍형님께서는 농담을 좋아하시죠 보잘것 없는 이 후배가 어찌 매장에 내분 매장주와 무예를 논하고 검을 논하겠습니까 상문천은 말했다 그런 예의적인 말은 응당이 하는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너무 내세운다고 하지 않겠소 독필홍은 이 두 사람의 말이 귀속에 들어오지 않는 양 중얼거렸다 장욱 삼배 초성 전 탈모노정 왕공 전 휘훈악지어 운영 즉 장욱은 삼배의 초성이라 전해 내려온다 왕공 앞에서도 의관없이 나서네 종이 위에 붓을 휘두르면 운영과 같은 초서의 글씨 둘째 형님 그 장욱이라는 호는 초성이라고 하며 초서의 성인이오시다 이 세 귀절의 식기는 두보가 음중팔성가에서 장욱에 관해 쓴 것이지요 그의 글을 잡아둘 수 없는 용맹스런 멋진 글자입니다 단청생은 말했다 그렇지요 그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 호인이었으니 글자 또한 어디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독필홍은 말했다 한유가 장욱의 글씨를 평하기를 희노애락에 무궁함이나 원안과 사무의 정을 술로 풀자니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마음속에 두자니 어쩔 수 없자 그것을 초서로 승화시켰다 이 사람은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오 마음에 두지 못하고 초서로 발로 시켰으니 마치 장검을 휘두르는 것과 같이 통계하지 않으시오 그리고 손가락을 뻗어 허공에 몇 번을 써보고 또 써보더니 상문천을 향해 말했다 여보시오 다시 한번 펼쳐서 구경 좀 합시다 상문천은 고개를 흔들며 웃었다 삼장주께서 이기신 다음에는 이서첩은 당신 것이 될 텐데 왜 그리 급하게 구시는 것인지요 흑백자는 바둑에 능한 사람이라 생각이 깊었다 아직 승리하지 않았으니 실패도 우려하고 말했다 만약 매장 중에서 풍형을 이기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대가를 치루어야 하오 상문천은 말했다 우리가 매장을 찾은 것은 어떤 일이나 물건을 구함이 아니외다 풍형제께서는 단지 무학이 최고인 이곳에 와서 당세의 고수들에게 건법을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오 만약 이긴다면 우리는 바로 이곳을 떠날 것이며 어떤 대가도 우리는 바라지 않소이다 흑백자는 말했다 5호 이 풍형께서는 이름을 날리고 싶어 오셨구려 일검의 강남사 우를 격파시킨다면 자연 강호의 이름이 날리는 것이지요 상문천은 고개를 흔들었다 이장주의 생각이 틀리셨소이다 오늘 매장에서 건법을 인정받고 누가 이기건지던 간에 한마디라도 바깥에 누설시킨다면 나와 풍형은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고 개똥보다 못한 인간이 돌이 거디회다 단청생은 말했다 5호 그렇소 좋군요 말씀이 깨끗하십니다 이 방은 넓은이 나와 풍형이 두수 겨뤄보지요 풍형 당신의 검은 상문천은 웃으면서 말했다 이곳 매장에 오는데 어디 감히 변기를 지닐 수 있습니까 단청생은 크게 외쳤다 두 자루의 검을 가져오거라 밖에서 대답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시령이와 정견이 각기 검 한 자루씩을 들고 와서 단청생 앞에 다가가 몸을 굽혀 칼을 바쳤다 단청생은 정견에게 검을 받더니 말했다 이 검은 저분에게 갖다 드려라 시령이는 말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검을 받쳐 들고 영호충 앞으로 걸어갔다 영호충은 이리 남감하여 고개를 돌려 상문천을 바라보았다 상문천은 말했다 매장의 사주께서는 검법이 신의 경지에 있지요 풍형께서는 1초 1식을 배운다면 그것을 종신토록 다 쓰지는 못할 것이오 영호충은 눈앞의 상황에 이르자 검수를 시합하지 않을 수 없어 두 손으로 장검을 받아들었다 흑백자는 갑자기 말했다 넷째 아오 잠깐만 기다리게 이분 동현께서는 이 매장 중에는 누구도 풍형을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정견도 검을 쓸 줄 알고 매장의 사람이니 반드시 우리가 치니 나서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는 상문천이 갈수록 도도해지자 심히 못마땅하게 느껴 즉시 정견에게 먼저 시합에 임하라고 했던 것이다 그는 생각하기를 정견의 검법을 대단하고 또 매장의 문지기 신분이니 설사 지더라도 매장의 명예에는 아무런 훼손이 되지 않고 두 사람이 시합을 할 때 이 풍희 중의 검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상문천은 말했다 예예 그렇습니다 어지되었든 매장에서 우리 풍형의 검법을 이길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진 것으로 간주하겠으며 네 분의 장주께서 치니 나서지 않으셔도 되지요 이 정형은 강호에선 일자점검이라 부르며 검초의 발음은 이 세상에서도 보기가 드물지요 풍형 먼저 이 정형의 일자점검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좋겠구려 단청생은 장검을 정견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자네가 진다면 벌로서 토로번에 가서 술을 운반해와야 하네 정견은 장검을 받아들고 영호충을 향해 말했다 그럼 제가 먼저 풍어르신 검법의 가르침을 받을까 하오 싹 하는 소리와 함께 장검을 벗어냈다 영호충도 즉시 장검을 보받을고 검집을 석괴 위에 올려놓았다 상문천이 말했다 세 분 장주 그리고 정형 우리는 검법을 증명하는 것이지 내력을 알려는 것이 아니에다 흑백자는 말했다 그거야 물론이오 상대방을 찍으면 승부가 판가름나는 거지요에다 상문천은 말했다 풍형 당신은 절대 내력을 써서는 안 돼요 검법을 시험하는 것 이니 초수가 정통한 자가 이기고 총수가 정통하지 못하면 지는 것이오 당신 내 화산파의 기공은 무림의 이름이 나 있으니 내력으로 승리를 취한다면 우리가 지는 것이오 영호충은 내심 웃었다 상영님은 내 내력이 모두 소실댐을 알고 먼저 이렇게 말을 해놓고 예방을 하자는 것이겠지 그리고 말했다 제가 내력을 쓴다면 세 분 장주와 정씨 두 분께서는 이발이 빠지도록 웃으실 것입니다 절대로 내력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상문천은 말했다 우리가 이 매장에 온 것은 성의입니다 풍형께서 다시 이렇게 겸허하게 말씀하신다면 오히려 네 분 선배님께 불경한 결과가 되지요 당신 내 화산파의 자아신공은 우리 숭산파의 내공에 비해서 돌출하다는 것은 무림에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오 풍형 나의 두 개의 발자국에서 두 발을 절대로 이동할 수 없다고 하고 정형과 검초를 겨루미 어떻겠소 그가 말을 마치고 발을 옮기니 그곳에는 파란돌이 깔린 발자국이 생겼는데 깊이가 두 척 정도가 되었다 원래 그는 조금 전 내력을 써서 이 파란돌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을 생생하게 남겼던 것이었다 흑백자 도피롱 단청생 등은 일제히 갈채를 보냈다 정말 기막힌 공력이오 그들이 상문천이 말을 할 때 아무 내색이나 소리도 없이 내력을 발끝까지 운행해서 만들어낸 발자국에서도 파란돌은 부서지지 않았고 두 개의 발자국이 똑같이 깊고도 평평하고 가지런하게 조각돼 있는 것을 보자 내력이 자기들보다 위일 것이라고 믿었다 단청생 등은 그가 내공을 표출해내 보이자 그 행동이 천박하고 내공이 높은 사람의 행위는 아닐지라도 필경신공이 경인지경에 이르니 탐곡했으면서도 그가 또 다른 생각이 있는지는 몰랐다 영호충은 그 뜻을 짐작하고도 남았다 그가 자기들 내공보다 높음을 과시한 것은 그의 내공이 이렇듯 높은데 자기는 더욱 무서울 것이고 그러면 상대방은 시합에 있어서 불리할 때도 감히 내력을 행하여 스스로 치욕을 자처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더욱이 자기는 검법을 제외하고는 다른 무공은 하나도 취할 수가 없으니 자기의 발자국에 두 발을 딛고 있으면 오로지 검법만을 전개해야 하고 그러니 자기의 약점을 감출 수 있었던 것이다 정견은 상문천이 영호충에게 두 발을 발자국 위에 놓고 검대결을 하라고 하자 별시한다고 생각하고는 화가 치밀어오름을 느꼈다 그러나 그가 남긴 흔적이 이렇게 깊으니 자기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이 와서 네분 장죽게 도전을 하는 것을 보니 시시한 패들은 아닐 것이다 내가 이들과 사워 비기기만 해도 고산 매장에서는 공르 세운 것과 마찬가지다 그는 옛날엔 거만했으나 강적을 만나 죽지도 살지도 못할 때 다행히 강남사후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상호화에서 구출되었고 그는 매장에 투신하여 그들을 떠받들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가 옛날 용 감무쌍하던 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영호충은 큰 걸음으로 상문천이 낸 발자국 위에 서서 웃었다 정형 가르침을 받겠소이다 정견은 말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장검을 휘두르자 사카는 가벼운 음향과 함께 긴 섬광을 그리며 여러 사람 앞을 지나갔다 그가 이 매장에서 10여 년 동안 응거했으 나 그 당시의 공력은 조금도 없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 일자 점검에 매초식이 펼쳐질 때마다 섬광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보는 사람이 혼비백산하였던 것이다 옛날 정견은 눈이 먼 독행대도 애기 패했었는데 그것은 이 일자 점검이 그 사람 눈에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이다 이때 그가 검을 휘두르자 삽시간에 방 안에는 섬광이 가득 차고 눈이 어지러웠다 이때 일자 점검의 일초가 펼쳐지자 영호충은 세 군데 큰 허점을 발견했다 정견은 급히 들어오지 않고 장검을 연신 휘두르며 마치 자기를 찾아온 손님에게 예의를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진정한 생각은 영호충으로 하여금 눈이 부신 나머지 그 사람의 다음 동작을 막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제5초식을 펼쳤을 때 영호충은 이미 그 초식 중에서 여러 덜 군데의 허점을 발견해내고는 즉시 말했다 자 그럼 받으시오 그리고 장검을 비스듬히 뻗어냈다 그때 정견의 일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급히 내리쳤는데 영호충의 검봉은 그의 손에서 두 자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러나 정견의 일검이 잔아치자 자기의 손목을 영호충의 칼끝에 갖다 대는 꼴이 되었다 그 휘두름이 빨라 다시 거둘 수가 없었다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외쳤다 조심하게나 흑백자의 손에는 흑백에 두 개 바둑알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그 바둑알을 던져 영호충의 장검을 막아 정견의 손목이 잘라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내가 만약 손을 쓴다면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대적하는 셈이다 그러면 우리 매장 전체가 지는 꼴이니 앞으로 시합할 명목이 서지 않는다 그는 행동을 멈추었다 정견의 손목은 이미 예리한 검봉을 향해 들어가자 실형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아이쿠 섬광이 번쩍하는 순간에 영호충은 손목을 살짝 옮겨 검봉을 리였다 팍하는 소리와 함께 정견의 팔뚝이 검봉에 부닥치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정견은 멈칫했으나 상대방이 사정을 봐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이 순간 자기는 손목 하나를 주워온 셈이 되었고 이 손목이 끊어진다면 평생 썬 무공이 일시에 끊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정견은 허리를 굽히고 말했다 풍대협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영호충도 허리를 굽혀 발레하며 말했다 천만의 말씀이오 겸손의 말씀이시오 흑백자 독필홍 단청생은 영호충이 장검을 옆으로 살짝 내밀어 정견에게 상처를 조금도 입히지 않자 호감이 감을 느꼈다 단청생은 한 잔의 술을 가득 따르며 말했다 풍형 당신의 검법은 정유하구려 내가 경의를 표하겠소이다 영호충은 말했다 천만 부당한 말씀이시오 그리고 술잔을 받아들고 마셨다 단청생도 같이 한 잔 따라 마시더니 또 영호충의 잔에 술을 가득 따랐다 그리고 말했다 풍형 당신의 성품은 인자하구려 정견의 손바닥을 남아있게 해드니 다시 경의를 표하겠소이다 영호충은 말했다 그것은 우연이니 내세울 것이 못되오 그러면서 두 손을 받쳐 들고 술을 마셨다 단청생은 같이 마시고 난 후 다시 한 잔을 따르며 말했다 이 세 번째 잔은 잠시 후 당신과 내가 대결을 한 후 진 사람이 마시기로 하면 어떻겠소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건 제가 질 것이니 제가 먼저 마셔야겠습니다 단청생은 손을 흔들며 말했다 뭐가 그리 급하시오 그러더니 술잔을 석괘 위에 내려놓고 정견에게 검을 받아주고 말했다 풍형 먼저 출수하시오 영호충은 술을 마실 때 이미 계산해 놓았었다 그는 자칭 첫째로 술을 좋아하고 둘째는 그림을 좋아하고 세 번째로 검을 좋아한다고 했으니 검법은 틀림없이 정교할 것이다 보건대 그가 그린 대청의 선인도는 필법은 예리하고 대단하지만 자 세이 보면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만약 그의 검법도 그렇다면 틀림없이 허점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즉시 허리를 굽히고 말했다 사장주 너무 심하게 손을 쓰지 마십시오 단청생은 말했다 겸손하시구려 자 손을 쓰시오 영호충은 말했다 가르침을 받겠소 그리고 장검을 올려 그의 어깨를 향해 뻗어냈다 그의 이 일검은 흔들흔들 아무 힘도 없어 보였고 더욱 무슨 검법도 아니었다 천하에서 이런 일초가 있을 수 없었다 단청생은 거짓 없이 말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려 그는 이미 영호충은 화산파의 사람이라 내심 화산파의 여러 검법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 일검이 뻗어지자 자기 생각과는 정반대이며 화산파의 검법도 아니고 심지어 검법이 아님을 느꼈다 영호충은 풍청량을 따라 고금에 없는 독고구검을 배웠고 더욱 무초승유초와 같은 검술에 정통한 의미를 깨우쳤던 것이다 이런 이치와 독고구검은 상호보완 작용을 했으며 독고구검의 검법은 옹유하여 극점에 도달하고 있으나 독고구검은 초식이라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무초승유초에 검의 이치를 넣어 운용한다면 더욱 안개 속에서 헤매며 허공을 찾는 꼴이 되니 그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것이다 영호충이 일검을 벗어내자 단청생은 흠칫 놀라며 바로 검을 벗어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어떻게 막고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좋을지 몰라 두 걸음 물러나 몸을 피했다 영호충은 단 1초로 정견이 칼을 버리고 패했음을 인정하자 흑배자와 독피롱은 속으로 그의 권법을 칭찬하고 있었으나 놀라지는 않았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매장에 도전하러 와서 매장의 하인조차 이길 수 없다면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단청생이 그의 일검의 뒤로 두 걸음 물러서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단청생은 뒤로 두 걸음 물러서더니 바로 앞으로 두 걸음을 나왔다 영호충은 장검을 뻗어 그의 옆구리를 향했다 여전히 아무렇게나 내뻗는 검이었고 어떤 검의 이치와는 전혀 투합하지 않았다 단청생은 검을 니며 막으려고 했으나 쌍검이 서로 부딪히기도 전에 상대방의 검 끝이 자기의 옆구리에 들어옴을 느꼈다 이때 그곳은 허점이 크게 보여 상대방이 공격해왔다 그는 위급한 나머지 초식을 바꾸어 두 발을 튕겨 뒤로 일장 정도 물러서 일깔했다 멋진 권법이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쳐들어왔다 사람과 검이 영호충을 향해 오는데 그 기세가 심히 맹렬했다 영호충은 그의 오른발 구부러진 곳이 허점이라고 간파해 내고는 장검을 들어 그의 오른발을 내리쳤다 단청생은 도중에서 초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오른발은 이미 상대방에 의해 내리칠 것이나 그의 무공도 대단해서 급한 상황에서 손목을 급히 아래로 향해 장검을 바닥을 향해 땅의 발력을 이용해 제주를 넘더니 두 장 밖으로 떨어졌다 그때 등과 벽과는 수촌에 불과했다 만약 이런 공중재비 돌기에 있어 힘을 조금만 넣었어도 등이 벽에 부딪혀 자기의 높은 신분이 크게 실추되었을 것이다 다행히 그것을 면할 수 있었으나 낭패하여 얼굴색이 파래졌다 그는 활달하고 호탕한 인물이라 오히려 껄껄 웃더니 왼손 검지 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외쳤다 정말 멋진 검법이오 그러더니 장검을 춤을 주듯 백홍관일 1초를 벗더니 바로 춘풍양 이후의 초식으로 바꿔 휘두르고 또 다시 등교 기봉으로 바꿔 검을 벗어냈다 삼검이 단숨에 만들어져 마치 그의 발걸음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2,3초씩이 나눌 때 검 끝이 이미 영호충의 이마에 닿는 것 같았다 영호충은 검을 미어 가볍게 내리치니 그의 거머리를 짓누르는 셈이 되었다 2,3초씩은 검을 벗어냈다 감사합니다.